네, 오늘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소중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소중함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곤 하시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식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식생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은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때 식생활이 부척 나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당시 제가 하는 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자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늘 과자 속에 파묻혀 살았어요.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 업무 중에 중요한 것으로써 소위 관능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과자를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과자 탐지과가 되어버렸고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자 만든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과자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먹고도 되거든요. 관능검사 할 때. 그런데 저는 그때 유독 남들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과자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인산드식품, 패스트우드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즐겨 먹었고 마시는 건 청량운여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해성이 빨리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과자도 끊고 식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시 건강이 뚜렷하게 좋아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글 쓰고 강의하고 하면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저희 두 번째 출연이시잖아요. 예. 뭐 최근에 그냥 어떠신지.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강의 요청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한 동안 거의 못하는 정도였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강의도 좀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다시 또 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돼 드릴 수 있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에 냈던 책 그걸 다시 개정판도 또 준비하고 나름대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주실 얘기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면 달콤한 유혹인데 이거 이제 개정판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는 건가요? 따로 뭐 이렇게 크게 추가된 것보다는 요즘에 새로 나온 인기 제품들 그런 걸 몇 가지 더 추가로 좀 다뤘고요. 너무 좀 진부하다 싶은 내용은 좀 뺐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조금 조금 다뤘고요. 네. 그리고 좀 읽기 좋게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군더더기도 좀 없애는 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원래 1권 2권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1, 2권을 합쳐서 나오진 않고 1, 2권에 대한 개정판인가요? 일단 1권만 개정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 영상 올라가고 나서 가장 많이 달리는 악플 같은 악플이 이제 먹을 게 뭐 있냐. 예. 작가님 과자를 안 먹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작가님 과자를 안 드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과자를 무조건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물질이 사용된 그게 주로는 식품청과물들인데 식품청과물들이 사용된 과자는 그 주원료가 다 정체불명의 수입정제원료들이에요. 그걸 이제 식품청과물를 넣어가지고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런 그 해로운 원료, 해로운 식품청과물들을 사용한 그런 나쁜 과자를 제가 부정하는 거지 그 과자 중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산 농산물 쓰고 식품청과물를 최대한 배제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만든 그런 웰빙 개념의 과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과자는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웰빙 과자라는 게 대체 어떤 형태의 어떤 과자예요? 쉽게 말해서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곡류를 써도 최대한 통곡류를 쓰고 채소과일 그대로 살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견과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다가 맛도 내고 양양도 살리고 해산물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쓰고 반드시 안전하게 어떤 원한을 효과를 낸다 이거죠. 맛도 뭐 인공정의로 향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쫑글락쫑글락해서 낼 게 아니고 안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고소한 맛도 낼 수 있고 감칠맛도 낼 수 있거든요. 색깔도 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색깔도 예쁘게 내자고요. 먹으실스럽게 만들자고요. 그런데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소, 과일 뭐 이런 자연 소재 이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쁘게 색깔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료 같은 거 이게 방부제 아닙니까? 그래도 뭐 의뢰 쓰는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신선식품은. 그런데 꼭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쓰지 않고도 요즘에는 콜드체인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포장 방법 같은 것도 개선하고 그러면 해로운 물질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유통기를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다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만든 친환경 가공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매장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환경식품 매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친환경 매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친환경 매장에는 대체 뭐야? 왜냐하면 우리가 대형마트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친환경마트라는 건 본 적도 사실 없고 가본 적도 없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간만해도 일반 슈퍼나 편의점이나 마트나 그런 데보다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잘 찾아보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생역 같은 데가 쉽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업체 중에서도 유기농을 지향하는 매점들을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런 데가 대개 보면 교통이 좋은 데는 대개 세가 비싸니까 골목길 안쪽에 이면도로 쪽에 그런 데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그냥 별로 관심 안 가지면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웬만한 도시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관심 가지고 찾아보면 의외로다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약간 일반인들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꼭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에도 보면 그런 친환경, 친관광을 모토로 하는 그런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온라인으로서. 그런데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웰빙 식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하시나요? 저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쓰는데 한 7대 3 정도? 온라인은 70%, 오프라인은 한 30% 정도. 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배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 중간에 더 필요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빠진 게 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 동네도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도. 그럼 거기 가서 추가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좀 좋은 과자는 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먹기 싫은 과자는 어떤 과자들인 거예요? 먹기 싫은 과자?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과자일수록 먹기가 싫습니다. 이거는 당류는 별로 안 들어가요. 스낵 제품인데 아주 유명한 새우맛 스낵 있죠. 정제가공 유지는 들어가요. 주얼류가 밀가루입니다. 근데 먹어보면 맛이 기강기가 좋아요. 아주 구사한 게. 그 비결이 조미료하고 향류해요. 물론 다른 첨가물도 있고. 특히 많이 팔린 과자일수록 더 경계해야 된다는 게 오늘날 우리 과자업계의 현실입니다. 보통 보면 공장과자라고들 그러는데 낙품과자 얘기할 때 일반 대중성 있는 과자들이 되게 비슷해요. 저는 거기에는 반드시 식품총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과자라도 그런 해로운 물질도 쓰지 않고 만든 그런 과자. 그런 과자는 저는 열심히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과자들이 무슨 맛을 내기 위해서 사실 아까 새우맛을 말씀하셨지만 새우를 먹으면 새우맛이 당연히 나는 건데 밀가루에 새우를 안 넣고 새우맛을 내려다 보니까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대개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우맛 제품에는 새우가 들어가긴 해요. 네. 들어가요. 새우가루가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맛 잘 안 나와요. 맛 내는 건 새우향이에요. 그리고 구수한 맛은 조미료고. 그러니까 새우향에 그 화학첨가물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새우향 자체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향류가 수많은 화학물질을 섞어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천연 향류는 천연 소재에서 만들긴 하지만 결과물질은 똑같습니다. 화학물질 섞여있는 상태 그게 바로 향류입니다. 이 과자를 만드는 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거 없이는 유통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과자를 못 먹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화학첨가물 없이 어떻게 과자를 만드냐 현대사회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구동성으로 업계에서 하는 얘기죠. 청감을 쓰지 않으면 가공식품을 만들 수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청감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청감을 쓰지 말아야 더 훌륭한 가공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내기 위해서 조미료 향류 꼭 써야 되나요? 유능한 요리사의 요리 비방서 속에는 조미료 없어요. 향류도 없어요. 그런 거 손대는 요리사라면 유노하다고 할 수 없어요. 사이비 요리사라고 봐야 돼요. 색깔 내자고요. 예쁘게 내자고요. 먹음스럽게 만들자고요. 안전하게 만들자고요. 자연 속에 정답이 다 있어요. 수많은 산도전제를 비롯해서 유화제 이런 거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를 쓰지 않으면 조금 다시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연구가 필요해요. 아니면 시설 투자도 따로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좀 번거로워요. 그게 번거로운 게 싫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기가 싫다는 얘기고 노력하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지금같이 간단하게 식품점감을 넣어서 조물락조물락해서 만들어내도 소비자들이 잘 사먹는데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들 가득 차 있다고요.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연구의 방향이 더 맛있는 과자를 더 싸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첨가물을 쓰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떤 원하는 효과를 가장 간편하고 값싸게 낼 수 있는 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식품첨가물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 건강은 사실 뒷전이에요. 먼저 우리 회사 매출액이 먼저고 우리 회사 마켓쉐어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 제품을 만들까 이게 최선이거든요. 업체로서는. 결국은 그런 생각이 회사의 백년 대기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거죠. 작가님이 말씀하신 반향은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쪽으로 이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다 보니까 이제 어찌나 더 값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첨가물이 이제 필요한 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가물이 손을 대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는 게 소비자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식품업계인데 그 식품업계가 오늘날 보면은 다 기술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고요.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첨가물 안 쓰고도 훌륭하게 가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소비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제 첨가물이 들어간 과자들을 선택 안 한다. 이러면은 야 이거 안 팔리네. 돈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안 사서 어 이게 아닌가?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천연 원물 넣어볼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피고 아 이거 식품첨가물 뭐 뭐가 들어갔네? 그럼 이거 안 사먹어. 그런데 어 여기는 채소 과일 많이 들어갔네? 아 이거 통근유도 썼네? 뭐 미역, 김 같은 거 그대로 다 넣었네. 견과류도 넣고 그랬네. 아 이 우유도 그대로 썼네. 이런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택한다라는 게 이렇게 전달이 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식품회사들이 만들어요. 아 근데 그 업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 소비자들의 그 반응에 따라 기업들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거는. 그 마케팅부라고 있어요. 네. 식품회사에는 모든 제조업체에서는 거의 다 있겠지만은 특히 식품회사에서는 마케팅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거든요. 그 마케팅 부서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비자의 의식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뭐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 어떤 제품을 선호하나 여기에 늘 촉각을 곤두세워요. 그래서 미모한 변화라도 바로 캐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게 일단 제품을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광고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소비자의 반응 수시로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하고 또 각종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비자 반응들 미리 다 모니터링하고 그게 지금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구태연하게 가는 거예요. 전에 한 번 이제 웰빙 식품 바람이 부을 때 그때 가공식품 판매가 뚝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친환경 가공식품이라고 해서 선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냥 무늬만 친환경식품이지 엄밀히 말하면 친환경식품이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변화의 양상을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없어졌어요. 그 변화의 바람이 다시 또 없어져 버렸어요.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관심 갖다가 한동안 또 관심을 접으니까 금방 또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면 아마 지금 훨씬 더 식생활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제자리로 돌아간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가격이 좀 비싸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원래 이미 청과물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맛도 좀 바뀔 거 아니에요? 일단 제일 큰 거는 당시 그때가 한 20년쯤 전이니까 그때 주력 소비자 계층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로 세대교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식생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롭지 않은 식품들을 선택해서 소비를 하시는데 새로 이제 소비시장에 진입한 그 젊은 세대들은 이미 어릴 때 입맛이 잘못길 들어 있으니까 입맛에 맞는 청과물이 남용된 가구식품을 계속 더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입맛이 이미 잘못길 들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웰빙식품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품은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맛이 없죠. 네. 입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입에 맞도록 먹어온 청과물 들어간 그런 식품들을 계속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판매량이 어쨌건 나와주니까 그 제품을... 그러니까 다시 소비자들이 원위치 됐구나 싶으니까 기업체소들도 신제품 낼 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일단은 청과물 같은 그런 해로운 물질을 쓰고 값싼 저급 원료를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일단 단가가 또 떨어지죠. 그렇죠?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또 가능하고 그러니까 또 편리하고 소비자들로서도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그쪽으로 그냥 쉽게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살짝 딴 얘기긴 한데 지난번 영상에서 아스파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아스파탐이 이제 먹어보면은 끝에 쓴맛이 있다. 아세솔팜 칼륨. 아세솔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스파탐은 쓴맛은 없어요. 쓴맛은 없어요? 예. 아세솔팜 칼륨이 좀 쓴맛이 듭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어떤 유튜버가 그 가루를 먹었는데 가루를 쌩으로 먹었어요. 그냥. 아싸우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냥 먹으면 쓰죠. 그냥 먹으면 쓴 거예요? 그냥 먹으면 쓰죠. 그러면. 단 거 아니었어요? 조금 먹어야 단 거지. 단 맛이 강하면 쓰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스파탐은 정상적인 농도로 넣으면 쓴맛은 없어요. 근데 아세솔팜 칼륨은 조금 쓴맛이 떠요. 그냥 농도를 맞춰도 아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합성감류를 그냥 먹으면 어유 무척 써요. 설탕의 보통은 200배 300배 감인데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 200배 300배니까 엄청 달겠구나 생각하는데 단 맛이 무척 강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쓴 거지. 쓰게 느껴지는군요. 사카린은 아마 그냥 드시는 분 계실 거야. 사카린. 사카린 맛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싸요. 그냥 드시면. 이제 희석하면 단 맛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 희석해야죠. 작가님 이번 책에서 아이스크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글로벌 아이스크림 업계인데 그 기업의 상속자가 이제 모든 것을 거부했다. 거부했다는 걸 이제 그 기업을 안 받겠다고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재벌 회사 얘기인데요. 미국 회사죠. 지금 이제 다국 지역 기업인데 이 회사 창업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50대 중반에 심혈관 질환으로 숨졌어요. 한참 일할 때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 창업자 한 분도 건강이 무척 안 좋았다는 거예요. 고혈압에다가 비만에다가 당뇨병 증상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창업자 슬아에 외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일한 상속자죠. 근데 그 아들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루어온 아이스크림 왕국을 이어받지 않겠다.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업 줘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젊은 아들은 아버지하고 아버지 사업 파트너가 그동안 아이스크림 사업을 벌여오면서 아이스크림 무척 많이 먹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 자기도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그럼 건강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보다는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제 결국 그 창업자 그분도 나중에는 아이스크림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꽤 그래도 오래 오래 사셨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젊은 아들 젊은 아들 이름이 존 로빈스예요. 이 사람이 지금 건강 전도사로서 또 환경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들이 또 있어요. 아들 이름이 오션 로빈스예요. 그분도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건강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이스크림이 왕국에서 생산하는 아이스크림은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빛이나게 팔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창업하신 분 그다음에 창업자 가족들은 아이스크림을 일절 먹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아이스크림은 다 그렇게 나쁜 건가? 아이스크림은 무조건 나쁜 가구 싶은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자체는 좋아요. 잘만 만들면 시중에 우리가 흔히 즐겨 먹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스크린들 해로운 식품첨감 본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쁜 지방 그다음에 나쁜 당뇨 무척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거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한 두 번 먹어서 괜찮은데 오랫동안 지수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유해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도 착한 아이스크림집이라고 요즘 우리나라도 가끔 있더라고요. 좋은 원료 쓰고 청감을 최대한 배제하고 아이스크림집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스크림은 괜찮아요. 그 아이스크림에 주로 들어간 청감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스크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이스크림 크림을 얼린 겁니다. 그죠? 그럼 크림은 뭡니까? 우유의 유지방을 휘핑시킨 겁니다. 대표적인 육아공품이에요. 아이스크림이 근데 우리가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들 우유 안 들어가요. 들어가더라도 생생용으로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해로운 정재가공유지 거기에다 청감을 넣어가지고 모양만 크림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색소, 향료 유아제, 증점제 이런 청감을 넣어가지고 겉모양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이 이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청감을 중에 해로운 게 유아제가 무척 많이 생긴다는 거고 합성 유아제거든요. 유화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사증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제로서 카라균안이라는 물질을 쓰는데 이게 바람성이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이에요. 이런 그 물질이 아이스크림에 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 쓰지 않고 만든 그런 웰빙 아이스크림 그런 걸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또 책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이스크림 기업 상속자 그 기업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싸죠. 고급 아이스크림도 와죠. 슈퍼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더 상황이 나쁜 건가요? 지금 그 유명 브랜드 보면은 거기는 우유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 점만 다르지 다른 청각울들이 똑같이 다 들어가요. 우유 함량이 어느 정도냐 고차애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슈퍼나 편의점 같은 데서 파는 데는 우유가 뭐 생생용으로 조금 들어가고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뭐 청각물 청각물로 치면은 뭐 유명 브랜드나 뭐 이름 없는 영세업체 제품이나 50보 100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리는 똑같다. 예. 결국은 똑같아요. 그럼 아이스크림 작가님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이제 찬식품은 되도록 안 먹는데 저는 제가 이용하는 친황의식품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다가 젊은 사람들은 가끔 주고 그럽니다. 거기는 주로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거기는 청각을 안 써요. 안 쓰고 진짜 우유 써요. 과일 써요. 채소 써요. 라벨 보시면 금방 알아요.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거기에는 라벨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써 있어요? 우유 유지방 사과 딸기 채소 과일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에는 현미를 갈아가지고 그걸 죽처럼 만들어서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먹으면 식사 한 끼 대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현미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친환경은 아니고 현미로 만든 젤라또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착한 아이스크림 좀 있어요. 그럼요. 작가님이 실제로 가공식품을 끊고 나서 느끼신 변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실제 몸으로 직접 체감하셨나요? 제가 책에 언급한 게 10가지인데 그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주전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실 텐데 대개 밥맛이 잘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저도 그랬었는데 과자를 끊고 나니까 일단 밥맛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밥맛이 좋아져서 그런지 소화가 잘 돼요. 저는 전에 과자 많이 먹을 때는 늘 더부룩했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없어지고 아주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제가 아주 변비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만선 변비였었어요. 변비 증상이 없어졌어요. 자연식 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금방 동의해 주실 겁니다. 밤에 잠을 잘못 잤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못 잤었는데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나쁜 음식들을 멀리하면서부터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숙면을 취하다 보니까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요. 아침에 제가 아침은 그냥 천만큼 몸이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데 원래 제가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그랬다가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다시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늘 피로가 엄습했었어요. 만성 피로 증상이었는데 피로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머리가 맑어져요. 머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뚜렷이 관측이 됩니다. 겨울이면 늘 감기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부터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그냥 기침 밑본 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게 뚜렷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과자에서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데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협심증이 뭡니까? 심혈관 질환 초기 상태인데 이게 점점 심해졌었어요. 이건 진짜 건강으로 해서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상황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그 진단을 받고 그냥 바로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서서히 없어지더니 그 후로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지금 전혀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건데 치아 건강에 엉망했었어요. 당시에 제과회사 근처에 아마 치과 의원 차리시면 아마 잘 될 겁니다. 치과 선생님도 혹시 계시다면 대개 제과회사 관계자들이 치아 건강에 안 좋아요. 기술직 쪽에 있는 분들이 치아 건강에 다 안 좋은데 저도 치아 건강에 엉망이었어요. 이가 시려가지고 찬물을 못 마실 정도였어요. 양치를 할 때면 늘 출혈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후로 잇몸이 좋아진다는 느껴져요. 잇몸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출혈 현상도 없어지고 시리지 않아요. 지금 첨울도 잘 마셔요. 이렇게 몸이 변화가 열 가지 정도 나타났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요약해본다면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수치들이 정상은 다 돌아왔나요? 수치들이 들어왔죠. 당연히. 물론 다 돌아왔습니다. 그 이제 라면 라면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라면이 사실 많이 먹잖아요. 요즘 종류도 워낙 많고 너무 라면도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라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스턴트 라면인데요. 일단 국물 맛 유수한 국물 맛이 생각나시죠? 쇠고기 국물 맛 이게 감칠 맛인데 이 감칠 맛이 바로 MSG를 비롯한 그 인공조미료의 작품이라는 거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물론 향료도 물론 들어가고 요즘에는 MSG 쓰지 않았다고 표방하는 라면들이 더러 있는데 거기에는 MSG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다른 인공조미료가 대신 들어가요. 그나물의 거밥이에요. 다른 조미료가 들어간다. 그렇죠. 다른 인공조미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기에 이제 청가불들 특히 산도조물제가 많이 들어가요. 라면에 산도졸중에도 인산념이 주로 사용되거든요. 이 인산념이 우리 몸에 미네랄 흡수를 저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인산념을 많이 먹게 되면 대표적인 미네랄인 칼슘결핍증에 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면발을 아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빨리 익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변성 전분이랄지 아니면 무슨 검유 같은 그런 증점제들이 또 많이 사용돼요. 이게 알레르기를 익힐 수가 있어요. 여기에 향료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감미료 이런 것들 산화방지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인스턴트 식품이 청가물 범벅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라면에는 특히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국물이 되게 짭짜름하잖아요. 짭짜름하다는 것은 소금이 많이 사용되는 건데 소금 중에서도 정제염이 무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정제염도 청가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일단 청가물 같이 사용되니까 청가물로 봐야 돼요. 그것도 정제염이 나쁜 거예요. 정제염을 또 너무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라면 국물이 뜨끈하지 않습니까? 뜨끈한 상태로 먹어야 또 라면 국물이 제대로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식품청가물이 뜨끈한 국물 안에 녹아있을 때는 유해성이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화학물질들이지 않습니까? 화학물질들이 온도가 뜨거울 때는 가만히 안 있어요. 화학변화를 막 일으켜요. 어느 동안 화학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해성이 훨씬 더 커진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라면에서 더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도 잘 보면 그 라면 국물도 그 집에서 직접 자연 소재를 이용해서 우려내서 만들고 면도 거기서 칼국수 만드는 시룰 직접 만들고 다른 청가물도 최대한 쓰지 않고 만든 이러한 인스턴트 라면이 아닌 그런 라면들도 있거든요. 그런 라면은 저는 좋다고 봐요. 일본의 전통 라면집이 대개 그런 식입니다. 대지 사골 고와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런 웰빙 라면집들이 덜어 들어와 있더라고요. 라면 먹고 싶으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대량 생산하는 인스턴트 라면들 그거 한 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비빔면 같은 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차갑게 볶으니까 일반 국물 나오는 것은 건강한 건가요? 대개 생면이죠. 그런 것들은 생면이 많고 생면이 아니더라도 인스턴트 면이라 하더라도 주로 식품 청가물들 국물에 많이 녹아 있으니까 국물을 안 먹는다면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맛을 내고 또 색깔도 불그스레하게 만들어야 더 먹은 짓스러워지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일반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청가물들이 사용돼요. 근데 저는 일반 국물이 있는 인스턴트 라면 특히 컵라면 같은 거 그런 것보다는 비빔라면이 그나마 조금 낫다고 저는 봐요. 그다지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식품 청가물들은 비슷하게 사용되니까 그럼 만약에 작가님께서 불가피하게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에 딱 하나에 있는 무슨 라면을 먹게 됐다. 이거 어떻게 끓여 드시겠어요? 일단 면을 꺼냅니다. 냄비에 넣고 푹 끓여요. 끓여서 물은 따로 버려요. 면 속에 있는 청가물들이 상당히 녹아 나올 거거든요. 다시 또 세물을 넣고 끓여요. 다시. 그 상태에서 수프는 최소한으로 넣습니다. 수프는 뭐 거기 들어있는 수프 다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 한 3분의 1? 3분의 1 이하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추 당근 양파 뭐 시금치 필요하다면 콩나물 같은 것까지 이런 거 넣고 같이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렇게 넣고 끓이겠습니다. 그렇게 먹겠습니다. 거의 유해성이 다 사라진다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 라면을 통해서 우리가 채소를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고 김치하고 같이 이제 먹는 거예요. 김치도 제대로 싱겁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프 조금 넣으면 맛이 싱거워지는데 그때 다른 반찬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라면은 안 많이 드신드 라면이라도 라면이 짜잖아요. 예. 김치도 짜고 예. 소금 염분에 대해서도 좀 댓글이 달리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금 상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 있습니다. 라면에 주로 사용하는 게 정제염이에요. 이 정제염은 성분이 딱 두 가지예요. 나트륨하고 염소 두 가지만 있어요. 나트륨하고 염소 자체는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할 때 어떤 특정 미네랄 한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요. 해롭게 작용해요. 부작용이 나타나요. 반드시 미네랄은 다른 여러 필요한 미네랄을 같이 결합된 상태 복화체 형태로 섭취해야 돼요.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걸 그 바닷물을 그대로 건조해서 만든 천일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나트륨 많이 먹는다고 해로운 거 아니다. 나트륨 먹어야 된다. 예 맞아요. 나트륨 만약에 결핍이 되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나트륨 조금 많이 먹는다 문제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정지염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트륨 단일 성분만 많이 먹었을 때 이게 바로 고유럽을 일으키고 위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일염은 다른 미네랄들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짜게 먹어도 괜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되는 의견이에요. 나트륨 먹어도 괜찮다는 건 바로 천일염의 나트륨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다만 소금 천일염 먹자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요즘 바닷물 많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환경오염 문제 환경호르몬 문제 플라스틱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지염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수정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건 지구의 앞날을 위해서도 큰 우리한테 주어진 숙지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지 해결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지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방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치하고 그러면 그냥 해로운 정지염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해수오염이 좀 신경 쓰신다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겸이 나온 거예요. 주겸 잘 아시잖아요. 대놈통에 넣고 구워서 만든 거 이거는 이 주겸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천인염을 말이죠. 충분히 숙성을 시켜가지고 간수를 간수를 완전히 빼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중근숫도가 거의 대부분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높은 온도에서 여러 번 구워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있던 여러 다른 이기물질들 오염물질들 거의 대부분 제거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든 양질의 주겸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금도 근데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꽤 많죠. 요즘에 보면 치약 같은 거 보면 히말라 핑크솔트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 소금도 있던데 작가님은 주겸을 주로 드시는 건가요? 저는 주겸 주겸 먹어요. 집에서는 집에서는 주겸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유명 소금들 보면 암염 같은 거 암염 암염 같은 거는 보조만절되어 있으면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그때는 채에 바닷물이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고 거기에 미네랄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 신한앞바다 신한앞바다에 생산되는 그 천념염 말이죠. 거기 미네랄 분포가 아주 이상적으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모든 좋은 소금 하면 프랑스 연안에서 생산되는 계란두소금 꼽는데 굉장히 계란두소금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신한앞바다 소금이 계란두소금보다 미네랄 구성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나라 바닷물 오염면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천연 그대로 드셔도 된다고 하는데 정신경이 쓰신다면 천연으로 만든 주겸을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제염은 피하라. 정제염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제염은 짜게 먹지 말라는 게 정제염을 많이 먹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방에 쉽게 볼 수 있는 맛소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해요. 네. 맛소금이라는 건 뭔가요? 그게 이제 또 아주 어떻게 보면 웃은 일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조미료 안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굴비가서 식사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감칠맛이 잘 나요. 나물 같은 데서 뭐 찌개 같은 데서 이렇게 봤더니 맛소금을 쓰시더라고요. 맛소금 보세요. 소금이 있는데 소금에 조미료가 섞인 거예요. 그게 맛소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소금에 MSG나 아니면 뭐 특산계 조미료들이 섞인 겁니다. 그건 조미료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염에 조미료가 섞여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제염에 조미료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맛소금이군요. 그래서 맛소금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런 소금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좋은 소금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소금만 쓰네. 조미료는 안 쓰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조미료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죠. 요즘 연두 같은 거 있잖아요. 복합조미료라고 그러죠. 요즘 보면은 이제 신개념 조미료라고 해서 이제 자연 소재를 내세워서 아주 안전한 일반 화학조미료 인공조미료 쓰지 않고 만든 듯한 그런 광고를 하면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조미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MSG나 뭐 인공조미료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청구는 안 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단백가수분해물 뭐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물성 분해단백이랄지 대두가수분해물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이러한 그 물질이 꼭 들어가거든요. MSG 같은 인공조미료와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실제로 MSG가 들어있어요. 다만 그거는 지금 식품법규에서 첨가물로 분류를 안 해요. 그냥 식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소비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분석해보면 나와요. 그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하면 거기에 그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수적인 물질이 검출이 되거든요. 신개념 조미료들 복합조미료들 거기에는 대개 보면 그런 단백가수분해물이라는 물질이 사용돼요. 그게 아주 맛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미료하고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해로워요. 그거 만들 때 그게 바로 그 염산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염산으로 그 단백질 소재를 강제로 분해시켜서 만들거든요. 입맛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조미료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해로웠습니다. 제가 작가님 그 책을 거의 한 15년 전에 읽고 그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그 조미료 그 MSG를 어떻게 개발했나 누가 만들었나 이거를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책에서 읽었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일본인이 이제 소고기인가? 그 고기를 놓고 막 육수를 고운 거죠. 먹어보니까 되게 감칠맛이 나더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끓여가지고 이제 가루가 된 거죠. 계속 끓이다가 물은 다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MSG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걸 읽었을 때는 어? 그럼 이걸 천연물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 예 천연물 맞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다시마 다시마에 그 물질이 맞거든요. 다시마를 이용해서 그 물질을 분리에 성공을 했고 그게 오늘날은 MSG가 개발된 그 원동력이 된 건데 그 분이 이제 이 깨닫았어요. 일본어 유명한 분인데 이 일도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감칠맛을 가장 값싸게 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아 네 그리고 그 그건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고 온 건데 그 MSG의 주성분이 글루탄산입니다. 글루탄산이 소고기에 들어있고 버섯에 들어있고 또 뭐 된장에도 들어있고 멸체도 들어있고 다시마에 무척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거든요. 글루탄산이 무언가 하면 사실은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롭지 않겠거니 그런 자연 식품 소재도 들어있는 것이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자연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글루탄산으로 추출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또 한때 또 만들었어요. 값싸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효소공법으로 만듭니다. 효소공법으로 만드는 게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해요. 지금은 효소라고 해가지고 뭐 된장, 간장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발효공장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고순도에 유리된 글루탄산 성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보면 혈액의 글루탄산 농도를 한 20배 내지 40배 정도 높입니다. 이게 바로 혈액 속을 돌면서 신경계를 손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MSG가 신경 독성 물질인 이유예요. 근데 그 자연식품 소재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분해되면 글루탄산 나오는데 거기는 글루탄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아미노산도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복합체 형태의 아미노산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잘 대사가 돼요. 해롭지 않아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자연식품 소재의 글루탄산 성분하고 인공 점유율의 글루탄산 성분은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인식을 한다. 우리 몸에서 다르게 작용한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견에 그런 맹점이 좀 있는 거고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화학자나 식품과학자예요. 그분들 지식으로 볼 땐 해롭지 않을 것 아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경독성 물질인데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봐야죠. 신경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여리문열 해롭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MSG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논문이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또 나올 거예요. 물론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런데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의 발표자는 누군가. 연구비를 식품업계로 조달받는 분들입니다. 식품업계 이익에 반하는 연구 결과 고지급대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MSG의 발견 과정 개발한 과정을 보면 다시마라든지 소고기든 그런 거 자연의 원료에서 추출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지금의 우리가 만나는 MSG 조미료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시마를 끓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통 보면 자연소재 자연소재 대개 탄수화물 소재인데 자연소재를 이용해서 거기에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요. 미생물의 글루탄산 성분을 왕성하게 만들 수 있는 효소를 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이게 발효는 발효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발효해서 글루탄산이 나오면 거기에 다른 이물질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럼 그거를 거기서 글루탄산 성분만 추출을 해냅니다. 추출을 해내는 과정이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추출하는 글루탄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글루탄산 나트륨 MSG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감칠맛을 내거든요. 이거는 단일 물질이에요. 복합물질이 아니고 단일 물질이에요. 유리된 단일 성분이에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몸에 신경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서 가장 나쁜 거 세 가지 정도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세요?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해로운 물질 군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일단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 식품 케미컬이라고도 그런데 화학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설탕 과당 물엿 같은 당류인데 정제를 시켰어요. 그죠? 정제를 시킨 정제당 정제당이 두 번째 물질군이고 세 번째는 유지류입니다. 기름 성분인데 정제가공유지라고 그래요.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같은 게 주로 가공식품이 많이 사용됩니다. 세 가지 원류군 세 가지 물질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품 첨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정제당 정제가공유지는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대사될 때 필요한 영해분이 없어요. 칼로리만 있어요. 칼로리 덩어리예요.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칼로리만 있고 영해분은 없는 식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품 첨가물이 바로 정크푸드를 만드는 주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소는 그렇게까지는 해롭지 않은가 보죠? 당연히 해롭죠. 색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색소가 있고 합성색소가 있고 합성색소 해로운 건 다 아실 겁니다. 합성색소는 다 화학물질이니까 무척 해로워요. 합성색소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천연색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주시는데 물론 천연색소는 합성색소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열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천열물질로부터 추출해서 만드는데 그 색소성분은 한 가지만 추출해서 만드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식품상식으로서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물질만 추출해서 먹으면 우리 몸을 새롭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인장에 들어있는 붉은색소 아니면 치자열매에 들어있는 노란색소 그 색소성분만 추출해내잖아요. 그 치자열매 속에 들어있는 색소성분만 추출한 게 치자왕색소입니다. 이걸 치자열매 가로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색소성분만 추출한 거예요. 또 선인장 열매에 들어있는 붉은색 색깔만 추출해놓은 게 또 천연적색소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다 천연자가 붙었긴 붙었지만 자연소재의 어떤 특점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추출하는 과정에서 거기 용매가 혼입될 수도 있고 또 해로물질들이 작용하면서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색소성분 여기에다 또 사용하기 좋게 뭐 부영제랄지 유아제랄지 안정제랄지 이런 걸 넣어요. 그래야 색깔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사용하기 좋고 보관성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이런 화학물질들이에요. 이건 바로. 말이 천연색소지 황물질들이 버젓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연색소도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색소는 안 들어간 게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색소 안 넣어도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모시송편 숙색깔 잘 나오잖아요. 그죠? 숙게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그 숙색깔 간단하게 낼 수 있어요. 합성색소 쓰면 아주 값싸게 간단하게 똑같이 색깔 낼 수 있어요. 호남 쪽에서 모시송편들 많이 만드는데 거기서 만드는 모시송편에 색소 넣을까요? 색소 안 넣어요. 쑥 가지고 아니면 모시닙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색깔 얼마나 예쁘게 잘 나옵니까? 맞아요. 그 사탕 한 번 여쭤볼게요. 네. 사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대표적인 정크푸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료가 설탕 물엿 같은 정제당입니다. 여기에 저 청감물들을 넣는 건데 색소 향료 유화제 산도 조절제 이런 청감물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사탕인데 그게 보통 사탕에도 딱딱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잖아요. 딱딱한 거는 보통 하드캔디라고 그러고 부드러운 사탕은 소프트캔디라고 그러는데 소프트캔디에는 또 정제가공유지도 부처 많이 들어가요. 정제가공유지 들어가니까 또 유화제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탕류에는 무조건 영양분은 거의 없고 칼로리만 있다. 그래서 정크푸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사탕 많이 먹으면 충치 생긴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사실 충치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그다음에 화학물질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몸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사상의 문제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설탕이나 물엿 같은 거 쓰지 않은 무설탕 캔디가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설탕 짚으면 설탕 안 쓰는 걸 맞아요. 물엿도 안 써요. 그렇지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맛을 뭐가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인공감미료 주로 합성감미료를 씁니다. 합성감미료 말고 요즘에는 당알코올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든다면 자인묘소 같은 거 이런 조금 진보된 그런 감미 소재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물질 자체가 또 문제예요. 그 합성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물질에 따라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신경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장내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이게 단맛이 무척 강하거든요. 단맛만 있지 실체가 없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보면 단맛을 느끼면 원래는 단분이 들어왔다는 뜻인데 합성감미료를 먹으면 단맛이 느꼈지 단분이 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어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대사증분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살이 쪄요. 살이. 칼로리가 없는데도 오히려 더 비만을 더 부른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많이 있어요. 동물실험해보면 그게 또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진짜 사탕도요. 진짜 제대로 만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훌륭한 사탕 만들 수 있거든요. 일단 단맛은 내야 되니까 정제당 대신에 정제하자는 자연의당 비정제당이 있습니다. 비정제당을 쓰고 그다음에 기름도 우리가 자연의 기름이 있어요. 정제강용하지 않은 자연의 기름 필요하다면 쓰고 식품청각물을 최대한 배제한 그러한 사탕도 일부 있어요. 그런 사탕을 우리가 이용하면 돼요. 그런 사탕은 해롭지 않아요. 사탕과 비슷한 껌 껌은 사실 제가 이거 뭘로 만든지 사실 모르겠어요. 껌이 어떻게 보면 베일에 가려진 가공식품인데 거의 100% 식품청각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껌의 뼈대가 바로 껌베이스라는 거예요. 라벨에 보면 껌베이스 이렇게 딱 써놓으셨죠? 껌베이스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렇죠. 껌베이스는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섞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물질들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껌베이스는 그 후속물질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화학물질 덩어리에다가 또다시 거기다가 색소, 향료, 산도절제, 유화제 뭐 이런 걸 넣어서 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게 껌이에요. 껌은 삼키지 않는 식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껌은 씹으면서 생기는 침은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고요. 특히 이 껌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서는 향료 향료를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껌은 그 향료를 지속적으로 아주 강하게 내줘야 되는 게 아주 품질적으로 볼 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향료를 무척 많이 써요.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서 한 5배 내지 많은 건 10배 정도까지 향료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입니다. 껌도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우리 건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턱배 운동이 좋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보면 이런 화학물질 거의 쓰지 않은 그런 껌들이 일부 있어요. 껌 베이스에도 화학물질 안 쓰고 천연 치클이 있죠. 천연 치클로 껌 베이스 만들고 다른 식품 첨감 을 최대한 배제해서 만드는 이런 껌들이 서양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문 보니까 껌은 판매량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어깨에서도 미스터리이다 싶을 정도로 제가 모르겠다. 왜 줄었는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껌에도 보면 요즘 무설탕 껌이 대신 인기를 끌고 있어요. 껌이 줄었다는 것은 예전에 설탕 써서 만든 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고 요즘에는 무설탕 껌은 여전히 인기예요. 특히 잘들 껌이 인기인데 그 잘들던 껌은 아까 말씀드렸듯 합성 감미료들이 꼭 들어가요. 그거 나름대로 또 해로운 거예요. 다른 첨가물도 똑같이 들어가고 무설탕 껌은 좋은 점 딱 하나 있어요. 충치 건강 측면에서 치아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돼요. 자유리톨 자유리톨 때문인가요? 그렇죠. 자유리톨은 충치균이 안 먹거든요. 그렇다고 자유리톨 껌이 양치질 안 하면 안 됩니다. 임시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양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양치질을 하셔야 됩니다. 젤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젤리도 일반 캔디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만 많은 캔디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증점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젤라틴 같은 거 검유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부드럽게 씹힐 수 있도록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면서 다른 청감분들은 캔디하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캔디 시장이 많이 위축되면서 젤리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한 사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로 정전제들이 더 많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현나는 색깔 색소로 내는 거고 아주 상큼한 맛 이건 향유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산도졸제 같은 거 필수로 들어가고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하면 보통 햄버거나 피자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저는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걸 여쭤보고 싶어요. 샌드위치 특히 햄버거도 그렇지만 빵에 고기 햄이든 패티 패티가 들어가든 거기에 양상추 올라가고 피클 오이피클 올라갈 수도 있고 토마토 올라가서 먹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을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고루 섞인 완벽한 식품이다. 라고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거 하나 먹으면 야채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끼씩 더 풍부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샌드위치 자체는 좋아요. 제대로만 만들면 근데 시중에 샌드위치들 보시면 거기 일단 샌드위치 빵 빵에는 수입 밀가루에다가 여러가지 산도조절제들 들어가요. 샌드위치 빵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산도조절제들 입니다. 아까 인산념 말씀드렸죠? 인산념 무척 많이 사용되고 샌드위치 빵 자체에도 청감물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안에 들어가는 소스 같은 것들 고명 같은 것들 이런게 맛을 내는 주체인데 여기에 이게 다 조미료 향료 물론 거기에 일부 채소 과일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거의 생생용이에요. 그거 가지고 채소 과일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채소 과일 먹으려면 그것도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대개 거기에 사용되는 햄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들 식품 첨가물도 무척 많이 사용되요. 거기도 보존료도 사용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일반 식품 매장의 샌드위치들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첨가물도 쓰지 않고 만든 웰빙 샌드위치들도 있거든요. 그런 샌드위치는 저는 좋다고 봐요. 식사 대용으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패스트우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햄버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햄버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고지방식품이에요. 패스트우드가 다 비슷한데 특히 햄버거에 정제가 온 유지가 무척 많이 사는데요. 그리고 맛있잖아요. 굉장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 조미료향류 맛이에요. 햄버거집에서 빼야 빠질 수 없는 게 감자튀김입니다. 그 감자를 기름에 튀긴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 한번 감자를 썰어서 기름에 튀겨보세요. 그럼 못 먹을 거예요. 맛없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패스트우드점에서 파는 감자튀김은 맛있는 건가? 조미료향류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감자는 튀길 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높은 운대에서 튀기는데 이때 외발물질이 또 만들어져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바람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건 또 조심해야 돼요. 되도록 낮은 운대에서 튀겨야 되고요. 높은 데서 튀길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감자튀김 하면 과자에도 있지 않습니까? 감자를 튀긴 거. 포테이토칩. 포테이토칩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패스트우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피자입니다. 그렇죠? 피자. 피자도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치즈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맞아요. 치즈는 대표적인 고단백식품인데 또 오해를 하시는 게 피자에 사용하는 치즈들 말이죠. 모조치즈예요. 모조,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가짜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치즈는 우유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유를 거의 쓰지 않아요. 쓰더라도 생생용을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정제가공유제에 식품점으로 모양만 치즈로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모조치즈를 주로 패스트우드 점에서 써요. 그게 업무용 치즈라고 해요. 그 치즈도 진짜 천연치즈가 있고요. 가공치즈가 있고 모조치즈가 있는데 되도록 천연치즈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천연치즈를 써서 만든 그러한 피자 있어요. 이탈리아의 전통피자가 그거예요. 그런 피자는 좋아요. 대개 이런 패스트우드 먹을 때는 또 같이 마시는 음료가 있죠. 청량음료 제왕 콜라 콜란도 당분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당무식품이라고 패스트우 자체는 고지방식품이고 콜라는 고당무식품이고 고지방 고당무식품 같이 먹으면 더욱 쉽게 중독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햄버거나 감자튀김이나 피자나 먹으면서 콜라 생각이 난다 그러면 나의 중독되거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더욱 중독성을 부추긴다는 그런 연구자료가 무척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중독성 물질하고 유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자료도 있어요. 같이 먹는 음식도 문제군요. 뭐하고 같이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피로회복 드링크 커피가 싫다는 분들도 피로회복 드링크들은 먹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로회복 드링크 이거 카페인이 많이 들어서 문제인가요? 대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각성음료 많이들 드시는데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업체에서도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몸에 좋을까요? 물론 거기에 몇 가지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작용할까? 그 물질들이 대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거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식분 첨가 물하고 똑같아요. 향 향료 색소 산도조절제 감미료 이런 것들을 걸피추적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카페인이 문제예요. 각성효과를 내야 되니까 카페인을 쓰는데 카페인은 대표적인 신경독성물질 아닙니까? 특히 아이들이 먹으면 안 돼요. 학생들도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직은 별로 잘 없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 아직 신경독성물질에 대해서 내성이 없기 때문에 특히 피로회복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허브차 같은 거 참 좋아요. 녹차 우롱차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수정과 얼마나 좋습니까? 수정과 식혜 그런 걸 기분전환용으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가님은 주로 어떤 차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녹차를 즐겨 마셔요. 녹차 녹차 즐겨 마시고 그 다음에 식혜 식혜도 설탕 쓰지 않았는데 달콤하게 만든 식혜가 있어요. 그거 기술적으로 단맛을 내야 돼요. 단맛이 좀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아주 은은하게 단맛을 주면서 엿기름에 깊은 풍미를 주는 그런 식혜는 있거든요. 그런 식혜 저는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녹차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녹차는 주로 저는 집에서 우려내서 먹습니다. 산임물를 직접 티백에 하는거요? 시중에 티백으로 나오는 녹차들도 있는데 간편해서 좋긴 한데 그것도 아쉬운 대로 먹긴 하지만 되도록 그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려내는 과정에서 재질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별로 그렇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안전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점이 더 많아요. 그것도 녹차가 원래 좋은 식품이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우려내서 먹습니다. 우리가 늘 먹는 식용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식용유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식용유 유지류인데 가공식품에 무척 많이 쓰잖아요. 정제 가공유지라는 건데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용유는 액체고 정제 가공유 중에 쇼트니아 마가린이 있습니다. 이건 고체유지예요. 그렇죠? 먼저 액체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 대두율 겁니다. 콩기름이죠. 콩기름이죠. 대두율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시나요? 그거 보통 콩을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요. 그런 식용유를 추출류라고 그럽니다. 추출이라는 게 녹여낸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려면 반드시 매개물질이 필요해요. 용매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녹이는 용매 주로 핵산이라는 화학물질을 씁니다. 소교화학물질이에요. 대두율 공장에 가면 커다란 탱크가 있어요. 그 안에 핵산이라는 소교화학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콩을 집어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거예요. 나중에 용매하고 기름하고 분리돼서 그걸 정제해서 벽에 담아놓은 게 우리가 이용하는 식용유 콩기름입니다. 그게 다른 식용유들도 다 추출 대개 다 추출을 해서 만들어요. 다 그런 식을 비슷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식용유를 많이 이용하니까 근데 완전히 그 용매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암만 잘 분리를 해도 소량씩 남아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5PPM까지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당장 탈은 안 나는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용유는 반드시 추출 정제하지 않은 창기념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든 압착류를 드십사.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는 게 압착류입니다. 그게 안전한 식용유고요. 그리고 이제 굳기름이죠. 쇼트닝 마가린 같은 고체 유지 이거는 추출 정제로 화학반응시킵니다. 그럼 액체가 고체로 변해요. 그래서 굳기름이 되는 거예요. 경화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경화유로 갖다가 인공경화유라고 그래요.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인공경화유는 지방산 분자구조가 미세하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낯서로예요. 안 먹습니다. 증식을 안 해요. 썩 짠다는 얘기예요. 쇼트닝 쇼트닝 마가린 여간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걸 써서 빵을 만든다든가 식품 만들면 그 식품도 보관성이 좋아져요. 유통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지방전문가들이 그런 쇼트닝 마가린 같은 기름을 플라스틱 유지라고 합니다. 잘 썩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사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분자구조가 플라스틱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굳기름을 쓸 때도 인공경화유가 아닌 자연의 굳기름이 있습니다. 자연굳기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저는 유지방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굳힌 버터를 추천해드립니다. 버터 중에서 자연 버터 천연 버터죠. 그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버터 나쁘다는 얘기 일부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그건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서양 사람들 같이 유광 음식품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해롭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습관으로 볼 때는 특수하게 유광 음식품 많이 이용하지 않는 한 그렇게 문제가 되는 정도로 많이 먹는 일 전혀 없으니까 맘 놓고 버터 드시고 버터가 사용되는 식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버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지용성 영역인분들을 우리가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버터가 우리 몸에 면역력이 좋게 된다는 그런 연구자료도 많이 있고요. 콜레스테롤 문제라든가 포화지방이었다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자연의 포화지방 자연식품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우리 몸에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버터는 그러니까 식용유 같은 경우에 이제 눌러서 짜는 우리가 참기름 그렇게 짜듯이 그런 식용유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압착류입니다. 잘 보시면 압착이라는 우리 글자가 있든가 영문으로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콩이든 회바라기씨든 그런 거에 유기 흥매를 넣어서 기름을 녹여내는 거죠. 그냥 콩기름에도 있고 모든 기름에는 다 압착류가 다 있어요. 근데 일반 식용유에는 압착류가 흔치 않아서 우리가 찾기가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찾기 쉬운 압착류가 지금은 일반 마트 같은 데서는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올리브유는 엑스트라 버진이 많아요. 근데 올리브유에도 추출 정제한 일반 올리브유도 있습니다. 그거는 권해드릴 수 없고 꼭 추출 정제하지 않은 압착류 부유를 권해드립니다. 작가님 영상 댓글들 보면 청각물들이 들어간 건 맞다. 근데 이제 그 양이 그렇게 건강을 했을 정도는 아니다. 너무 이제 과장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학물질이 우리 식품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게 19세기 한 후반 껴거든요.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체과학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생리학이나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식품청감들이 유해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해로운 화학물질은 PPT 농도에서도 해롭게 작용한다. 특히 내분비 교란 물질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킨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PPT 농도에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한다. PPT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1조분의 1입니다. 커다란 수윤장이 있다고 할 때 그 수윤장을 물로 가득 채웠을 때 거기에 잉칸방울을 딱 떨어뜨린다고 보시자고요. 전체 물에 대한 잉칸방울의 양이 1조분의 1입니다. 아주 극미량이죠. 그 정도 효량으로도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식품청감을 사용된 농도로 보면 특히 향료 같은 거 아주 적게 사용하는 첨가물에 속하는데 그런 게 PPM 단위로 사용합니다. PPM은 PPT의 100만배나 돼요. 100만배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라이너스 콜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해로운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한 분자라도 해롭게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자 단위에서 유해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양 가지고 알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첨가물 상하는 농도 굉장히 높은 농도입니다. 무조건 해로운 거네요. 암만 적게 쓴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해롭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몰랐어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된장, 고추장 여쭤봤잖아요. 식초는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어요.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식초도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죠. 우리가 잘 많이 하면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연발효식초 둘째 그냥 발효식초 셋째 합성식초 합성식초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빙초산을 물로 시작한 거예요. 빙초산은 서양에서는 독극물로 취급하죠? 예 바람성이 있고 우리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점막을 손상하고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일단 합성식초는 제거하자고요. 가끔 표기할 때 시석초산이라고도 표기해요. 이게 합성식초입니다. 이거는 빼고 그럼 이제 천연발효식초하고 그냥발효식초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라벨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천연발효식초인 경우에는 그 원료 한 가지만 딱 써놨어요. 예를 들면 곡류 곡류로 되게 식초 만들지 않습니까? 현미 그렇죠. 현미 뭐 이런 거로 아니면 또 이제 과연미도 만들죠? 네. 과일 사과식초 또 있고 사과식초 감식초 같은 거 과일 이런 한 가지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천연발효식초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천연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 숙성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꽤 걸려요. 이게 바로 천연발효식초입니다. 이 안에는 그 천연 소재에 들어있는 유익한 영양분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발효 숙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퇴로 만들어지는 유익한 물체들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영양분들이 이런 천연발효식초 이게 좋은 식초예요. 그러면 그냥 발효식초는 어떠냐? 이거는 발효를 하긴 해요. 그래서 합성시초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라비를 잘 보시면 주정이라고 써놨어요. 주정이 뭔가 하면 소주 원료예요. 에틸알코올이에요. 여기에 영양과 영양분 없어요. 이거를 그냥 발효는 시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빠르게 발효를 시킬 수 있죠. 숙성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거를 업계에선 관한상 양조식초라고 그럽니다. 이 양조식초가 그냥 발효식품인데 이거는 패스트후드성 식초예요. 발효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영양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발효를 했지만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반드시 초전 발효식초를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예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뭘까요?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 저는 좋은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라고 한번 그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질병은 뭔가요? 나쁜 식품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그렇게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식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보통 식생활이 잘못된 병에 걸리는데 무슨 병입니까? 현대병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는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중풍 심장병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가지 질병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식생활이 잘못됐을 때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다 아냐? 이건 반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정신건가 채튼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식생활이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뭐 불안 짜증 같은 것도 있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격, 신의, 행동, 정세까지 악영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쁜 식품들이 그래서 식생활은 잘하자 그러면 나쁘게 자꾸 그러지 마라. 나는 그냥 맛있게 그냥 먹을래. 아니 그러다 병 걸리면 일찍 죽으면 되는 거지 뭐 90살, 100살까지 살 일이 있어?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 오해입니다. 식생활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 생활습관병 이거는 걸린다고 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약에 의존해서 병석에 누워서 투병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불행스러운 노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보시나요? 최고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안전한 방법 우리 식탁 위에 있다는 말씀 우리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건강수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건강수명을 우리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길 그건 바로 우리 식생활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의 저자 안병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반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하다. 지루했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그 어느 때보다 아주 건강이 소중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건강 건강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건강이란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만들어놓은 향기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소홀히 여기세요. 암 음식이나 마구 드세요. 그래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각자는 아닙니다. 식품업계 출신입니다. 식품업계에 몸담고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직접 해왔습니다. 지금은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쁜 가공식품들 만들지도 말고 먹지도 말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에는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전작도 굉장히 베스트셀러 스테지셀러 이번 주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식품회사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일했던 회사가 과자회사였는데 만 16년 16년 근무를 했습니다. 16년 동안 과자를 직접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식품회사 보면 기술연구소들이 있어요. R&D 부서인데 거기서는 신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그 일을 맡았었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인생에서 거의 10년 넘게 2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본받친 어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 쓴소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책들을 쓰시고 이런 목소리를 내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니까 당시 조금 제 나름대로 용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되도록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보자 그런 일을 하는 게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작용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식품회사 일을 하시면서 과자를 먹었던 양이라든지 어떤 생활 패턴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식품회사들이 되게 비슷한데요. 거기서 신제품 개발하고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먹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안능검사라고 그러는데 맛을 파악하고 이제 먹어보면 또 대체를 정확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 이제 그 맛을 쉽게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일부터 시작이에요. 업무 시작이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먹고 또 이제 일하고 만들어보고 그리고 또 먹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또 오후에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일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과자를 만드다 보니까 과자를 주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과자를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그런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업무하고 관계없이 회사 밖에서도 그냥 저절로 과자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과자를 먹는 일이 생기고 그래요. 아마 양으로 치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먹었어요. 과자 만든다고 해서 다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과자가 되게 비만 식품이고 좋지 않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먹더라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맛만 보는 정도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아마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열심히 일했다고 보는데 조금 좀 바보스러운 점도 있었죠. 제대로 좀 적게 먹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원래 과자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먹게 되고 먹다 보니까 중독성을 느끼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독성은 어떤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무슨 뭐 연휴 같은 때 때는 이제 사무실에 없으니까 일을 안 하니까 과자 먹을 일이 아무래도 적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뭐 어떤 때는 이틀 동안 과자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무언가 속에서 어떤 그 허전함?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좀 잡히지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과자를 먹고 나면 다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과자를 잘 모르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과자를 원래 먹잖아요. 예. 먹으면서 그냥 맛있다. 뭐 배가 부르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데 예. 작가님께는 그 다른 뭐 증상이나 이런 현상 같은 게 있으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나타났어요.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유해수성이 남들보다 빨리 나타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당시 30대였거든요. 그래서 체중도 건강하다고 제가 건강에 대해서만은 자신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몸이 천구만큼 무거워지고. 피로가 엄습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말이죠. 그래서 가끔 가슴이 쥐어짜는 듯 하면서 아주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왜 그런가.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돼요. 네. 괜히 짜증이 막 나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이상하다. 왜 벌써 우리 노화 현상이 벌써 오는 건가. 아직 나이 4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좀 받아왔어요. 네. 종합검진을 한 번 먹고 가서 받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체나이는 지금 뭐 이미 40대도 넘어가 있대요. 네네. 쓰읍.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놀랬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은 해야지. 일해야 되니까 과자 계속 먹으면서. 네. 생활을 계속하다가. 네. 참 여러 사연이 저한테 있었는데. 후회는 한 기회에. 네. 제가 그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온 게 있다. 그럼 첫 진단을 받으시고. 몇 년을 더 회사를 다니신 거예요? 몸이 안 좋다라고 느낀 게 한 10년쯤 됐고 한 2, 3년 정도 더 생활을 하다가 종합금제를 받은 거예요. 종합금제를 받고 혈신 증상이 있다고 그랬다가 한 2, 3년 더 참고 일을 한 거죠. 보통 생각하기에는 과자하고 혈신증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쁜 식품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얘기의 주제어가 되겠는데 식품총감을 식품총감을이요. 식품총감을 잘 아시죠? 어떤 목적으로 해서 식품에 쓰는 물질 대개 화학물질들인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화학물질 만드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단맛을 내는 설탕 같은 거 물엿 과당 그런 거 있죠? 그게 정제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가 있잖아요. 유지가 식용유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마가린, 쇼트닝 그런 구티랑 경화유라고 해요. 이런 게 주로 가공식품에 쓰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식품총감물로 다 넣을 수 있거든요. 화학물질, 정제당, 정제강물질 이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재앙과 같은 물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런 일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들어가고 특히 과자에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식품총감물을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건 방부제 정도거든요. 유통기간이 길어야 되니까 다른 것들을 넣는데 저도 그 라벨을 보면 되게 화학 이름 붙은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섞여 있잖아요. 밀 그다음에 쭉 섞여 있잖아요. 자연스럽게가 있으니까 이게 일단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또 조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몸에 해로울까? 해로웠다면 우리나라 식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허가를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방부제는 그 많은 식품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구하고요. 조미료, 향료, 색소, 산두절제, 증염제, 유화제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것들 다 허가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허가된 게 아니고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허가되고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국자들은 해로운 것 사실을 알고서도 이제 이게 꼭 또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쪽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봐요. 비용. 그렇죠. 식품정과물을 사용하면 아주 값싸게 간편하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정과물을 쓰면 가공식품의 부가가치를 확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정책 위반자들도 그렇고 보건 당국의 당국자들도 그렇고 해로운 건 있다 이거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만 이런 더 큰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소비자 측면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경제성보다 건강을 더 중시하겠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그걸 알려야 되는데 그 사실을. 그런 거는 전혀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괜찮다로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식품정과물 해롭겠지. 그러면 다 그냥 알고 있는데 막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연히 알고 있죠. 다 나라에서 간 거고 저렇게 큰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건데 많이 먹고 있고 근데 뭐 괜찮겠어. 이제까지 먹어 왔고 식품정과 의료수증이 특징적인 게 바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금방 나는데 조금씩 조금씩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수준에 더 도달하면 문제가 뻥 터지는데 그게 바로 성인병. 요즘에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그거예요. 아주 먼 훗날 나타나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보존료 같은 것 중에 보면 말암 물질이 꽤 많아요. 보존료들 대개 보면 말암성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거 들어있는 식품 신선식품 중에 특히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거 먹는 데 가지고 어 나 그런 거 먹었는데 괜찮네. 우리 애 그거 매일 주는데 우리 애 뭐 암 안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차츰 차츰 그런 인자의 노출이 지속적으로 되면 그게 문제가 반드시 터져요. 짧게는 10년 보통 3, 40년 길게는 한 5, 60년 후에 꼭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적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인과성 입증도 어렵고 인과성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내가 과자 먹어서 지금 혈신이 좀 존재하는 이런 게 생겼다는 걸 아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떠셨던 거예요?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회의사 안에서는 특히 이제 기술연구소 안에서는 금기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선뜻 잘 안 해요. 그 선배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네. 그런 걸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툭툭툭하는데 더 자세히 물어보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쉬쉬하는 건 그리고 또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식품 전공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라요. 그냥 막연히 아이 이거 뭐 색소 이거 좋지는 않은 거지. 근데 뭐 다 화가 된 건데 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쓰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그거 잘 몰라요. 저도 한 10년 동안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실 대학에서 식품 전공했고 그리고 아이 전문가 아니니까 소위 말해서 식품 전문가들이라고요. 나름대로 그런데도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렇게 만든 걸 많이 먹어 왔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끔 이제 더러는 어떻게 이제 연구하다 보면은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선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억하고 있던 걸 누가 어디 가서 이제 슬쩍 얘기하면은 에이 뭐 다 그냥 이렇게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에 근데 자기가 일하는 일에 그 정체성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허가가 무해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저기 엄연히 미국의 당국인 FDA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해요. 허가 받았다는 게 해롭지 않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 허가 받았다는 그 의미는 정확히 뭘까요? 그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증은 되지 않았고 생각이 든다. 근데 그게 장기간 실험을 해서 얻은 그런 결과로다가 확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리고 인체 실험을 한 게 아닙니다. 인체 실험 못 해요 식품점검을 다 동물 실험을 해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는 설사 안전하다 하더라도 사람은 훨씬 더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생화학 체계가 사람 몸은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지 특히 두뇌 세포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중들은 이제 허가? 무해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국에서도 일단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고 일단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당국에서도 예를 들어 새롭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새로운 걸 왜 허가해줬냐고. 근데 사실 식품점검을 허가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수박 받았다기식이라고 보면 돼요. 동물 실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식품점검을 안전성 검사를 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해요. 한 가지 어떤 물질만 투여를 해요 동물한테.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나 잘 보고 아 괜찮네 하고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식품점검을 먹을 때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동시에 먹어요. 식품점검을 뜯은 게 최소한 10가지 이상 쓰고 많은 그런 한 가지에 수십 가지 첨가물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다 화학물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되었을 때. 그걸 복합적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요즘 들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엉뚱한 유해성이 새로 나타나는 몸 안에서. 섞이면서. 화학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한 물질도 만들고. 전혀 엉뚱한 첨가물에서 바람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이 요즘 들어서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었죠. 그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가님 책에서도 써있지만. 그 이제 설탕을 대체한 감미료들이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보통 광고를 보면은 칼로리가 제로다.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와 이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물질이 나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제 작가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좋은 점만 얘기를 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도 있어요. 칼로리가 제로라는 사실은 맞아요. 근데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당뇨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연구 자료를 보면은. 당뇨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근데 또 당뇨는 오히려 촉진한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칼로리가 제로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거 하나만 보고 다이어트 감이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칼로리가 제로라는 건 맞는데. 칼로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다 아니에요. 동물 실험을 해보면 칼로리는 제로지만. 오히려 더 비만을 일으키더라. 그 인체내에서는. 지방 성분의 연소를. 방해한다. 무슨 감미료가. 물질이. 예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지방층 축적을 일으킴으로써. 비만을 유도한다. 비만의 원인이 된다. 그런 보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당뇨를 일으키지 않는다고요. 원래 우리가 다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면은. 그러면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체가 그동안 생활을 하면서 적응되어 온 하나의 순리에요 순리. 되게 자연식품들이 단맛 나는 거 잘 알았어요. 다 당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거 먹잖아요. 그럼 당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 당분이 들어왔네. 당분을 그러면은. 대사로 지켜야 되겠네. 당분이 에너지원입니다 아닙니까. 대사 시켜서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프로그래마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데. 수성 감류료는 요새 이상한 물질이에요 그게.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단맛이 느껴졌어. 그래서 당분이 들어왔네. 그리고 이제 당분을 대사할 준비를 다 해요. 당분을 대사시키면 호르몬 분비가 막 되고. 그런데 막상 봤더니 당분이 없어요. 그래서 탈회해요. 이게 이 당대사 시스템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군선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대사성 질환에 걸리는데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현대병 즉 생활습관 병의 길모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현대병 생활습관 병은 이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 나온 감미료들이 이제. 우리 몸이 생전 처음 접하는 물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몸 안에서 내 교란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세포들이 보기에는. 이 합성 감미료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외계인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합성 감미료가 나쁘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설탕을 그냥 먹으면 되나요? 설탕도 이제 설탕은 합성 물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탕수수나 사탕부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어떻게 보면 자연의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자연식품 중에 단맛 나는 식품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안에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당분 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꼭 같이 들어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소미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식물성 미량 영양분입니다. 이거를 당분하고 같이 섭취해야만. 당분이 정상적으로 잘 대사가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동안 그렇게 적응해 왔기 때문에. 근데 설탕은 뭐냐. 사탕수수와 수탄물을 이용해서. 자연식품에서 만들되. 그 안에 있는 당분만 수크로스라는 자당 성분만 분리해서 순수한 그 자당 물질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9.7%가 자당 성분이에요 나머지 0.3%는 미량의 수분 뭐 이물질 같은 거예요 거의 100%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없어요 그런 게 꼭 필요한 미량 영양분이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돼서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안 일어나고 당대사 시스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그 섬유질이나 미네랄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보는 그 백설탕 흑설탕 이런 데 다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탕수수 자체를 먹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같이 섭취를 한 게 되지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는 그 설탕을 먹으면 그것만 분리해서 먹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아주 좋은 자연식품인데 그 통째로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과일 안에 들어있는 당뇨 과당 있잖아요 과당만 빼서 먹으면 나쁜 거예요 과일 안에 있는 당뇨만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가 보통 과일을 그냥 껍질을 벗겨 먹거나 그냥 먹잖아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당이 필요하다 싶으면 요즘에는 이제 옥수수로 만들어요 과당을 근데 그게 옥수수로 만들기 전에 예전에는 과당이 필요하면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을 빼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 옥수수로 만들면 훨씬 더 값싸게 대양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암세포가 좋아하는 몸이 있다고 하셨어요 고인슐린 혈증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설탕과 같은 정제당이 일으킨 대표적인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그런 정제당을 좋아하는 사람의 몸이 고인슐린 혈증을 띄는 경우가 많아요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인슐린의 그 농도가 확 올라가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 당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어야만 당분이 잘 대사되고 에너지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인슐린은 최대한 적게 분비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몸 안에는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고 혈액 안에도 인슐린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설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대사 시스템이 삐걱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당률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함량이 높아요 왜냐면 당 성분이 분해가 잘 안되고 대학 안되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서 자꾸만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능률이 안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이게 대사성 질환을 비롯해가지고 대사증문도 시작하고 그 여러 가지 현대병 혈압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치 올라가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심장병 중풍 뭐 통풍 뭐 그리고 또 당뇨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고 암하고도 관계하니까요 인슐린은 정양세포의 비료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전문가사 사이에 쓰이는 말인데 정양세포가 바로 암 아닙니까 암세포 아닙니까 그 인슐린이 많으면은 암세포들이 더 훨씬 더 활성화 된다는 얘기에요 암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암 발병률이 싹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 당뇨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단 거를 먹으면 이제 수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서 설탕을 먹어도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아 예 예 그건 어떻게 됐냐 근데 그게 이제 설탕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설탕 하면은 보통 이제 백설탕을 연상하시는데 그 백설탕이 나쁜 거죠 나쁜 이유가 정제를 했기 때문에 당 성분만 분리시킨 물질이기 때문에 나쁜 건데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도 있습니다 네 그 그거는 사탕수수 사탕무 즙액을 그대로 졸여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섬유주류 같은 것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실되긴 하는데 네 상당량이 그대로 이행이 돼요 그러니까 당분이 우리 몸에서 대사들 때 필요한 미랑량분들을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네 비정제 설탕을 먹으면 이 비정제 설탕은 설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네 고인신혈증 고지혈증 이런 거를 훨씬 적게 일으키고 네 뭐 어떤 연구를 보면 오히려 그런 저 문제를 억제한다 억제한다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비정제 설탕을 마트에 살 수가 있나요 있죠 근데 일반 마트에서는 없고 네 이제 친환경식 매장에 가셔야 사실 수 있는데 일반 마트에서도 보시면은 그 누런 색상에 유기농 설탕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완전 비정제는 아닌데 네 한 반 정도는 비정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 정제 설탕을 정제할 때 보면 두 단계에 걸쳐서 하거든요 네 네 물리적인 정제 화학적인 정제 네 근데 그 유기농 설탕 누런 색상의 유기농 설탕은 물리적인 정제만 살짝 하고 화학적인 정제는 안 해요 그래서 밀양념들이 한 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정제는 아니지만 그거는 백설탕 부터 훨씬 나은데 그 친환경식품 매장에서 파는 완전 비정제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용하셔도 돼요 백설탕 부터 좋으니까 완전 비정제 그 친환경 마트에서 판다는 그 모양이 또 다른가요 어떤가요 아 아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색깔 색깔이 백설탕은 눈처럼 하얗죠 네 네 근데 비정제 설탕은 색깔이 무렇거나 검은 척축한 색깔을 띕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백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게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맹점이에요 색깔만 보고 검은 척축을 사다가 해서 아 이거 비정제 설탕인가 보다 이렇게만 대부분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백설탕이 나쁘다고 해서 네 꼭 흑설탕을 사다가 그렇죠 시중에서 파는 일반 슈퍼도 좋고 마트도 좋고 그런 데서 파는 흑설탕을 사다가 아 이거 자연의 설탕이야 문제하지 않은 설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드시는데 이게 또 오해예요 왜냐하면 라벨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가공식품을 선택하실 때 라벨을 꼭 살피셔야 되는데 라벨을 보시면 거기 카라멜 색소라고 색소 이름이 초기가 돼 있어요 색소로 착색한 거예요 그 카라멜 색소 무척 해로운 색소거든요 네 그건 완전 사실은 정제당이에요 정제 설탕인데 거기에 색소로 착색해서 색깔만 검은 척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제품을 보면은 네 카라멜 색소 말고 그냥 흑당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제품도 있어요 네 네 흙당 속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흙이라고 들어있으면 다 카라멜 색소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네 네 그걸 이제 후비자가 판단을 잘 해야 돼요 대개 이제 원당이라고 표기돼 있고 카라멜 색소라고 표기돼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색소가 들어있는 이제 흙설탕이고 그 다음에 원당 흙당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흙당 속에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색깔만 가지고 겉보기만 보고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비정개 설탕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라벨을 보시고 비정개 설탕 100% 비정개 설탕은 거기에 원당 100%라고만 딱 써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표기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거 다른 게 뭐 색소 이름이 들어갔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땅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표기돼 있으면 아 이거는 색소로 착색한 자연의 설탕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관님께서는 실제로 비정개 설탕을 드시나요? 예 저는 아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 비정개 설탕을 예 혹은 뭐 맛이 좀 덜하거나 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장 큰 이유가 네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예 정개 설탕과 비정개 설탕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네 누가 가르쳐 준 사람 있어요? 보건 당국에서 말하는 적 있어요? 직품 회사에서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사실 상당히 차단이 되고요 그리고 알려지질 않아요 목소리도 작고 그렇죠 그분들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무슨 홍보 효과를 탈 수 있어야 하는데 홍보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 얘기하는 거는 누리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비용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분들의 그 양심적인 얘기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그냥 진짜 정통 비정제 설탕과 색소로 착색한 가짜 비정제 설탕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거와의 차이점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안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많이 차나나요? 얼마나 차이나요? 보통 이제 한 세배? 세배 내지 어떤 경우에는 뭐 다섯 배 정도까지 비싼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네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한 두 세배 정도는 비싸다고 보면 돼요 그게 원래는 더 싸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가공 가공이 덜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거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기계화 매직 대량 작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백설탕은 큰 회사에서 자두 전자동화 라인에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아주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싸게 높이는데 이 비정제 설탕은 자동화 라인에서 만들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정제 설탕 시장이 커져가지고 커지면 이제 재당 회사에서도 그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축이 있는 기계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소비들을 뜯어 고쳐가지고 비정제 설탕 만드는 라인으로 고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격이 뚝 떨어질 겁니다 백설탕은 훨씬 쌀 겁니다 그때까지는 소비자들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비정제 설탕을 이용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지만 그렇죠 소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계절에 따라서 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매실들 한참 매실들 한참 매실처럼 담그는 계절이 올 텐데 네 네 설탕 부처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걸 다 비정제 설탕으로 담그고 굉장히 좋아요 맛도 좋고 영양 재료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설탕 값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세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싸는 백설탕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실정을 판다고 했을 때 이게 비정제 설탕 몸에 좋다고 세 배 가격을 더 주고 팔면 나도 어쨌든 세 배 더 붙여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걸 몰라요 사실 세 배를 살까 그렇지 안 사니까 안 팔리는 상품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백설탕 넣어서 파는 게 당연합니다 그거를 이제 상업용으로 만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작가님이 이제 집에서 드셔보셨을 때 뭐 촉감이나 미각적으로도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일단 색깔부터 다르고요 백설탕은 쌀알처럼 이렇게 막 흐트러져요 막 흐트러져요 뭉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비정제 설탕에는 수분 함량도 좀 높거든요 그리고 흡수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잘 해야 돼요 딱 잘못하면 이제 덩어리도 생기고 뭉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맛을 보면 맛을 보면 백설탕은 단맛만 있잖아요 근데 비정제 설탕은 비타민, 미네랄, 소민 같은 자연의 영양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흥미가 훨씬 더 친해요 일단 이게 딱 보기에도 일단은 뭉쳐있고 이러면 이게 제품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많이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국가님이 이 모든 걸 알고서 우리 이제 비정제 설탕 먹자 했을 때 보통 가정은 이제 아내분이 꿀이잖아요 네 아내분이 아 무슨 3배나 비싼 설탕을 사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가정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백설탕도 전혀 안 써요 저희 집에는 전혀 안 써서 저는 백설탕 먹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저희 가족이 다 그래요 요리할 때는 꼭 이제 비정제 설탕을 쓰는데 저희 아내가 아주 요즘은 적극 나서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데 그게 사실 집에서 설탕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많이 안 먹고 조금 비싸게 나왔더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기꺼이 그걸 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먹어보면 흠이 훨씬 지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점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부터는 절대로 지금 백설탕은 손은 안 돼요 콜라 이제 많이 먹잖아요 피자 치킨 햄버거 사실 물 대신 콜라 마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콜라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진짜 콜라 좋아하는 사람 보면 거의 물 안 마시죠 작가님은 근데 처음부터 안 쓰셨나요 콜라요? 아니에요 저도 콜라 얼마 안 먹었는데 예전에 과자 먹을 때 그때는 사실 제가 식생활이 무척 안 좋았었는데 그때 과자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식품에도 유효상점 같은 게 나쁜 식품은 나쁜 식품은 또 땡겨요 네 궁합이 네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과자를 먹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 그런 걸 저도 모르게 즐겨 먹게 되고 마시는 건 청양 요즘 음료들이 얼마나 또 종류가 많습니까 네 맞아요 밖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자판기들 그냥 얼마든지 써요 통전 느낌 안 넣으면 간편하게 빼서 마시고 마시고 거의 당시 물을 안 마셨던 거 같아요 주로 그런 음료성 제품들 그런 거를 마셨고 콜라 콜라도 무척 많이 먹었어요 얘 콜라가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 안 마시면 뭔가 좀 맛있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죠 밥 먹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콜라 배우고 있어서 잔익하고 소화가 되는 거 같아요 그냥 먹어도 이게 디저트로다가 그렇게 생활화 돼 있었던 거 같아요 당시에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청량 음료 제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콜라가 이게 특히 청량 음료 중에서 나쁜 겁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꺼려하는 식품이 바로 탄산음료예요 꺼려하는 식품 1위가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먹기 싫은 거 골라봐라 제일 많이 나오게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예요 특히 이제 콜라 사이다부터 더 나빠요 왜요 색깔이 있잖아요 또 색소가 들어간 거죠 사이다는 색소는 안 들어가요 콜라에는 색소가 들어간 색소가 아주 나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나쁜 거죠 콜라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콜라 한번 라벨을 보세요 밴 앞에 정제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물이에요 나머지 몇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게 다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 식품 첨가물들을 물에 녹여놓은 용액 쉽게 말해서 첨가물 용액 이게 바로 콜라예요 그중에 가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은 색깔을 내는 카라멜 색소 카라멜 색소가 색소 가운데 전 세계인이 제일 많이 먹는 색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사용돼요 지구촌에서 근데 이게 두척 해로운 색소입니다 왜 니미다졸이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색소 안에 그래서 콜라에도 그게 들어있겠죠 콜라에는 사실 발암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유력 언론들이 잘 말을 안 해요 들어 있습니다 그게 카라멜 색소에서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일으켜요 이 카라멜 색소가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암이 발병하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암세포를 찾아서 다 없애줍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해서 면역력이 약해진다든가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일 때 만약에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처치를 못해요 암세포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암이 발병하는 건데 식품청과정에 그렇게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만드는 물질이 또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카라멜 색소예요 그리고 이 카라멜 색소는 우리 보면 특히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들을 만드거든요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돼가지고 심혈관 건강이 원인이 된다 그런 보고도 많이 있어요 이런 카라멜 색소 이게 이제 저는 가장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카페인 카페인도 있거든요 카페인이 원래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죠 이게 아이들이 커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카페인 때문인데 그래서 아이들은 알죠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콜라에도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콜라도 아이들 마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인식이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콜라 좋아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아이들도 사실 콜라 마시면 안 돼요 커피하고 똑같이 그리고 뭐 거기 향료 같은 거 문제의 물질들이고 향료 설탕 과당 이런 거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인산이에요 콜라에 인산 꼭 들어있잖아요 그 상큼한 맛을 주는 건데 그 인산이 뭐 충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진짜 문제는 인산 성분이 그 인이거든요 인 그 인인지 좋은 미네랄 성분이지만 많이 먹었을 때 문제예요 케이콜라 많이 먹는 사람은 항상 우리 몸 안에 인이 과잉으로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인이 많은 경우에는 미네랄 흐두에 지장을 처리합니다 특히 철분을 비롯해 가지고 칼슘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칼슘이 흡수가 잘 안되고 문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요 인 성분이 그래서 칼슘 결핍증이 오거든요 칼슘 결핍증이 오면 골조직 뼈 뼈가 약해질 수 있죠 그럼 나중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인대 같은 근육수도 약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아이들의 경우 특히 정서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 아이들에겐 특히 ADHD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이다에 그 이제 카라멜 섹도가 들어가면 콜라가 되는 건가요? 조금 다르긴 하죠 네 거기 이제 들어가는 상큼한 맛내는 물질들하고 향료도 다르고 근데 뭐 다 역할은 비슷하니까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색소가 있고 없고만 있고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콜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그럼 술보다도 나쁜 거예요? 술은 어떻게 보시나요? 맥주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이제 뭐 알코올 성분에 특히 취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은 좀 예외고 네 일반인이라면 적하지 않은 술 예를 들어서 맥주라고 보시죠 네 맥주도 물론 첨가물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비교적 첨가물이 적은 술이라고 보는데요 덜 들어가는 거군요 네 덜 들어갔다고 보시네요 이게 맥주하고 콜라하고 같이 놓으면 저는 차라리 맥주를 마시겠어요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첨가물 수 자체가 완전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요 예 콜라는 첨가물 용액 맥주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알콜만 빼고는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해놓은 물질은 없어요 소주는 어떻게 보세요? 소주는 제가 뭐 화학 물 물질 이런 얘기도 들어 온 적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소주는 이제 그 대중주인데 주로 희석식 소주 네 첨가물 때 무척 많이 들어가요 음 단맥부터 일단 첨가물이죠 네 주저온 물 희석해 가지고 만든 건데 네 주저온 물에서 보는 거 못 맞아요 음 굉장히 쓰거든요 네 거기에 첨가물 들어 간미료 산미료 음 때로는 조미료 같은 거 네 뭐 향이 어떤 거 들어갈 수 있고 네 이런 물질 넣어가지고 맛있게 정확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반 가구 식품은 다 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주류에는 표기를 다 할 의무 의무가 없어요 몇 가지 아주 위험한 화학 물질만 표기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들은 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오 주류 표기 거부터 조금 다르거든요 네 네 소비자들이 몰라요 모르죠 네 소주는 또 물처럼 생겼으니까 되게 순수해 보이잖아요 네 소주는 청각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되도록 소주 안 드시면 좋고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다행히 네 요즘에 정식 소주 있죠 네 좀 비싼 거 네 정식 소주가 요즘 인기더라고요 전통 소주 전통 소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거는 시선식 소주하고 다르게 물론 어떤 제품이 정식 소주에도 청각을 넣어요 네 들으면 들어가겠죠 근데 정통 정식 소주 거기는 청각으로 안 들어가요 진짜 그거는 그거는 좋은 소리라고 얘기하면 돼요 저도 소주 마실 일이 가끔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 정통 정식 소주를 마셔요 그 정통 정식 소주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혈전을 억제한다 혈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심혈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물질인데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보고서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로 기대할 정도로 마시는 건 알코올 성분이니까 그런 걸 그런 효과를 누리고 마신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하여튼 진짜 제대로 술도 만들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 일반 우리가 마시는 그런 청각물 술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안으로 정식 소주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화학 첨가물 관점에서 보면은 소주나 콜라는 거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화학 첨가물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맥주가 그나마 좀 나은 거고 맥주는 낫죠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안 먹는 것이죠 네 그 이제 학성 감미료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흔히 말하는 제로 칼로리 거죠 그 성분도 여러 가지 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잘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합성 감미료는 크게 네 가지 네 가지 정도예요 네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네 먼저 수크랄루스라는 게 있고 아세솔펌 칼륨이라고 있고 사카린 사카린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아스파타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줄어지끔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들은 이게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네 같은 점은 굉장히 감미가 높다는 점 네 높다는 점이에요 네 높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이제 각각 그 감미 패턴이 좀 달라요 그리고 유해성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수크랄루스를 많이 써요 왜냐면은 수크랄루스가 감미가 가장 높거든요 설탕보다 감미가 육백배나 강합니다 육백 배요 그니까 설탕 육백 그램이 이제 수크랄루스 일 그램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다른 합성 감미료들은 보통 설탕보다 한 이삼백 배 정도 감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수크랄루스는 그런 다른 합성 감미료보다 감미가 두세 배나 더 높다는 얘기에요 제일 저렴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값싸게 단맛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수크랄루스를 많이 쓰는데 또 하나 좋은 점이 우리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단맛을 내는 식품이 바로 설탕이거든요 네 네 설탕의 감미를 제일 좋아해요 아주 묵직하게 단맛을 끌어주는 그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수크랄루스가 그 맛을 비슷하게 내줘요 네 사람이 좋아하는 감미 패턴을 진행하는 감미료 뭐 갓도 싸면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대에 상이 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요즘 많이 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종양의 원인이라는 거 보고서가 있어요 암 아닙니까 네 암이죠 네 바람성 논란에 지금 빠져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그 미생물 장미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세설판 칼륨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세설판 칼륨 이 감미료는 감미가 좀 산뜻한 느낌이 주면서 뒤쪽에서 좀 쓴 맛이 떠요 쓴 맛이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네 대개 스쿠랄로스나 아니면 다른 그 대체 감미료 있죠 네 그런 거 같이 쓰는 경우가 섞어서 써요 이것도 또 그렇죠 대개 섞어서 써요 단독으로는 잘 안 써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바람성 논란에 빠져있어요 그걸 이제 유전독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세포 유전자를 바꿔요 돌연변이 세포로 만들어요 그냥 암세포예요 암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경 독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신경 독성 그래서 이제 아세설판 칼륨도 사실 나쁜 합성 감미료라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카린 사카린은 사실 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고식품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실 가고식품업계 로비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세계 식품청과물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사카린은 안전한 물질로 확인이 됐다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무해하다 예 무해하다 원래 이렇게 바람성 논란에 빠져있었는데 동물실험에서만 바람성이 확인됐지 사람에서는 바람성이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안전한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언론들이 대서특필했고 그래서 요즘 다시 사카린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식품에 못쓰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아이 식품에 쓰도록 또 허가도 돼 있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실제로 사카린 뉴스에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미국 공유과학센터라고 CSPI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미국 공유과학센터인데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사카린 꼭 피해야 할 충만을 줄게 아직까지 등재가 돼 있어요 그럼 양신적인 단체 양신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사카린 다 먹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사카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오래전부터 먹어온 감미료 아닙니까 감미료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먹어온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스파타민입니다 이 아스파타민이 이거는 내종양이 있는 걸로 그렇게 맨 처음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FDA의 전문가들이 허가하는 걸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했는데 정치적인 결정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 이제 업체가 로비를 한 거죠 미국이 로비 청구가 아니니까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허가 낼 때 특히 이제 아스파탄이 대표적으로 로비에서 허가된 물질이에요 한 번 허가가 되면 다시 퇴출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게 아스파탄도 굉장히 부드러운 감미를 주거든요 그리고 아주 아무 제품이나 잘 어울리고 그래서 주류에 많이 써요 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주류에 많이 쓰고 특히 막걸리에 많이 써요 막걸리에 보면 거의 다 아스파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걸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랑할 수 있는 소리인데 정말 막걸리를 세계화시키려면 아스파탄을 빼고 정말 만들 수 있는 아스파탄을 안 쓴다고 해서 감미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연구만 하면 아스파탄 없이도 안전하게 단백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그런 해로물질 없이 막걸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차를 찾아보면 아스파탄을 쓰지 않은 그런 막걸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골라 드시면 되고요 이 아스파탄은 지금도 계속 유해성 보호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까지의 아스파탐이 된 유해성 보호를 다 합치면 1만 건도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유해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나쁜 물질인데 이런 네 가지 감미료 이런 것들이 요즘에 칼로리가 없다는 그 하나만 강조하면서 다이어트 감미료를 하고 소개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과관계가 보이지만 않은 분이지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네 가지가 어쨌건 같은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단맛의 패턴은 다를지라도 이게 용도별로 좀 차이가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막걸리에 아스파탐 안 넣고 스쿠랄러스 넣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 막걸리 막걸리에 그 쌉싸름하면서 상큼한 쌉싸름 맛 이것하고 잘 어울리는 게 아스파탐 아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다 넣어보고 이제 맛을 비교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가장 좋은 맛을 고르는 건 그렇습니다 또 아스파탐칼륨 같은 거는 맛이 이제 그런 깔끔하면서도 뒷부분에 쓴맛이 쓰지만 이것도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관에서 변하지 않아요 간미를 이렇게 공으로 가려한다든가 아니면은 pH가 굉장히 높은 아주 산도가 강한 그런 식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간미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스파탐칼륨을 쓰면 아스파탐칼륨이 여관에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아스파탐칼륨을 쓰고 그래요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용도가 열을 가면 단맛을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 뜨겁게 가열하면 단맛이 뚝 떨어져요 막걸리를 뜨겁게 가열하면 막걸리를 뜨겁게 가열할지 별로 없잖아요 단맛이 날라가요? 뜨겁게 가열하면 아마 간미가 훨씬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음식은 데워먹는 음식은 아스파탐칼륨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주로 안 쓰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변질되니까 단맛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약해지는 거예요 약간 특성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콜라 사이에다가 나쁘다고 하시니까 이제 과일 주스 먹자 오렌지 주스라든지 뭐 이런 거 매실 주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가요? 매실 주스 매실 주스는 일단 글쎄요 시중에서 파는 일반 매실 주스는 첨가물이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일반 주스와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달라요 일반 주스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파인애플 파인애플 이런 주스 과일로 만든 주스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라벨 속에 정답이 있거든요 물론 아직 라벨도 이제 우리가 숨어있는 것들이 아직도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공개돼 있어요 라벨을 꼼꼼히 살피면 아주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일반 식품 매장에서 파는 우리들이 보통 마시는 그런 주스들이 청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 있다 더 나쁘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어떤 거는 카라메식소는 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카라메식소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식품 청각을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제품이 있어요 과일만 다를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과일은 그냥 이름만 무늬만 과일 그 맛을 낸다는 그러니까 저기 주스를 만드는 원료가 과일인데 과일을 과즙으로 만들잖아요 네 과즙이 대개 농축과즙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네 농축과즙을 물 넣어서 시석해서 네 그걸 이제 주스로 만드는 건데 원래 시석하다 보니까 맛, 향, 색, 색, 이런 것들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스 같지는 않다고 네 색깔로 색소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 향료로서 향미를 내고 또 이제 뭐 설탕 같은 거 그래서 단맛을 내고 네 뭐 이런 그 진짜 주사와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뭐 산도조절제를 비롯해서 뭐 간미료 때로는 보존료 뭐 이런 그 당류는 기본이고 네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 라벨을 잘 보시면은 네 뭐 콜라사이드 같은 청량음료보다 훨씬 청감물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런 주스는 청량음료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거는 이제 청감물이 적게 쓰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이제 청량음료보다 좀 낫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주스 네 주스도 라벨을 잘 보시고 농축과즙을 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청감물이 필요하니까 청감물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과즙은 농축과즙을 썼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은 그런 주스는 이거는 무늬만 주스지 진짜 주스가 아니다 그러면 되도록 마시지 말고 농축하지 않은 비농축과즙을 사용한 그런 주스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물을 희석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대로 살금만 해서 포장을 해요 맛 향미 새색 신선도까지 그대로 다 살아 있어요 네 청감물 쓸 필요가 없죠 이런 비농축 주스 네 이거를 드시도록 이거는 괜찮아요 네 해로물질 없고 과일에 영양분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청감물 주스는 농축과즙을 소량 아주 생생용으로 써요 네 그거는 너 딱 얘기하려고 거의 뭐 의미가 없이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주스는 영양분은 없는 거예요 해로는 청감물만 있는 건데 이런 비농축 주스는 그냥 그 과즙이 그대로 통제 들어가니까 영양분 그대로 있고 해로물질은 없고 그런 주스는 좋은 주스예요 주스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벨을 잘 보고 비농축 주스로 드시죠 농축과즙을 쓰고 청감물을 쓴 그런 무늬만 주스인 그런 주스는 마시지 말자 그리고 이제 뭐 유자청 뭐 레몬청 레몬청 그리고 이제 매실청 매실청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거긴 진짜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거기는 그 그 유자 매실 뭐 이런 레몬 이런 거에 영양분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데 빠른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다면 좋은데 또 또 이제 거기에 향료 유화제 이런 것들이 또 시중에서 파는 음료성 제품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매실청 같은 그런 매실음료 유자음료 그런 걸 드시고 싶으면 요새 이제 가정에서도 매실청 유자청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만드셔서 만드셔서 집에서 필요한 만큼만 따로서 물 부어서 마시기 좋게 이렇게 해서 드시면 그건 좋아요 괜찮아요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어야죠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어야죠 진짜 좋은데 배설탕으로 만들어도 뭐 훨씬 좋아요 그냥 청양음료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 설탕 백설탕의 유해성을 매실 유자 레몬 이런 것들이 줄여줘요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면 진짜 좋고 맛도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저기 풍미가 비정제 설탕이 좋거든요 대신 색깔이 좀 진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비정제 설탕이 거무축축하니까 근데 그 농축과즙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과즙? 네 그게 이제 과즙이 다 이제 수입해서 쓰거든요 네 그 과즙 산지에서 과일을 재배하는 지역이겠죠 네 대개 이제 적도 근처의 지역들이에요 네 이제 동남아나 남미 이쪽에서 되게 수입해 오는데 과즙을 착즙한 즈백 그걸 그대로 바로 싣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현지에서 가열해서 졸여요 졸여가지고 부피가 5분의 1, 7분의 1 정도로 아 네 그렇게 해서 수입해 들어와요 아 그걸 다시 물에 탄 건가요? 그걸 이제 들여와서 물로 시속해가지고 첨가물고 우리 아이사 주스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농축을 시킬까요? 근데 운송비가 줄어들 것 같고요 아 예 잘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첫째 베르타 싣고 들어오죠 베르타 싣고 들어올 때는 운임이 부피로 결정해요 부피가 5분의 1로 수술이었다면 운임이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원가적으로 저감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과즙을 그대로 베르타 싣고 들어오면 그 운송 시간이 꽤 길거든요 네 길게 몇 달 걸려요 네 그 기간 중에 변질될 수 있어요 컨테이너에 싣고 들어오는데 네 컨테이너 조건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그 때 비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농축시켜가지고 농도를 높여놓으면 비운송에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네 이 문제는 농축가족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분들이 많이 파악해요 영양분들 손실을 감당해야 되고 피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농축하는 과정에서 맛, 향, 향, 식, 새끼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훼손이 돼요 농축가족은 영양적으로 그렇고 또 맛, 향, 신선도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사실은 주스를 만들기 적합한 과즙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농축하지 않은 과즙으로 만든 주스를 이용하실 것 그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축과즙 사와서 이제 주스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걸 물에 타가지고 먹어보니까 맹물맹물하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첨가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거의 뭐 얼마나 몇 프로나요? 그게 농축과즙이 일반 그것들 1.5L잖아요 농축에서 쓴 양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가끔 제품에 보면 과즙 한창 표기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양심적인 제품이에요 많이 썼다는 뜻이에요 표기 안 한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얼마 썼는지 몰라요 아주 생생유로 몇 방울 넣었을 수도 있어요 넣었으니까 넣었으니까 과즙이에요, 주스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쓴 업체들은 나 그래도 다른 데도 많이 썼다고 내세우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 썼어 근데 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0%라고 써놨잖아요 아주 반면 10%라고 썼다 10%라고 꽤 많은 거네 네 농축과즙을 10%로 썼다는 게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10% 쓴 게 아니고 네 거기 10%라고 표기됐으면 실제로 농축과즙을 2% 정도 쓴 거예요 왜요? 왜? 5분의 1로 농축한 농축과즙을 사용했다면 만약에 아까 농축과즙 만들 때 5분의 1 내지 7분의 1로 농축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분의 1로 농축한 과즙이 제일 많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2%를 썼다면 표기할 때는 5분의 1로 농축한 거니까 5배를 곱해져야 돼요 아 2%를 썼으면 5배로 곱한 10%를 썼다고 그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ml짜리 1L짜리 팩에 든 오렌지 주스가 있다 네 여기 10% 농축을 썼다고 하면 네 그게 보통 사람들은 100ml가 들어갔겠구나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아니고 농축과즙 20ml가 들어간 거구나 그게 주스만이 아니고 가공식품들을 보면 과즙 사용한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과즙 함량이 다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근데 거기 표기할 때 보면은 그 농축과즙을 쓴 경우에는 대개 이제 5분의 1로 농축했으니까 과즙 함량 거기 표기된 양에 5분의 1로 농축과즙을 썼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음 음 그 이제 된장 이제 우리 전통식품이죠 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된장 하면은 일단 우리 전통 발효식품으로 알고 있어서 어 된장은 되게 몸에 좋다 그래서 많이 먹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고 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된장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콩을 발효해서 만듭니다 콩을 발효한 게 메주잖아요 그렇죠 메주 된장 메주로 만들어야죠 네 근데 우리 시중에는 식품 매장 뭐 마트도 좋고 슈퍼도 좋고 가보세요 라벨을 보시면 아마 메주로 만든 간장 흔치 않을 거예요 오히려 메주는 없이 탈지대도 탈지대도라는 이름으로 표기된 그런 된장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탈지대도가 뭔가 기름 빼고 난 콩가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정상적이름 빼고 나면 괜찮아요 네 네 식용 대두육 콩기름이죠 네 콩기름 만들고 나면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콩기름 만들 때 참기름 짜는 식으로 압착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압착해서 만든 콩기름은 그건 아직 굉장히 드물어요 압착해서 콩기름인데 굉장히 좋은 콩기름이에요 네 네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걸 이제 추출료라고 그러는데 기름만 녹여냅니다 녹여낼 때 필요한 4개 물질이 있어요 바로 유기용매입니다 용매 이게 소교화 물질이에요 네 주로 핵산이라는 화합물질이에요 그 핵산 그 물질을 큰 탱크에 넣어서 콩가루를 넣고 기름을 녹여내는 겁니다 넣으면 기름이 나오나요 기름이 이제 녹여 나오죠 근데 그 핵산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분리시키지만 완전 분리가 안 돼요 정제해도 완전히 정제가 안 돼요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5ppm까지 허용을 해요 5ppm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그런 기름을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남은 찌꺼기 콩가루 네 탈지대도 아닙니까 거기에는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탈지대도 그거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값이 싸죠 네 그거 갖다가 거기에 그걸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발효도 사실은 천연발효가 아니죠 네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효율을 높인 그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효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용하는 탈지대도 된장입니다 그래서 된장도 탈지대도를 쓴 그런 된장 말고 반드시 매주로 만든 천연발효된장 네 이게 바로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은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라벨 표기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매주라고 써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매주는 콩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매주를 만들 때 쓴 콩은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매주 말고 콩이라고 쓴 것도 있어요 아 네 그냥 콩이라고 쓴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라벨을 보면 알거든요 대개 대개 한식 저기 그냥 아까 말씀드린 탈지대도로 만든 된장에는 또 식품 첨가물도 또 많이 들어가요 조미료를 비롯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이제 그냥 한식 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식 된장은 매주로 만드는데 어떤 거는 매주랑 표기하니까 콩으로만 표기했거든요 그런데는 콩 소금 물 이렇게만 표기가 돼있어요 다른 첨가물들은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한식 된장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한식 된장에는 표기가 중요해요 그거는 다 매주로 만든 거다 그건 발효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탈지대도라는 글자가 써있으면 이거는 다 아니라는 그거는 이제 예 아닌 거죠 한식 된장이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이제 콩이나 한식 된장이라고 써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콩 매주 한식 된장 한식 된장 이렇게 써있으면 괜찮다 네 식품 첨가물은 없고 그 이제 단무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그 요즘에 워낙 뭐 김치가 비싸니까 단무지를 내놓은 식당도 사실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이 단무지는 어떤가요? 단무지도 사실 이제 요즘 그 젊은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주로 시중에서 파는 진한 아주 연노랑의 단무지 아주 이쁘죠 색깔이 그 단무지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드시던 전통 단무지하고 흔히 다릅니다 그 단무지 어떻게 만드는지 보시면 알아요 전통 단무지 물을 소금에 절입니다 네 절여가지고 발효 숙성을 시키는데 어디서 시키느냐 쌀겨 쌀겨 이제 그 겉부분 왕교라고 그러죠 왕교 벗겨내고 남은 쌀겨를 백미로 만들 때 또 깎아내잖아요 그 부분 그 부분에 영양분들이 사실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이 아주 고운 쌀겨 거기에 묻어서 발효 숙성을 시켜요 그 쌀겨 속에 수많은 영양분들 그것들이 발효 숙성을 숙성하는 과정에서 무를 다 옮겨 갑니다 이때 그 쌀겨의 색깔이 누르스름하잖아요 누르스름한 색깔까지 같이 옮겨가요 전통 단무지 색깔이 누르스름한 거예요 무는 원래 흰색이잖아요 무는 원래 흰색인데 그런데 그게 요즘에 팔고 있는 그 노란 색깔이 단무지처럼 아주 연노란 아주 센 노란 노란 색깔은 아니에요 그냥 저기 칙칙한 그런 노란 누런색이에요 누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색깔이 색깔도 원래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옛날의 전통 단무지는 쉽게 말해서 영양분의 보호고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단무지에는 그런 해로운 색소로 착색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씹어보면 아주 아삭아삭한 그런 식감을 주잖아요 그것도 첨가물의 힘이에요 식초를 합성식초로 써요 합성식초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빙초산을 물로 희석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수많은 종류의 산도 조절제 또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 뭐 유화제 뭐 이런 그 해놓은 첨가물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런 첨가물로 뭐 발열 속성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냥 거기에 담갔다가 꺼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이제 그 첨가물의 힘으로 이제 식감을 주고 색깔을 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게에서 파는 걸 사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주로 연대인들이 먹는 거는 그게 전통 단무지와는 또 그게 겉보기도 또 다른 게 색깔도 그렇게 누렇게 칙칙한 색깔을 주지만은 또 겉 부분도 전통 단무지는 겉 부분이 쭈글쭈글해요 근데 요즘 단무지는 아주 탱탱하잖아요 그리고 씹어보면은 요즘 단무지는 아삭아삭한데 맞아요 옛날 단무지는 좀 쫄깃쫄깃한 식감을 주고 그런 차이가 확연히 있어요 단무지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무지에서 그럼 가장 위험한 건 뭔가요? 위험한 첨가물이 저는 일단 이제 단무지 중에 보면은 아주 상큼한 단맛을 주잖아요 네 아주 보통은 식초하고는 다른 그런 상큼한 그 식감을 주는데 그게 수성식초를 넣기 때문이에요 아 네 식초가 이제 빙초산을 시작한 건데요 네 네 빙초산이 제일 위험한 그 첨가물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색깔을 내는 색소입니다 아 색소에 주로 그 치자황색소를 씁니다 네 네 그 치자황색소가 치자열매 가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치자열매 가루는 괜찮아요 해롭지 않은데 네 치자열매에 들어있는 세수성분을 추출해서 만들거든요 그 색소성분이 그게 간장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아 아 간장독성이 간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전독성이 있어요 유전독성이 유전 도레메니세포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암세포 아닙니까 암암으로도 분개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산소조조증에 인산념이 있어요 네 일단 인산하고 똑같은 물질이에요 그게 이내에 과잉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미네랄 흡수를 또 조회를 해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감미료도 대개 이제 합성 감미료를 쓴다고요 네 합성 감미료도 낫고 그러니까 무만 괜찮네요 무만 무만 괜찮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무하고 소금 무하고 소금만 괜찮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해로는 총감들이고 사실 그리고 요즘에 단무지 이제 많이 안 먹지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 꼭 도시락 반찬도 그것만 먹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유일성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렇게 단무지 좋아하는 분들은 되도록 최대한 번거롭더라도 전통 단무지를 찾아서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물건 그 물질로 이제 물엿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물엿은 이제 뭐 엿이 들어가서 그런지 일단은 되게 전통적인 이미지를 하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설탕이 나쁘다는 거 다 아니까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물엿을 그렇죠 대체해서 대신 쓰신다고요 근데 물엿 잘 보세요 네 투명하잖아요 왜 이렇게 투명할까 정제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설탕하고 성상만 다르지 똑같은 정제당입니다 칼로리 덩어리입니다 퇴사 시스템을 결환시켜가지고 퇴사성 질환을 일으켜요 퇴사 중근의 원인이 되고 또 비만의 원인이 되고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물엿은 설탕이라고 보면 되나요? 더 나쁘고 덜 할 것도 없고 그 구성 성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설탕은 두 가지 당분으로 돼 있어요 포도당하고 과당 돼 있는데 물엿에도 똑같이 포도당 과당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른 다당류 조금 문자 크기가 큰 다당류가 조금 더 더 들어있어요 그 차이만 다른 거예요 다른 다당류가 들어있다는 사실 다당류도 사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포도당이 돼 버려요 다 그건 사실상은 똑같네요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주원료가 물엿도 포도당 과당이래요 주원료가 그리고 이제 일부 다당류가 조금 더 섞여 있는 건데 그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설탕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다 포도당으로 돼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처음 부분에서 이제 너무 순수하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문제다 정제했기 때문에 정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엿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뭐 또 하나 이제 물엿의 상식으로 지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물엿을 뭐로 만드냐 하면은 그것도 옥수수로 만들어요 네 옥수 전분인데 옥수가 국산옥수 쓸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수입옥수도 씁니다 수입옥수수 주로 미국산옥수 미국산옥수 어떤 문제가 있죠? GMO 맞습니다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작이라고도 그러고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이 물엿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옥수수의 전분으로 강화시켜서 물엿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 식품 가리지 않는다 싶으면 괜찮은데 네 네 그런 것까지 가리시는 분들이라면 시중에 물려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 GMO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게 해로움이 밝혀진 건가요? 아니면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논란에 빠져있는 식품 아직 뭐 해로움나 뭐 무해함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결정된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네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해롭다고요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까지 GMO 식품 먹 어떤 피해를 본 사람이 있냐 그런 뭐 어떤 병원 걸린 사람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아직 없거든요 글쎄 안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GMO 식품 먹은 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 위해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소비자 판단이 따른 거예요 유전자 식품 그거 개념 잡고 그냥 먹겠다 식품 먹으면 돼 먹어도 되고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좀 꺼려진다 그런 거 경계하겠다 안 먹겠다 싶으면은 드시지 않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유전자 GMO 식품이 의외로 우리가 모르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예 밀가루 뭐 옥수수 가루 다 들어가는 것들은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밀가루는 괜찮은데 네 네 지금 옥수수로 가공된 건 다 알아보시면 되고 다예요 다? 이 많이 먹고 있겠네요 아니 수입옥수수 써서 만든 건 다죠 대충 이게 식용유예요 옥수수기름 콩기름 콩기름도 GMO 콩이죠 두부도 그럼 그렇죠 두부도 수입콩을 사용했으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간장 같은 거 간장도 그 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된장 간장 다 수입콩으로 만들었다면 딱 유전자 좋겠는데 그거 표기 안 하잖아요 지금 네 그거 표기하려고 하면 업계에서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표기하도록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 시행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GMO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먹는 경우도 많겠네요 아니 그럼요 사람들이 그거 알면 아마 지금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 상당히 타격을 받을걸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거 목을 메고 그거 막지 없이 완전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버터하고 마가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고체 유지잖아요 식용유 같은 액체 유지하고 이제 다른 점인데 네 버터야 이제 유지방을 굳힌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쇼트닝과 마가린은 식물성 유지인데 네 뭐 대두유 뭐 옥수수유 뭐 팝유 이런 식물성 유지를 이제 굳힌 거예요 그래서 굳기름이라고 합니다 네 굳기름 네 업계에서는 경화유라고 봅니다 네 근데 쇼트닝마가린을 인공경화유라고 해요 네 네 인공자가 붙었어요 네 왜 인공자가 붙었느냐 일반 식물성 유지를 화학 변화를 시켜요 지방산 분자 구조를 변형을 시켜요 네 그래서 지방산이 미자약에 바뀌어 있습니다 자연의 지방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공경화유라고 그러는데 이 인공경화유가 문제가 자연의 지방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은 네 우리 몸에 효소 호르몬들이 굉장히 낯설어요 네 작용을 잘 안 해요 네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네 대표적인 게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라고 해요 심장병이 치료적인 원물질 네 이 사실이 밝혀진 게 오래 됐잖아요 그동안 뭐 식물성 유지라고 해가지고 쇼트닝마가린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먹어 왔어요 그 문제는 그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공경화유를 만들 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을 거치거든요 이게 네 수많은 해로 물주들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산 아시죠 네 예 그리고 과산화물 벤조피렌 뭐 활성산소 이런 해로 물주들이 이게 뭐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노화를 촉진하고 뭐 혈관 건강도 악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그런 굉장히 해로운 생활습관병의 직접적인 원인 물질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쇼트닝마가린에 무척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쇼트닝마가린은 아무리 식물성 유지를 하더라도 식물성 유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인공경화염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쉽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인공경화염은 쇼트닝마가린 같은 기름은 여관에서 변질이 안 돼요 네 그게 그 변질이 된다는 거는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먹고 거기서 번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생물들도 낯설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질 않고 번식을 안 하니까 썩질 않는 거예요 이 사실 속에 의미심장의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버터는 어떠냐 버터는 물론 국기름이긴 하지만 우유의 유지방을 굳혔는데 물리적인 방법을 굳혔어요 화학적인 처리 안 해요 그래서 지방산이 변형이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지방산이에요 버터는 보관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잘못하면 금방 썩어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대사가 잘 돼요 대사가 잘 되는 것뿐입니까? 버터에는 수많은 우유의 지용성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 영양분까지 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해롭지 않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특히 버터에는 지방산 중에 라우르산이라는 지방산이 있어요 네 라우르산이 우리 몸에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지방산이에요 원래 모유에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 아기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라우르산 덕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버터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버터가 동물성 지방이니 뭐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어쩌든지 포화지방이 어쩌든지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콜레스테롤 많아요 네 또 포화지방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해놓은 거냐? 아니다 그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산 중에는 좋은 것도 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 양이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원래 콜레스테롤은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내 몸이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평소에 컨디션만 좋게 유지를 하면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먹는 음식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거 물론 일부는 관련이 있겠지만 자신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더 많다는 점 계란에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아는 사람들은 계란 맘 들어 먹으라고 한다고요 계란도 그렇고 버터도 그렇고 콜레스테롤이 먹어서 그렇게 문제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물론 서양 사람들 같이 버터 무척 많이 먹는 경우에는 코어지방 과잉 섭취 아니면은 콜레스테롤 과잉 섭취에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식습관으로 볼 때 문제될 점도 전혀 아니니까 굳기름 쓸 일이 뭐 과자 빵 페스트 그런데 주로 이제 굳기름을 쓰는데 그런 거 쓸 때 대신 버터를 쓰면은 그러면 이왕에도 숙취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가공식품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버터, 마가린, 쇼트닝 중에서 버터가 최고인 거죠? 굳기름 중에는 굳기름 중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굳기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버터를 기꺼이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버터가 그 유가공품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유가공품이죠 다른 제품으로 치즈가 있잖아요 치즈도 괜찮나요 그럼? 예 치즈도 참 문제가 꽤 많은데 일단 이제 버터 중에서도 될 수 있는 천연 버터 자연 버터라고 부르죠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공 버터가 있습니다 이제 우유로 만들긴 하지만은 거기에 또 다른 청각들이 많이 들어가요 정미료, 보존료, 색소 뭐 뭐 이런 그 향류 같은 것들도 들어가니까 가공 치즈 대신에는 물론 쇼튼이 마가비도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청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청각을 쓰지 않은 천연 치즈를 이용하실 것을 말씀 권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치즈의 경우 치즈도 천연 치즈가 있고 가공 치즈가 있어요 이제 되도록 그것도 천연 치즈를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죠? 가공 치즈에는 또 다른 청각들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치즈 중에 이제 주로 업수들이 쓰는 업무용 치즈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피자 같은데 치즈 많이 쓰잖아요 피자에 쓰는 치즈들이 대개 업소용 치즈들인데 여기에는 우유 전혀 쓰지 않고 만드는 그런 모조 치즈라고 있어요 그걸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치즈의 영양분 섭취를 위해서 피자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큰 오해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진짜 치즈를 쓰는 그런 피자 체인도 있긴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모조 치즈를 우유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식품 첨가물을 만들어요 정제 가공 유지에다가 첨가물로서 만드는 그런 식품 첨가물로 만든 그런 모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진짜 치즈를 쓴다 하더라도 생생용으로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대부분 모조 치즈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피자 같은 패스트우드에는 표기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이게 피자를 딱 시켰을 때 소비자가 육안으로 봤으면 구분이 안 간 모르죠 그 피자가 대개 모짜렐라 치즈를 쓰잖아요 네 네 네 모조 치즈가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식초성이 훨씬 더 좋고 맛도 첨가물로 맛을 내니까 맛도 훨씬 더 표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절대로 구분하지 못해요 전문가도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치즈는 사각 모양의 약간 주홍빛? 노란빛? 그런 치즈잖아요 그 치즈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데 치즈는 그 색깔이나 뭐 질감 식감 그런 거는 크게 안전성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이제 경호성 치즈 연선 치즈 뭐 이런 딱딱한 정도 무른 정도 이런 거는 그게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색깔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흰 치즈도 있고 누런 치즈도 있고 진한 치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첨가물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거로 다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대부분의 치즈에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반 천연 치즈는 안 들어가죠 우유 아니면 응유효소 그다음에 식염 뭐 이 정도죠 그 이제 국민과자잖아요 이제 말씀하셨던 X파이하고 X깡 그게 이제 보통 과자 과자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과자 하면은 그 둥그랗게 된 게 무슨 무슨 파이라는 거 그게 제일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그거 비등비등해요 맞아요 국민과자 두 번째 무슨 무슨 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과자로 되어 있어요 1등 2등인데 대표적인 과자인데 지금 나쁜 과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과자를 대표적인 정크푸드라고 네 정크푸드가 이제 성형사들이 쓰는 말이지만 그게 쓰레기식품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과자가 정크푸드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두 제품이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겉에 버린 초콜릿 네 그게 진짜 초콜릿이 아닙니다 거의 항산화를 기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달잖아요 네 간단해요 설탕, 물엿 같은 정제당은 무척 많이 써요 보통 한 그 정도 단맛을 내려면은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가 정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중량이요? 그렇죠 30g짜리 무슨 파이 그걸 먹으면은 10g을 그 정제당을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 많구나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파이 제품 굉장히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부드러운가 또 간단해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인 고수분식품인데 수분이 많으면 부드러워서 먹기는 좋은데 한 명점이 하나 있어요 네 쉽게 변질된다는 사실 아 수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반드시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돼요 네 수분이 많은 식품은 냉장고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파이 제품을 가게가 보시면 냉장고에 팔아요 아니죠 여름철 더울 때도 길거리에 그 과자 박스 막 싸놓고 네 근데 변질은 안 돼요 맞죠 곰팡이 진짜 안 쓰러요 네 그게 왜냐 방구자 썼을까? 방구자 안 써요 거기 사용하는 유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 유지 정제가 없는 유지 네 거기에 이제 보면 코코아버터 대신에 아까 정제가 없는 인공경화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이제 파이 안에 들어있는 빵같이 생기고 거기에도 유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쇼튼이 아닌 마가린입니다 그 기름 성분 때문에 수분이 지켜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공경화회라고 미생물들이 낯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그런 기름을 갖다가 플라스틱 유지라고 해요 쇼튼이 마가린을 갖다가 인공경화회로 왜냐면 측면경화회로 왜냐면 측면경화회로 들어보면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하고 비슷하다는 거고 실제로 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처럼 그니까 그런 유지를 써서 만든 과자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이런 건 보관성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유통기한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여간에서 그렇게 만든 파이 제품은 잘 안 쓰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 몸에는 해롭다는 뜻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파이정은요 사실 제가 가장 먹기 싫어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먹기 싫어하는 거 무슨 무슨 깡이라는 거 이건 초콜릿 가공품은 아니에요 초콜릿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스낵 제품인데 여기에는 쇼튼이 마가린은 안 써요 대신 정제가공유지 액체로 된 정제가공유지 이것도 추출 정제한 거거든요 압착해서 만든 기름 아니에요 식용유도 압착류도 드셔야 돼요 추출 정제한 기름은 아까 유경매로 추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경매가 소량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출 정제는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데 그 추출 정제율을 쫙 뿌려주는데 기름만 뿌리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거의 넣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미료 향유예요 그 무슨 깡이라는 거 조미료 향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 그 스낵 제품들을 보면 주홀류가 밀가루 아니면 옥수수거든요 무슨 깡이라는 거 주홀류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봉지라도 뜯어놓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요 한 자리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 맛이 조미료 향유의 힘이에요 물론 새우가루를 쓰죠 네 근데 사실 그거 그거보다는 맛내는 게 향유의 향유의 맛이에요 이게 과자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이렇게 원료는 좋은 거 안 쓰는데 그렇게 맛있고 술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첨가물의 힘입니다 첨가물 첨가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자들이 대개 우리가 일반인들이 먹는 과자 그 제품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자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뿐이지 네 일반 과자도 거의 그 비싼 모든 과자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과자가 정크푸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과자 먹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과자도 제대로 만들면 얼마나 좋은 가공식품인데요 그죠 네 라벨을 잘 보고 그런 해로운 첨가물도 들어갔지 않은 그런 친환경 과자도 요즘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과자를 먹자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과자는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먹으면 이용하면은 우리가 영양식품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과자들이 있나요? 친환경식품 매장에 가셔야죠 대개 이제 우리미를 쓰고 네 뭐 쌀가루 같은 거 네 그런 거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채소 과일 같은 거 그대로 들어가요 콩 같은 거 그대로 들어가요 계란 잔뜩 들어가요 네 그리고 기름은 네 기름은 버터를 써요 설탕은 뭐 쓸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정제 설탕을 써요 비정제 설탕을 써요 물엿 대신은 뭐 쓸까 물엿을 이제 정제시킨 액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액당이 있습니다 네 가장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제일 적절한 게 바로 조청 엿기름을 방화시킨 전통조청 네 얼마든지 안전하게 다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 안전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만든 과자 이런 과자들 지성 식물의 장액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런 건 정과 구도가 아닙니다 한과는 괜찮은가요? 한과도 네 그런 그 원칙에 따라서 만든 대로 한과는 괜찮은데 네 또 시중에 파는 일반 한과자들은 요즘에는 청과물도 꽤 많이 써요 정제공유지 정제당 네 똑같이 쓰고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일반 과자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어요 반만해도 원료는 로컬 원료들을 쓸 테니까 근데 청과물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는 보내드리기 쉽지 않고요 요즘엔 떡에도 네 떡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식품인데 네 떡에도 요즘에는 청과물들이 많이 쓰는 추세예요 그런 떡은 저는 떡을 모욕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일어나 전도식품을 모욕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떡 중에도 그 청과물 씻자는 떡을 골라서 드셔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식품들 전통식품 뭐 자연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괜찮겠군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음식이나 사 먹으면은 거의 대부분 청과물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엔 속 가려서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초콜릿 초콜릿도 진짜 저도 이거 작가님 대학생 때 책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초콜릿 가공품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아 초콜릿 가공품 네 초콜릿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콜릿도 이제 제대로 만들면 굉장히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사실 과자 중에 항산화력이 있는 식품은 초콜릿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저기는 항산화식품입니다 초콜릿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초콜릿일 경우 초콜릿에서 항산화력이 완성이 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 있어요 코코아포트라는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초콜릿은 유지예요 유지가 굉장히 고급기름이에요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일반 시중에 같은 데는 저급 초콜릿을 쓰는 그거 안 씁니다 안 쓰고 인공경화유로 코코아포터가 물성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그런 가짜 버터로 써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대형버터 대형버터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이런 초콜릿 여기에 이제 또 설탕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유화제, 향료 이런 청감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요 이런 초콜릿은 서양에서는 진짜 초콜릿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초콜릿을 갖다가 준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 준 초콜릿 저급 초콜릿이라는 뜻인데 말을 바꿔서 준 초콜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캐릭터 초콜릿 뭐 발렌테인드 때 선물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준 초콜릿이고 이 준 초콜릿을 비스켓이나 쿠키, 빵, 아니면 캔디 이런 데와 같이 묻혀서 입혀서 아니면 안에 집어넣어서 만든 이런 복합제품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요즘에는 떡에도 초콜릿을 발라서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초콜릿 가공품인데 그런 건 다 좋은 초콜릿이 아닙니다 좋은 초콜릿입니다 그 항산화로 오히려 유해성만 있고요 첨가물이 유해성만 있고요 그래서 초콜릿은 꼭 첨가물을 쓰지 않고 쓰더라도 아직 극소수로 필요한 양만 적게 쓴 그런 초콜릿은 서양에서는 리얼 초콜릿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초콜릿이라는 뜻이죠 대개 후쿠아 성분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먹도록 그게 진짜 좋은 초콜릿이니까 그런 걸 권하는데 그런 초콜릿은 좀 쌉쌀한 맛이 뜹니다 그 쌉쌀한 맛이 좋은 거예요 그 맛을 즐기시자고요 그게 좋은 초콜릿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준초콜릿하고 초콜릿 가공품은 이게 사실상 같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초콜릿 가공품은 그게 준초콜릿에다가 다른 과자를 과자나 다른 식품을 같이 결합시킨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준초콜릿은 그냥 초콜릿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콜릿 자체 그리고 거기에 뭐 과자 빵 뭐 비스킷 떡 같은 거 같이 캔디 이런 거 같이 묻힌다든가 뭐 어떤 결합시켜서 만든 그런 거 있죠 뭐 아주 길쭉한 비스킷에 11월 11일 날 아이들 즐겨 먹는 거 있죠 초콜릿 가공품입니다 거기에 바른 거 준초콜릿이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과자라고 할 수 있는 거 무슨 무슨 파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도 대표적인 초콜릿 가공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코아 보터가 이제 비싸니까 코코비터를 빼고 다른 걸 넣기 시작해서 싸구려 저급 유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설탕 넣고 이제 한 것을 이제 우리가 준초콜릿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작가님 그 인터뷰 쭉 하면서 결국엔 천연이 비싸니까 천연과 비슷한 맛을 내려고 합성청각물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야 이게 진짜 진짜 너무 비싸니까 가짜를 먹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 이제 벌써 꽤 됐죠 벌써 그 이제 광보들이 광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갇히면서 이제 생존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 예 그때 이제 그분들이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버텼다 그래서 이제 커피 믹스 한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기사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위기 상황이 오면 네 식량이 다 떨어졌다 네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네 내 생명을 연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에너지원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먹어야죠 코피니스 그거 사실 고에너지 식품이에요 설탕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설탕은 아주 좋은 에너지원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키름도 그거 유지잖아요 고에너지 식품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때는 먹어야지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아 인스턴트 라면 가져가서 먹어야지 그렇죠 먹어야죠 안 먹을 거예요? 그런 때는 예외죠 아 근데 평상시에 늘 인스턴트 라면 먹는다 큰일 날 일이죠 커피 아니 생명 사람을 살리는 식품이야 나 이거 먹을래 계속 그거 먹어요 커피 얘기 한 번 해볼까요? 커피니스 얘기 네네 그것도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커피니스 보시면은 커피 설탕 크리머 그렇죠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인데 동굴 건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커피에 들어있는 영향은 거의 그대로 살아있어요 비록 인스턴트 제품이긴 하지만은 그 커피 괜찮아요 항산에도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데 문제는 설탕입니다 정제 설탕이죠 그리고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크리머 크리머가 총가울로 만든 가짜 크리머예요 가짜 기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 우유 없어요 그거 우유를 현상하시면 큰 오해해요 우유 맛을 내는 거네요 우유 맛을 내고 우유 모양만 주는 거죠 우유의 그 분유 분유 효과만 줄 뿐이에요 영향은 없고 해로운 점만 있는 그런 커피 크리머 그게 저는 제일 나쁘다고 봐요 그래서 커피 믹스도 사실은 거기에 커피는 인스턴트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설탕은 비정 설탕 쓰고 크리머도 진짜 우유로 만든 크리머 쓰고 그래서 커피 믹스라면 아 좋죠 그렇게 먹는 커피라면 근데 커피라면 사실은 블랙으로 마시는 게 진짜 좋죠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은 되게 블랙으로 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정 써서 못 되시겠다면 비정제당보다 변맛을 좀 가미하자는 말씀 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네 한 가지 추가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비정제 설탕도 그렇고 이제 아까 조촌한다고 말씀드린 그 비정제 액당도 그렇고 네 좋은 비정제당이라고 해서 좋은 당이라고 해서 그냥 밥 먹는 식으로 마구 포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가공한 거기 때문에 네 자연의 밀양연들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당히 손실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설탕 대용으로 아니면 물엿이나 액상과당 대신에 조촌 쓰는 정도로 이렇게 이용하자는 얘기지 좋은 당이라서 마구 그렇게 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커피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위 업체가 1위 업체를 한 번 이제 저격을 했다고 했나 그 이제 카제인 나트륨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카제인 나트륨을 아시나요 네 그것도 버티수가 지금 잘못된 막 셀링 포인트죠 네 사실은 후발 업체가 따로잡기 위해서 쓰는 전략인데 이제 크리머에 보면 이제 카제인 성분이 좀 들어가요 카제인이 물론 이제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지만 그거 우리 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백질이거든요 오히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크리머에는 카제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정제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모짜렛씨 같은 칙칙 늘어나는 물성도 주고 그런데 이 업체가 이제 대개 이제 기존의 커피 크리머에는 카제인 나트륨을 썼어요 네 카제인 나트륨 네 카제인 나트륨은 합성 첨가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냥 합성 물질이에요 네 카제인이가 나트륨 성분을 결합시켜서 화학적으로 만들어보니까 근데 이 카제인 나트륨은 그렇게 해롭지는 않은 거예요 네 나트륨만 조금 더 첨가됐을 뿐이에요 네 그냥 카제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그냥 카제인만 쓴 거예요 음 나트륨은 뺀 거거든요 나트륨은 빼고 네 카제인 나트륨 우리는 안 썼다 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카제인에서 실제로 더 나쁜 거는 거기에 유화제, 색소, 산도절제 이런 것들이 나쁜 건데 다른 정제가 없는 이게 나쁜 건데 설탕은 이게 나쁜 건데 그런 건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카제인 나트륨만 빼고 카제인으로 대신 떠 놓고 그거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아 사실상 큰 그건 없는 거네요 소비자들한테는 카제인 나트륨 대신에 카제인으로 바꿨는데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홍보를 위한 그렇습니다 네 감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감자 감자가 이제 사과보다 비타민C가 많다고 네 감자는 이제 아주 좋은 식품이죠 네 뿌리 채소고 대표적인 자연식품이고 네 특히 이제 영양분이 무척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네 비타민C 함률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과일 중에 비타민C 하면 사과 같은 거잖아요 신맛나는 거 비타민C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감자에 비타민C가 사과부터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감자에 들은 비타민C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다고요 가열하고 그런 비타민C가 이제 파손되고 그러는데 네 감자 비타민C는 내열성도 좀 있다고요 네 비교적 우리가 비타민C를 섭취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한 가지 목에 티가 있습니다 감자에 당지수가 좀 높아요 당지수 당지수라는 일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분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먹으면 혈당치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당지수로다가 그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요 수준 지표인데 네 당지수가 높은 식품일수록 당지가 빨리 올라가요 빨리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당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식품을 오래 먹으면 이게 정제당이 다 당지수가 높아요 그리고 대개 이제 탄수화물 식품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당지수가 높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도 당지수가 다 높고요 이걸 먹으면 당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면 혈당치가 빨리 올라가면 아까 이제 고위인슐린 혈증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자주 먹으면 고위인슐린 혈증도 나타나는 거예요 고위인슐린 혈증 고위인슐린 혈증 나타나는 건데 그런 그 고당지수 식품이 우리 몸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감자가 채소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당지수가 높아요 이게 하나의 옥의 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핸디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 먹는 방법에 따라서 감자의 당지수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되도록 우리 몸은 저당지수 식품을 단지수가 낮은 식품을 요구를 하는데 고당지수 식품을 먹을 때는 다른 저당지수 식품과 같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저당지수 식품이 대표적인 게 채소 채소가 아주 좋습니다 채소류가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먹을 때는 채소가 될 수 있으면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샐러드 샐러드 채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샐러드 요리하고 감자를 같이 드세요 샐러드 감자 있죠 샐러드 감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식초를 넣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식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또 치즈를 넣어줘도 아주 좋아요 치즈도 대표적인 저당지수 식품 치즈에는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자 채소에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또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아주 좋은 감자 샐러드 치즈 제품 거기에 식초를 넣은 제품 이런 제품이라면 아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식품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익힌 감자는 온도에 따라서 단지도가 좀 다릅니다 익혀서 삶을 수도 있고 구울 수도 있고 뜨거운 상태에서는 단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걸 식히면 서서히 단지수가 내려가요 차가우면 단지수가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뜨거운 상태로 먹지 말고 차게 식혀서 먹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냉동시켰다가 녹여서 먹으면 그러면 단지수가 아주 낮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번거로우니까 식혀서만 드셔도 아주 좋고요 보통 이제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 우리 식상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고약한 어떤 사물이나 일 같은 거 뜨거운 감자라 그러는데 이것도 어원이 이런 거 당지수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듣고 보게 그러네요 예 그 일반적인 상태로 고구마가 좀 더 달잖아요 예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지 않나요 고구마는 감자보다는 감자보다는 낮죠 감자보다는 낮고 고구마는 채소긴 하지만 네 일반 채소보다는 고구마는 조금 높아요 당류가 있기 때문에 단맛 나는 게 제일 굉장히 당지수가 높은데 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섬유질 비타민이나 같은 게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감자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고구마는 당지수염을 낼 필요 없습니다 감자에 식초를 뿌려먹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식초는 뭐 첨가물에 대한 우려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 예 천연식초 천연 발효식초는 첨가물 우려 안 해도 되죠 아주 좋아요 일반 식초는 네 식초도 잘 라벨을 부셔야 돼요 라벨을 부셔야 되는데 네 식초에도 이제 식초에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천연 발효식초 네 두 번째는 그냥 발효식초 세 번째는 합성식초 네 합성식초는 희석식초라고도 그래요 희석초산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이제 세 가지에요 천연 발효식초 그냥 발효식초 그리고 합성식초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합성식초예요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뭘로 희석한 거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니까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안 되고 이제 발효식초 중에서도 천연 발효식초가 있고 그냥 발효식초가 있습니다 그냥 발효식초는 표현 이상 양조식초라고도 그러는데 네 네 발효를 하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천연 발효식초는 그 발효 원료 그게 이제 과일일 수도 있고 곡률일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거 안 들어가요 과일이나 곡률을 그냥 자연 상태에서 발효시켜요 시간이 꽤 걸리죠 네 이게 바로 천연 발효식초인데 이렇게 해서 만든 천연 발효식초가 진짜 제일 좋은 식초예요 될 수 있으면 식초 드시면 그 식초를 드셔야 돼요 그런데 양조식초라고 하면 그냥 발효식초는 거기에 종균을 접종을 해요 네 종균이 뭐냐 발효효율을 굉장히 높인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입니다 네 그거는 발효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 효율은 높지만 천연 발효식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좋은 식초가 아닌데 거기에는 반드시 또 들어가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주종이 들어가요 음 주종이 알콜이잖아요 소주 원료로 쓰는 거 네 알콜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냥 국류나 과일을 100% 써서 발효시켜서 만들어야만 진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양물들을 우리가 식초를 통해서 먹게 되는데 이런 그 양조식초는 그 국류나 과일은 안 넣든가 넣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넣어도 조금만 넣어요 나머지는 다 주종으로 그러면 발효도 완전히 쉽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영양분이 식초로서의 영양분이 없거나 아주 적어요 네 그런 식초는 발효를 했긴 했지만은 좋은 식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성식초보다는 낫지 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세요 라벨을 잘 보시면 돼요 라벨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벨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적히는 것과 적히지 않는 건 어떤 차이예요 이제 원래는 사용한 원료들은 다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첨가문들도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질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확인 못합니다 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앞으로 차차차차 공개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이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몰라요 근데 지금 공개된 것만 우리가 살펴도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식품이나 나쁜 일상을 판단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보일 수 있어요 거기 그리고 이제 소세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소세지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가공식품 인식을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훈연으로 막 하고 창자에 고기 넣고 해가지고 만든 식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에서 가공에서 하다 보니까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 네 일단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유럽에서 만들던 그 소세지도 일단은 나쁜 건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건 좋다면은 어떤 변화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건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그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유 제품이 바람물질이다 네 그런 얘기가 언론에 이제 해서 특필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햄 소세지? 고기가 그럼 바람물질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첨가물 그게 바람물질이에요 음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소세지에다가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제대로 만든 게 진짜 그 창자 창자에다가 여러 이제 거기에 고기 같은 거를 넣어서 점여서 만들어서 짜는 거 네 이게 원래 소세지죠 네 그건 진짜 좋은 가공식품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만든 진짜 정통 소세지는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어요 네 일부 특수한 경우만 있고 일반 시중에서 푸는 것들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 창자도 이제 진짜 그 그 식품으로서 이용되는 그 창자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모조물질이죠 모조물질로 해서 근데 그 모조물질은 그렇게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러는데 같이 고기를 점여 넣을 때 거기에 이제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식품청원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소세지에도 굉장히 식품청값을 많이 쓰는 가공식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고조물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입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가공력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요 햄 베이컨 미트 오일 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고기는 보관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반드시 냉동시켜야 돼요 그 유통도 이제 냉동 유통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소세지도 햄도 그렇고 냉동 유통 안 시키죠 그냥 냉장 보관만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변하지 않아요 유통기간이 꽤 오래돼요 그 비결이 바로 그 보존료에 있는 겁니다 아질산 나트륨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네 이 니트로사민이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익은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발암물질이에요 근데 이것도 발암물질 뿐만 아니라 또 면역력까지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카라멜 색소처럼 암 발병률을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암색과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이 니트로사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치매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인슐린 인슐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인슐린 저항에 빠트리거든요 이게 바로 또 대사증후군이에요 이런 하여튼 온갖 질병 암을 비롯해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니트로사민 네 그거를 만드는 원인 물질 아질산나트륨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이 가공목 제품에는 약방의 감추 가치 지금 쓰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공목 제품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세지를 먹으려면 햄드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진짜 서양의 소세지 나라 독일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전통 소재지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질산나트륨만은 없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기를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질산나트륨 쓰지 않고 만드는 제품들 일반 매장에도 있어요 마트에도 있긴 있는데 또 다른 청감들은 들어가요 또 산돌제 조미료로 들어가는데 진짜 그런 전혀 안 쓴 거는 역시 친환경식품 매장에 가시게 됩니다 이게 아질산나트륨 이제 햄 소세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고기 가공, 가공육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가공이 거기도 들어가고 어유가 공표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진짜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꺼려지는데 명란젓 같은 젓갈 있죠? 그런 데까지 들어가요 보존요컬 하고 이게 보존요컬만 하는 게 아니고 일석삼조의 물질이거든요 색깔을 아주 선명하게 유지시켜줘요 원래 고기는 익히면 색깔이 바래잖아요 맞아요 식감도 없어지고 나빠지고 근데 아질산나트륨은 그 선명한 색깔을 고기의 색깔을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또 조미료 역할까지 해줘요 거칠맛을 없애줘요 그런 일석삼조의 물질이기 때문에 해로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계에서는 계속 그거를 고수하고 있는 거고 당국에서도 그걸 허가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고기 다 들어있겠네요 가구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제품이에요 핫도그 같은 데까지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고기만두 이런 데도 들어가면 아 그런 데는 안 들어가요 만두 속에는 안 들어가요 거기까지는 안 써요 그런 데는 안심하셔도 돼요 겉에 보이지 않잖아요 색깔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만두는 딱 냉동시켜서 유통하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보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던 감자도 이제 감자튀김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튀긴 음식이 위험하다 튀김식품 치킨 같은 것도 있죠 튀겨지면 왜 음식이 위험해지는 건가요 튀김식품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운 기름 안에서 조리한 거거든요 기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온입니다 암만 좋은 기름이라도 가열을 하면 나쁜 기름이로 돼요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게 트랜스지방사 아까 정제과학 응류지 얘기할 때 인공 경영할 때 얘기하신 거 그대로예요 벤조피렌 과산암을 활성화 써도 이런 해로 물질들이 마구 만들어져요 그러면 튀김식품이 그런 해로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비만부터 시작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일으키고 염증을 만들어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래서 식생활에 관심 있는 분들 그다음에 식생활 상식을 잘 아는 분들은 튀김식품을 절대로 안 먹어요 사실 미용에 제일 좋은 게 튀김식품을 먹지 않는 거예요 뭐 노화를 방지한다고 해서 성형 수술하고 보토스 조사 맞고 그러는 거 사실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튀김식품을 먹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튀김식품은 제일 나빠요 백회부익인가요? 그래서 비상식이 된다면 먹어야죠 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아 연령이 많군요 비상식 때는 좋은데 평소에는 그게 오히려 해로운 거죠 튀김식품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지방 고지방식품이라는 사실이에요 고지방식품이 칼로리는 높은데 현대인들 에너지에 칼로리 섭취 너무 많아서 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절대로 또 튀김식품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감자튀김의 경우 이게 감자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감자를 뜨겁게 가열하면 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지는데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감자튀김에 특히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감자를 튀겨서 만든 포티투칩 네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감자류를 튀긴 감자튀김이나 포테이튀김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튀김식품을 피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그래도 가끔 드셔야죠 꼭 드셔야 된다면 최대한 신선한 기름으로 낮은 온도에서 튀김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시중에서 파는 튀김식품은 거의 대부분 센 기름을 또 쓰고 또 쓰고 되게 신선한 기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높은 온도에서 튀겨요 그러면 바삭바삭해져요 시중식품 촉감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빨리 튀겨낼 수 있고 170도 이상 200도씩 가까운 그런 고온에서 튀기기 때문에 시중에서 파는 일반 튀김식품 치킨 같은 거 나쁜 게 바로 그거예요 돈까스 같은 거 요새는 뭐 두부도 튀겨서 만든 누브 같은 거 팡수육 같은 거 그런 거 별로 권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튀김은 다 나빠지는 거군요 네 튀김은 나빠졌는데 특히 고온에서 튀기는 감자튀김 치킨 돈까스 이런 것들이 특히 또 해로운 일정이 많습니다 감자칩 스낵도 있잖아요 감자칩도 튀김식품이죠 물론 감자칩이 포테이튀칩이에요 그게 포테이튀칩이니까 그것도 이제 하여튼 치킨식품이라는 점에서 나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릴라마이드 문제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감자칩 포테이튀칩이 만들 때 전처리를 해요 얇게 슬라이스 형태로 잘라서 튀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자는 잘라놓으면 금방 변색이 돼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잘라서 바로 전처리를 하는데 물속에 담궈놓은 건데 거기에 물속에도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무리를 하더라도 항공 없는 과정에서 감자에 들어있는 영양인분들이 얇게 잘랐으니까 속속들이 다 밖으로 물어 나와요 그래서 진짜 귀중한 영양인들은 많이 손실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영양적으로도 불리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감자치분이 그런 점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제 라면 라면은 이제 제가 라면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안성탄면만 먹고 장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라멘이 몸이 나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댓글이 달리거든요 특수한 경우죠 그래요 아직 예외 없는 규칙은 없어요 만약에 그분께서 라멘을 안 드시고 하셨다면 훨씬 더 공감하게 그래서 하셨을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라면은 왜 나쁜 건가요 라면에 의해서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째 튀김식품 그렇죠 라면 면발 튀겼죠 튀겨서 만들잖아요 튀김식품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 튀김식품보다 조금 낮은 데서 튀기긴 해요 그렇지만 튀김식품이라는 식품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라면 국물 짜죠 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소금을 만들어요 소금이 나트륨 성분이에요 네 아마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8-90% 정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서 탈이잖아요 그렇죠 나트륨 과잉 섭취한다는 점에서 나쁘고 세 번째 첨가물들을 무척 많이 써요 이 라면이라는 게 특히 인산트 라면이라는 게 첨가물 한 거울에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식품이다 네 그런 점에서 유해성 보고를 많이 하고요 특히 뜨거운 상태에서 먹으니까 훨씬 더 흡수수도가 빨라요 우리 몸에서 유해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첨가물들을 많이 먹는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문제고 또 하나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당지수 인스턴트 식품들의 공통점이 당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강도로 조리한 식품일수록 당지수가 올라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분들이 아주 끊어지기 쉬워요 분해되기가 쉬워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빨리 분해될 수 당지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인스턴트 식품들이 실연적으로 당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라면도 당지수가 굉장히 높은 주기에 속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사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거고 대사증후군이 라면 많이 먹는 사람들이 되게 있잖아요 네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튀긴 면 차원에서 요즘 겉면 제품이 나오잖아요 겉면 생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인스턴트 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면이 아닌 만큼 좋은 건데 첨가면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나트륨 과잉 그래서 면이 인스턴트 면이 아니라는 점만큼 좋은데 그런데 다른 첨가면들이 들어간 점에서 거의 뭐 싶어 배꾸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라면도 인스턴트 라면도 일본에서 발명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일본인들이 이 인스턴트 라면은 무척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처음에 그 당시에 사망사고가 무척 많이 있었어요 그 사망사고들 원인을 쭉 추적하다 보면 다 인스턴트 라면 탐지자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 여전히 라면 먹죠 그 라면이 뭔가 인스턴트 라면이 아니라는 사실 네 맞아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이름바 라면이라는 거 그거 그 라면 집들 그 집에서 직접 만들어요 면도 직접 만들고 거기서 육수가 중요한데 그 인스턴트 라면의 육수는 수프죠 수프 네 수프 수프가 그런 게 식품청감보다 범벅 아닙니까 조미료 향기로 비롯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런 이 청감을 넣지 않고 직접 그 집집마다 과해서 고기 아니면 뼈 오르다 우려서 만든 육수예요 그 뼈로서는 육수에다가 면도 직접 어서 칼국수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든 그 이른바 라멘 그거는 인스턴트 라면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웰빙 라면이라고 편의상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라면이 우리나라도 좀 있어요 보면 잘 찾아보시면 그런 라면을 찾아서 이용하시는 거 그게 저는 라면을 안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제 시중에 포장된 인스타라면 대신에 특히 이제 나쁜 게 컵라면입니다 용기라면 용기라면 용기라면은 더 나빠요 왜요 왜요 그거는 빨리 익혀야 되니까 네 더 단위성 훨씬 더 높아요 아 청감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아요 또 나트륨도 그거 거기에 수프 다 넣으면 엄청나게 짜죠 그거 네 그런 점에서 라면도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시중에 파는 라면은 그나마 건강하게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라면을 많이 먹고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망사고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게 저는 김치가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일본 사람들은 라면 저기 라면 먹을 때 다른 거 거의 안 먹어요 라면 없는 거에요 그냥 피클 맛나 조금 이렇게 곁들여 먹는 정도에요 거의 라면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라면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되게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게 그게 좋은 라면 설치 방법이에요 이게 김치가 대표적인 저당지수식품입니다 채소가 저당지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치를 발효하면 당지수가 더 낮아져요 네 김치가 라면에 당지수를 낮춰주고 그리고 청가물들을 많이 사용한 그 청가물들의 유해성을 김치가 또 상당분 줄여줘요 그래서 그 라면의 인산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유해성 그거를 김치라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굉장히 많이 완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김치하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사망사고 일어날 정도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시켜 놓을 때 당황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부인해서 말씀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김치하고 같이 먹는 게 좋으냐 이게 또 양지가 있으면 이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한 가지 또 역시 맹점이 하나 있어요 라면이 굉장히 짜죠 또 김치는 어떻게 짜죠 김치도 짜죠 그래서 짠 거를 두 개를 합쳐서 먹는다? 짠 맛이 더욱 두 배로 강해질 거 아닙니까 나트륨 과잉 섭취의 원인 이 측면에서 보면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를 같이 겨뜨려 먹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진짜 김치의 좋은 점을 100% 살리기 위해서라면 최대한 라면을 싱겁게 끓이십시오 수프를 조금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김치도 최대한 싱겁게 담그십시오 김치 중에 싱거운 김치가 있죠 최대한 싱거운 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짠 맛이 없는 김치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정어롭다면 라면 끓이실 때 배추, 당근, 무, 양배추, 시금치 채소를 넣고 같이 끓이십니다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프도 넣고 끓이시면 그건 인스턴트시 받는 유해성을 걱정은 안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라면 스프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바뀌는 이슈가 있잖아 조미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핵산 조미료였던 거에 예 예 예 예 그건 왜 바뀐 거고 어떤 건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조미료 얘기인데 원래 인스턴트 라면에 사용하는 조미료가 MSG라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 조미료죠 그걸 무척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았죠 그 라면 MSG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제 MSG 무척가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MSG 무척가 제품에 사실 MSG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대신 쓰는 게 MSG는 아미노산계조미료거든요 근데 핵산계조미료라고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뉴클레오티드 계통의 조미료인데 이거는 MSG가 아니니까 대신 그걸 쓰는 거예요 유해성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것도 인공 조미료기 때문에 그걸 써가지고 MSG 무척가라고 쓰는 거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그게 요즘에는 라면에 MSG 안 쓴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어떤 제품에는 제품에 따라서 MSG 더 좋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제품에는 MSG 안 쓰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핵산계조미료가 대신 들어가요 그렇게 바뀐 거지 껴밀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제 MSG가 나쁜 거냐 이것도 아직 좀 뭐 사람마다 좀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죠 작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게 MSG가 해롭지 않다는 것도 사실 이제 언론들도 그렇게 보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MSG 해롭지 않다고 그렇게 논문들도 그런 논문도 많이 있어요 그런 논문을 발표하는 학자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네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대개 그 연구비를 식품업계로부터 조달받아요 식품업계로부터 연구비를 조달받고 식품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비를 발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MSG 유무성 판단할 때는 정말 이 발표를 이 연구를 하고 발표한 학자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이 학자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양심적인 학자냐 네 연구비를 어떻게 조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업계로부터 조달받지 않고 자체력을 조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자들이 어떠한 발표를 하는지 MSG 유무성 보호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월에도 나오고 매년에도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MSG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개 보면은 풍공학자 아니면 화학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MSG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MSG 성분이 자연식품도 들어있거든요 네 식계를 들어보시라고요 멸치에 들어있죠 네 다시마에 들어있죠 네 버섯에 들어있죠 네 그런 식품에 MSG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은 식품입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MSG 먹는데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종이로 MSG도 똑같은 거다 네 화학적인 측면 식품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존재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MSG는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다른 식품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단백질 지방 그런 거 뭐 소미질 뭐 미네랄 비타민 그런 거하고 결합된 복합체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아미노산 성분 그러한 글루타민산 성분 글루타민산 성분은 우리 몸에서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든 조미료인 MSG 성분은 순수한 MSG에요 단일 물질이에요 거기에 또 다른 식품 성분 없어요 그런 거는 유리된 형태의 글루타민산이에요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혈액 중에 글루타민산 온도를 20배 내지 40배 확 올려버려요 신경계로 손상해요 신경계 그래서 MSG가 신경 독성 물질이에요 신품공학자 화학자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를 한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신경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MSG 해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MSG 해롭습니다 당장 먹으면 민감한 사람 당장 MSG 들어가면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싸먹었기 때문에 이 무뎌져가지고 표시가 안 날 뿐이지 몸속에서는 여러 불협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노출되냐 안 되느냐 민감한 사람에 따라서 민감한 사람 노출되고 민감하지 않은 사람 노출이 안 되고 그 차일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물입니다 물 그 이제 물 일단은 그 작가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 가더라도 생수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골라드세요 아니면은 그냥 아무거나 어떠세요 당연히 골라먹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라벨을 잘 봐야죠 라벨 어떤 라벨을 봐야 하나요 이제 생수가 될 수 있으면 천연광천수를 드셔야 됩니다 천연광천수 천연광천수가 아닌 생수가 있어요 라벨을 잘 보시면은 천연광천수라는 표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영문자로다가 미네럴로타라고 표시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미네럴로타라고 표기한 게 있고 내추럴 미네로타라고 표기한 게 있어요 이게 내추럴 자가 있는 게 천연광천수 반드시 내추럴 자를 확인하고 선택하십시오 그냥 미네럴로타만 표기돼 있던가 아니면 아예 그런 표기가 없던가 그건 천연광천수가 아닙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생수는 제조하는 과정에서 살균을 하거든요 반드시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살균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외선 살균이 하나 있고 오존 살균이 하나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이 가장 안전한 살균법이에요 자외선으로 살균을 했으면은 그게 천연광천수에요 그래서 내추럴로타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존 살균을 하시면 오존이 이제 첨가물로 확화가 되어 있거든요 오존이 굉장히 해로운 물질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게 오존 살균하면 살균하는 과정에서 까딱 관리를 잘못하면 부름산염이라는 바라무신 물질이 만들어져요 가끔 시중에서 생수에 바라무신 물질이 검출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존수 살균을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반드시 천연광천수 즉 내추럴 미네럴 워터라는 표기가 있는 걸 선택하시되 다만 한 가지 얘기가 떠나 있어요 해양심천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저쪽에서 한 군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건 다 천연광천수에요 그거는 오존 살균을 안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내추럴 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해양심천수만은 그런데 일반 생수들은 다 꼭 내추럴 자로 확인하시고 선택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라벨에서 내추럴을 확인해야 하나요 근데 그 물에도 성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미네랄 성분이 네 그 미네랄 성분이 당연히 있죠 지하수잖아요 지하수니까 그 미네랄 성분이 다 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지하수에 따라서 물론 이제 뭐 약수 같은 거 유명한 약수 같은 데에는 미네랄이 많죠 그런데 생수에는 지하수니까 다 기본적으로 미네랄이 있어요 미네랄 함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씩 차이만 있을 정도죠 그거는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내추럴을 확인해라 네 작가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작가님 책도 보고 영상을 보면 가공식품이 다 나쁜 건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공식품 문제를 많이 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가공식품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해로운 물질 식품 첨가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은 좋은 가공식품이에요 가공식품 현대인의 기호식품입니다 앞으로 가공식품의 장점을 잘 살려서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식품 첨가물 번복인 정크푸드성 가공식품은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첨가물이 나쁘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공식품에 많이 첨가물 들어가는 거고 예 가공식품에 물론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가공식품이 많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거기에는 원료도 좋은 원료를 써요 근데 첨가물 쓰는 이유가 거기 사용하는 원료가 주원료가 나쁜 거기 때문에요 정체불명의 수입 원료들 수입 밀가루 수입 쌀 오래된 수입 쌀 수입 채소 아주 오래된 수입 채소 정체불명의 먼 미국에서 수입된 채소 이런 것들은 맛도 다 없어지고 색깔도 이상하게 변했고 향미도 거의 없고 그리고 영양분도 뭐 성당 부분 파손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완해야 되니까 첨가물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가공식품들 사실은 굉장히 나쁜 식품인데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죠 그런 가공식품을 우리가 경계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었잖아요 바나나맛 우유 말씀드릴 때도 이제 그 색소를 뺐는데도 그 제품이 실패됐단 말이죠 작가님께서 어쨌든 사람들의 식생활 문화를 바꾸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바꾸기에 그만큼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공식품 시장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소비자들도 손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회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굉장히 여러 종류에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도 없어요 제일 먼저 한번 맞을 생각할 거에요 맞 그다음에 여유관 색깔 그다음에 가격 뭐 이런 거 아닐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식품이 암만치가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싸움은 뭐예요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식품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안전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일본의 식품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은 신선해요 신선하고 영양분도 풍부해요 안전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원칙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행동한다면 가공식품 나쁜 가공식품이 발둘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적극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돼요 소비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 메시지가 들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맛있고 값싸고 이쁘고 그것만 골라서 사먹으면 그게 그대로 업계에 전달돼요 업체들이 뭐 소비자들이 그런 걸 선택해서 사니까 거기에 맞는 식품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방부제 써가지고 소시지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잘 사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설탕 범벅인 과자 빵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가짜 가공식품 가짜 가공우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서 라벨 잘 보면서 필요한 거만 자기 선택 기준에 맞는 거만 골라서 만든 그런 선택 구매를 한다면 그게 금방 전달이 돼요 업체들한테 업체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도록 식품을 만들 거 아닙니까 식품 회사들이 밥 먹고 연구를 한다면 제품 개발을 한다면 식품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맛있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미료 꼭 사야 맛나는 거 아니에요 향료 꼭 사야 맛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셰프 요리사의 요리 수석에 조미료 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굉장히 맛있잖아요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 속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색깔 예쁘게 내자고요 빨간 색깔은 내자고요 빨간 과일 빨간 채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파란 색깔 내자고요 채소 가지고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맛있게 내자고요 자연식품 속에 그 맛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안전하게 식품을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손자들이 적극 이쪽으로 유도로 해야 된다 식품을 그렇게 리드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식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그죠 일단 식생활이 잘못되면 이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현대병이라고 해요 이제 예전에 성인병이라고 했던 건데 요즘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죠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중풍, 심장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식생활 잘못을 이루어서 생기는 병의 다가 아니고 반 쪽에 불과해요 또 다른 반 쪽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 부분과 바로 정신검과제 진단 사실 특히 아이들에게 성격, 심리, 정서, 행동에 나쁜 의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게 요즘에 심리에 의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발표되는 내용입니다 먹는 게 정신에 의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그 정신과 의향이 굉장히 성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가공식품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그 안에 들은 나쁜 물질이 그 문제의 주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식생활만 잘해도 네 가공식품 문화만 잘 이끌어가면서 네 식생활 환경만 잘 바꾸고 가도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명랑하고 밝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사회 안용을 위해서도 우리가 식생활 문제만큼은 꼭 관심을 기울이고 소비자들이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된다 일단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만 시장이 안전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영상 반식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2권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식생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자 식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은 때가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식생활은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아주 대단히 숭고한 생명활동의 하나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탈인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식생활에 대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안병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나오셔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맨 처음에 냈던 책이 좀 오래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독사님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개정판을 이번에 새로 내기로 했어요 최근에 개정판 원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동안 사실 질문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받은 게 아스파탐 합성감이라고 아스파탐 아시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바람가는 물질로 지정하면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디크 지형 찜찜합니다 그게 바람성이 확인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나요 아무런 변호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암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아스파탐은 미국에서 맨 처음에 허가될 당시부터 잡음이 꽤 많았어요 미국의 보건당국의 FDA 전문가들이 그 허가를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해성이 은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허가가 나버린 건데 그 허가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미국의 국방장관을 두 번이나 여기 맨 바 있던 도널드 롬스펠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이 아스파탐 개발한 회사의 CEO로 영입되면서 바로 그냥 그 FDA 그 수장이죠 수장이 경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수장이 와서 곧바로 아스파탐에게 허가가 나버린 거예요 예 그 이렇게 한 번씩 푼 첨가물이라는게 허가가 되면 여관에서 퇴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유해성 보고 나왔어요 아스파탐이 돼서 뭐 뭐 만건도 넘을 거라는 겁니다 예 네 그 이 롬스펠드씨 그 뒤에는 항상 아스파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정치인하고 합성감이라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참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아스파탐 논란이 오늘날 우리 식생활관리행정의 어떤 그 난맥상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정랄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아스파탐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예 아스파탐을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거기 영상 달린 댓글들은 뭐냐면은 일단 미랑이라는데 미랑이라서 괜찮다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고 예 그러면은 너 아스파탐 뭐 이렇게 먹을래 아니면은 설탕을 이만큼 먹을래 어떤 게 다 나쁜 게 뭐 이런 식의 뭐 반박도 하시거든요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그 이제 해롭다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식품첨감을 통해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연구들을 합니다 그 양을 그 양으로 볼 때 꽤 충분히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양이고요 보통 이제 아스파탐 뭐 지금 먹어도 괜찮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제로 콜라의 경우 뭐 몇 십 병을 먹어야 뭐 해로운 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스파탐의 이제 구성물 중에 메타놀이 있거든요 뭐 다른 것들도 문제지만 메타놀이 특히 해로운데 메타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메타놀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로 콜라에 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아스파탐 양이 그 유해성을 나타내는 기준량보다 훨씬 더 초과한다는 거예요 보통 뭐 여섯 배나 더 많은 메타놀을 섭취한다 그런 그런 연구 자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섭취하는 양도 그렇고 물론 이제 단맛이 워낙 강하니까 섭취 양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지금 섭취하는 양도 그렇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으로 생각하면 설탕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죠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간미가 설탕보다 2,300배 정도 강하니까 양으로만 친다면 똑같은 간미를 느끼려면 설탕을 한 2,300배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간미를 느끼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설탕은 그나마 사탕수소나 사탕무에 들어있는 당분을 추출해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물질이에요 이거는 비교적 자연 물질인데 이 합성 저기 아스파탐은 완전히 화학물질이거든요 합성해서 만든 물질이거든요 이거는 자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간미를 느낄 때 차라리 설탕이 낫다고 생각해요 화학물질에는 단맛 단맛 이거는 우리가 양은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해롭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스파탐 1g이 설탕에 2,300g과 같은 단맛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네 단맛을 내는 거잖아요 네 가격은 어떤가요 훨씬 쌉니다 아스파탐은 훨씬 싼가요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같은 단맛을 낼 때 훨씬 더 값싸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아스파탐이 제로 칼로리라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식품업계에서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도 좋네 단데 칼로리도 없어 이 생각으로 먹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이 좀 숨어 있을 수 있고 예 또 과연 설탕보다 비용이 비싸도 그걸 쓰겠느냐 했을 때는 의문이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비싸다면 안 쓸 겁니다 예 암만 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다이어트 효능이 없다는 그런 논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게 검증된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불확실한 내용 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면에도 불구하고 쓸 리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비용이 저렴한 건 사실이다 네 비용이 저렴하니까 그쪽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공원의 비둘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 예 공원의 비둘기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저희 동네 그 뒤쪽에 그 야타마칸 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네 그 산 중턱에 그 플래카드가 하나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 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그러니까 생태계에 당당한 이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이제 가끔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그 글귀를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사람이 준 먹이를 비둘기가 먹이면 어떻게 되지 음 그게 왜 생태계의 이론이 될 수 없는 건가 비둘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래 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그 공원 관리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비둘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고 네 그분 대답이 골짜기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준 먹이를 준 비둘기들은 잘 날지를 못한대요 오 많이 먹은 놈들은 네 날지를 못하고 으 병에 걸린대요 음 그러면서 개들도 성인병이 걸리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사람들이 주로 먹이로 뭘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뻔하지요 뭐 먹다 하면 과자나 빵조각 같은 거 그런 거 던져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이 대답 속에 그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예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기호식품은 네 야생동물까지 생활습관병에 걸리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네 그러면 사람도 되도록 먹지 마세요 그런 걸 써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둘기는 우리보다 몸짓도 작고 몸무게 덜 나가니까 그렇죠 또 같은 양도도 그런 식품을 먹어도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거죠 훨씬 더 유해성이 크게 나타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갈 약간 그런 음식들을 먹고 이제 자연 비둘기보다는 덜 난다 못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비타민C 들어간 음료수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음료수 작가님 드세요 저는 뭐 음료수를 음료수 자체를 이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마시는데 뭐 비타민C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가 저 생각에는 뭐 콜라 사이다는 뭐 나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안 먹어도 이 비타민C 드링크들은 어 이건 비타민 먹는 거야 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안 드시나요 그게 이제 그 청량음료는 그 청과물을 이제 물에 녹인 거 아닙니까 네 그 비타민C 음료도 비슷해요 크게 다르잖아요 음 네 거기도 또 비슷하게 청과물도 들어가고 이제 비타민C만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원래 비타민C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영양분이에요 그런데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C인 경우에만 그래요 음 음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비타민C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그 인공 비타민C예요 음 그 인공 비타민C는 우리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음 특히 이제 음료를 통해서 비타민C를 이제 마시게 되면은 그 과잉 섭취할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 비타민C 과잉 섭취에도 그 문제 문제예요 음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예를 든다면은 뭐 영유성 식등 같은 음 그런 위장질환이라든가 말이죠 아니면 신장결석 같은 것을 이제 일으킬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철분 같은 어떤 특정 미네랄 네 미네랄의 과잉 흡수를 불러와서 또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타민C 음료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는 효과 대신에 어떤 나쁜 그런 그 반대극부가 나타날 수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이런 비타민C 음료에 그 첨가하는 그 비타민C 비타민C 성분이 네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네 이거를 비타민C 음료에 쓰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음료의 맛을 상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 네 그리고 색깔을 선명하게 또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녹차 음료 같은 데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네 네 이걸 마시면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기대한다고요 네 영양분 섭취는 하루 3끼 네 식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음 그러면 그 음료에 들어있는 뭔가 그런 인공적인 인위적인 비타민C는 그걸 위에서 꼭 먹을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되는 문제지 그렇죠 그렇게라도 일부러 섭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공식품을 통해서 음료뿐만이 아니고 가공식품에도 보면 뭐 비타민 강화식품들이 꽤 많잖아요 비타민을 이제 첨가한 것들 하는데 그게 천연 비타민이 아니에요 네 대개 보면 인공 비타민이에요 뭐 인공 비타민은 또 우리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연구자들이 무척 많아요 음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액상과당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제된 설탕이라는 것은 이 액상과당만을 말하나요 아니면 다른 뭐 설탕이 또 있는 건가요 어 액상과당은 정제 설탕의 한 한 가지에 불과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액설탕이 있고 음 또 이제 액상과당 말고 또 과당에서 또 결정과당이 있어요 결정과당도 가면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기 포도당 있죠 포도당 네 네 포도당도 정제포도당 이것도 다 정제당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물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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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않습니까 물엿도 꽤 많이 써요 오 이것도 다 정제당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기능성을 지닌 거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올리브당까지 올리브당 올리브당 올리브까지 다 정제당입니다 그게 그걸 이제 다 통틀어서 네 정제당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 결정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원래 그 저기 과당이 네 과당이 그 결정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알갱이에요 설탕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겉보기로 보면 구분을 잘 못해요 네 그게 이제 결정과당이고 네 그거를 거기다 물을 섞어가지고 실업으로 만든 거 그게 액션과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제포도당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시중에 팔아요 정제포도당이라고 정제포도당 포도당 결정으로 팔아요 그거는 이제 결정 자체가 훨씬 더 작아요 작고 더 이제 뽀얀 느낌을 주는데 단맛은 조금 강하고 그게 그 이런 이제 정제된 설탕들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모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중국의 그 회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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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본의 이제 문헌을 보면 거기도 이제 가끔 나오는 한자어인데 이 회도가 바로 설탕을 가르칩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가 석회를 가르켜요 석회 석회가 현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칼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둑을 뜻하고 네 그래서 회도 하면은 칼슘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설탕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들을 충냅니다 네 또 비타민도 충냅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혈당관리 시스템을 결환시켜서 저혈당을 불러일으키고 당뇨병으로 이끕니다 그 밖에 여러 생활습관병들 난치병 퇴행성 질환 뭐 면역력 약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최근에는 이 정제당이 이 설탕같은 정제당이 정신건강까지 해친다는 그런 보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게 우울증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여러 그 심신상의 병리적 아노미라고 할까요 이걸 서양사람들은 슈거 블루스라고 그럽니다 슈거 블루스 그렇죠 슈거 블루스 이게 뭐 슈거 블루스라고 그 유명한 노래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이 슈거 블루스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 당뇨를 정제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당뇨가 대사될 때는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섬유질, 비타민, 미나리알 같은 수많은 식물성이 여행분이 있어야 만 우리 모여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는데 정제당에는 정제시켰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키는데 그게 바로 슈거 블루스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쓸 일이 있으면 설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단맛이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정제한 당이 나쁘고 정제한 설탕이 나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비정제 설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정제하지 않은 설탕인데 그게 산지별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다 산지별로 그게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정제한 설탕은 백설탕처럼 색깔이 하얘요 눈처럼 근데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정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연의 영양분들이 자연 물질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색깔이 시지 않고 누우러 타던가 거무줄죽 하던가 그래요 색깔이 있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 이제 산지별로 이름이 좀 달라요 동남아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마스커바드라고 그러고 저 브라질 쪽에서 저는 남 남미 쪽에서 나오는 거는 라파두라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인도 쪽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재걸이라고 그러고 산지에 따라 이름이 다르고 맛도 조금씩 달라요 네 그렇지만 그거 그 이름이나 뭐 맛이나 상관없어요 하여튼 정제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응? 입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맛이 조금씩 다르니까 네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드시면 돼요 네 그럼 정제하지 않은 설탕 같은 경우는 뭐 슈거 불러서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나요?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 네 아마 보통 우리가 단 맛을 즐기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만 안 먹는다면 물론 비정제 설탕도 어디까지나 가공은 당뇨이기 때문에 자연식품 소재가 많이 그 이제 유실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건 안 되고 뭐 좋다고 해가지고 밥 밥먹는 식을 숟갈로 퍼 먹자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대신 그걸 쓰자 예를 들어서 커피에 단만 내고 싶으면 쓰는 정도 네 그 다음에 뭐 과자 만들 때 과자 만들 때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대신 비정제 설탕을 쓰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요즘 뭐 뭐 매실철에 보면은 효소 같은 거 집에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그때 백설탕을 사용하시는데 그거 비정제 설탕을 쓰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설탕 쓸 일이 있으면 대신 쓰자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맛을 즐긴다면 숟갈블루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지금 비정제 설탕을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제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는 않나요? 어떤가요? 음 이제 입맛에 따라서 조금 거부감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 아 이게 훨씬 더 맛있네 이게 왜냐면은 네 풍미가 굉장히 진해요 오 백설탕은 그냥 단맛만 있잖아 네 단맛만 있는데 이거는 그 그 사탕수수 아니면 사탕무에 그 오묘한 맛 있죠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은 진한 품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음 다만 이 색깔이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 비정제 설탕 가지고 사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백설탕으로 만들면 흰 색깔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 내려면 거기다 색소 넣어 가지고 색깔을 낼 수 있는데 음 이거는 비정제 설탕으로 만들면은 검죽죽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식품업계 입장에 상을 해보면은 이게 그냥 정제 설탕을 쓰는 게 단맛도 깔끔하고 색깔도 잘 나오고 그렇죠 예 원하는 단맛을 낼 수 있고 원하는 색깔을 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백설탕을 쓰는 거예요 일단 값도 싸고 지금은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단맛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는 이제 그렇죠 그 단맛에 길들여 있고 계속 그걸 또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찾으니까 또 공장에서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악순환이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우리 현대인이 네 가장 좋아하는 단맛 패턴을 지닌게 백설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거기 완전히 길들여 있어서 그 단맛의 패턴이라는 걸 이제 뭐 백설탕 흑설탕 뭐 올리고당 뭐 아스파탕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단맛이 그렇죠 다르죠 예 그래서 합성 감미료도 될 수 있으면은 설탕 설탕의 단맛에 가깝게 만드는 게 그게 인기예요 그걸 많이 써요 그게 또 기술이군요 그래요 아스파텀도 많이 쓰는 게 바로 그 설탕에 가깝고 네 또 이제 합성 감미료 중에 요즘 수크랄론스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설탕의 맛에 비교해서 가까워요 오 그 이제 단맛을 하면 과일도 빼놓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일의 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일에도 이제 자연식품 중에는 단맛을 지닌 대표적인 식품이죠 네 그게 단맛이 있다는 것은 당분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일이 혹시 비만식품 아닌가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왜 과일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당분을 이제 먹게 되는데 이제 당분이 상당력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과일 속에는 소미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소미질이 당분의 흡수를 억제 지연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장, 장, 대장에 네 제 대사까지 도달해 가지고 미생물에 유익한 미생물에 먹이가 돼요 음 그게 장내 미생물 균총을 좋게 해주거든요 네 그럼 이게 또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그런 영양분들 그 과일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게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줘요 음 그래서 또 비만을 또 막아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각종 유기산 같은 거 그죠 천연 항소랑 물질 같은 거 음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비만 억제 좀 효과가 있고요 음 음 그래서 어 이제 과일이 사실은 그 비만 다이어트 식품이다 라는 그 논물들도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과일을 먹으면서 과일이 그 우리 몸에서 그 포만감을 이렇게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칼로리 식품의 섭취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예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음 그렇다고 과일 좋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거는 또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든 칼로리가 있어요 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 과잉 섭취에 우려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내당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당뇨에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도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예 이제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과일 주스나 과일이 들어간 이제 가공식품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좀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예 이제 바나나를 직접 우유랑 바나나를 갈았을 때랑 예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사먹는 바나나 우유들과 맛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다르죠 다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예 바나나가 들어간 거는 아주 극히 일부는 아예 안 들어갔거나 바나나 향 같은 게 들어갔더라고요 되게 이제 농축과즙을 생생용으로 조금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맛내는 건 향료입니다 예 향료라는 거는 제가 이제 바나나 향 예 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향에 따라서 우리의 맛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 그게 전적으로 맛을 내는데 가장 큰 효과를 내죠 음 향 그 맛내는 것이 향료예요 음 바나나 농축과 조금 쓴 거 그거 거의 맛을 거기서는 낼 수가 없어요 음 음 우리는 향을 통해서 맛을 인식한다 그렇죠 예 그런 맛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 가공식품의 향을 쓰잖아요 네 맛이 다섯 배나 강해져요 아 그래요? 그럼요 향료를 안 쓰면 맛이 맛의 20%밖에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음 그럼 이 향료라는 거는 뭐 요즘에 새롭게 나온 뭐 포도 같은 거 보면은 샤인머스켓이라는 게 새로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건 없던 과일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럼 이 향료가 또 개발이 되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세상의 모든 맛은 네 다 향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맛이든지 오 하다못해 숲속의 숲냄새까지 향료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그 정도예요? 아 그럼요 모든 맛은 어떤 향 어떤 냄새 어떤 맛이든지 다 향료로 만들 수 있어요 음 향료 기술이 그렇게 지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맛에 그 향료를 어떤 향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게 맛을 인식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바나나 맛 하나라도 네 굉장히 잘 익은 바나나 네 푸트 바나나 네 아메리카 바나나 네 필리핀 바나나 네 국산 바나나 맛이 차근히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 톤에 따라서 다 다르게 향료로 구현해 낼 수가 있어요 오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 써서 이제 식품 업계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합니다 네 이게 향이 그러니까 맛을 맺히면 엄청 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게 그래서 저는 가공식품의 혼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혼이요 혼? 혼 향이 혼이다 그렇죠 맛을 먹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렇죠 맛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냥 만드는 게 향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뭔가 이제 이 식품에 뭔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에 뭐가 들어간지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식품 완전 표시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식품 완전 표시제가 그렇게 뭐 완벽하진 않다고 예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식품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그 사용한 원료나 첨가물들은 100% 다 표기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식품 완전 표시제에요 네 근데 아직은 말 그대로 다 완벽하게 다 표시되고 소비자들이 다 알 수가 있지는 않아요 음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예의 규정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은 그 식품 첨가물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네 혼합한 그 원료 혼합 원료 그거를 반 제품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굳이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도 돼요 음 사용량이 적은 경우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첨가물들은 그 이름을 굳이 써놓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용도명만 쓰면 돼요 뭐 유화제 뭐 향미증진제 뭐 산도조절제 뭐 이런식으로 그 용도명만 쓰면 돼요 물질명은 안 써도 돼요 네 그리고 또 뭐 식품 첨가물들을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이제 중간에 뭐 중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 제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최종적표가 남아있지만 않으면 네 그것도 표기할 의무가 또 없어요 이렇게 예외 규정들이 몇 가지 또 있어요 또 다른 것들도 몇 가지 있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다 소비자들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제가 썼던 책 과자 내 아이를 내주는 달콤한 요어 그 뒷부분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도조절제나 유화제 같은 것들이 그냥 그게 그 첨가물의 이름이 아니고 그 유화제 중에서도 종류가 A부터 Z까지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뭘 쓰는지까지는 표기할 의미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유화제도 뭐 A라는 유화제 B라는 유화제 C라는 유화제 그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그걸 써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글리세렌네 에스테르라는 물질에 나는 어떤 그 거부가능이 나타나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저기 그거 안 들어간 걸 예를 들어서 찾는다는 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유화제 이렇게만 써놨기 때문에 어떤 유화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쨌거나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자 하나에 예 0.001g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표시하나요 원래는 이제 그걸 표시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그런 거까지 다 표시하면 엄청 양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엄청 많아지겠죠 예 그래서 진짜 완전하게 이제 표시하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돼요 음 예를 든다면은 어떤 특정 사이트에다가 올린다던가 아 네네 예 다른 방법으로 되도록 청구물들을 최소량을 쓰는 쪽으로 가야죠 거기 라벨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첨가물을 첨가물 써야지 거기에 넘칠 정도 첨가물 쓴다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조금 거부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첨가물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죠 그래서 최소라는 거 쓰고 되도록 거기 안에 다 써 놓을 수 있는 정도로 쓰고 만약에 넘친다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자고요 어디 이제 어디 가면 있습니다 라고 그 안내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포장 라벨에 써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요 첨가물이 써 있는 거고 모든 첨가물은 아니 수 거긴 넘칠 정도로 많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거기 넘칠 정도로 많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 먹겠어요 안 먹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어디 뭐 특정 장소 같은데 특정 부위에다가 따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도잼을 만들었다 할게요 예 포도잼 만들었는데 포도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kg짜리 포도잼에 0.01g에 뭐 산화방지제 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색소가 좀 들어갔다 예 그럼 0.01g은 어떤 극히 미미한 거일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포도 100%라고 쓰나요 아니면 포도 99.9 뭐 이렇게 배우셔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포도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네 네 포도잼의 경우에는 100%라고 쓸 수 없어요 없어요 네 조금 더 들어갔어요 네 주수의 경우는 쓸 수 있어요 주수를 그랬어요 주수는 포도 100%라고 100%라고 쓸 수 있어요 주수에는 주수에는 포도 100이라고 써 놓고 다른 첨감들을 넣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아 네 주수 이외에 다른 가공식품들은 첨가물을 들어가면 100%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포장 라벨에 써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인지를 하고 그렇죠 그럼요 표시규정에 보면 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제품으로 사용했을 경우 네 반제품에 사용된 그 식품 첨가물들 네 그게 전체 사용량의 5% 이하인 경우 네 5% 이하인 경우에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일일이 다 공개할 수가 없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포도잼에 말이죠 네 포도맛 소스 이렇게 이름을 짓자고요 네 포도맛 소스 이렇게 해놓고 네 그 포도맛 소스 안에 이제 포도 농축과자 좀 넣고 네 포도향 넣고 산화방지제 넣고 네 보존도 넣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포도맛 소스랑 이름을 졌어요 이렇게 반제품이에요 네 요걸 이제 잼에 넣잖아요 잼에 넣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아 거기에 산화방지제 뭐 보존요 뭐 뭐 당뇨 뭐 합성 감미료 이런거 들어가 있어도 그거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5% 미만인 경우에는 음 그게 이제 바로 어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원료들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네 라는 규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반제품 몇만원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그건 이제 복합원재료라고 해요 음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네 그 복합원재료를 구성하는 첨가물에 대해서 네 일일이 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그 규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는 식품업계에 뭐 과자 주스 뭐 아이스크림 이런거는 사실은 이 복합원재료를 네 이거를 쓸건 거의 없죠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거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런거 가지고 비스켓 만드는데 네 이제 쿠키같은거 만들때 이제 치즈를 쓰는데 네 아 그 치즈가 이제 복합원재료로 들어가는 그렇죠 치즈를 되게 이제 가공치즈 이렇게 들어간다고 네 그렇죠 가공치즈 가공치즈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아 그 공장에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가공치즈를 납품받아서 그냥 넣는건가요 그렇죠 아 그거 이제 가공치즈 만드는 분들한테 뭐뭐뭐뭐드 줘서 갖다 만들어 주세요 음 그리고 주문할 수도 있어요 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 표기 의무가 없어요 음 가공치즈가 복합원재료니까 네 아 5% 미만이면 그러니까 이게 식품완전표시제가 사실 완전 표시는 안되거든요 아직은 아니라는거에요 그래서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5개만 써주면 됐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이 공개가 되어있는데 아직도 전문가들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첨가물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복합원재료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길은 없는거죠 일반 소비자가 그거는 이제 그 회사 담당자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담당자하고 이제 식약처에 이제 보고를 하죠 응 식약처의 담당자하고 두 사람밖에 몰라요 음 네 이게 참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는 있겠네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악용할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거죠 그 가공카레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작가님 뭐 카레를 만들어 드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가공카레 어떤게 가공카레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분말로 된 이런것들 아니면은 뭐 고용카레 핵에 들어간 액체 소스 이런거 생각하는데 네 그런걸 전부 다 이제 가공카레로 보시는거죠 그렇죠 네 어떤게 위험할까요 보통 이제 카레 하면은 아주 좋은 식품이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영양분들이 잔뜩 들어 있거든요 그래 특히 이제 천연 항산화물질이 강한가루잖아요 강한가루가 천연 항산화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카레를 평소에 이렇게 자주 드시는 분들은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암을 비롯한 생활실감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즐겨먹는 가공식품 가공카레 가공카레는 어떨까 가공카레는 이제 바르고 분말카레 뭐 블럭카레 레트로스카레 같은거 네 뭐 이런건데 에 이런 카레는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 식품 적용원들이 무척 많이 쌓인대요 네 일단 맛을 내야 되니까 저밀의 향료를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정제당 정제가공유지 유아제 산도조절제 뭐 제품에 따라 색소같은거 이런것들로 들어가요 이런식품 청감병들이 우리 몸안에서는 그 활성산소 같은걸 만들기도 해고요 어 그 활성산소라는게 그 이제 이제 산화력이 강한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공카레 들어 있는 그 가공카레 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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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의 그 항산화 효능을 훼손한다던가 아니면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오히려 그 그 카레 그 본연의 그 효능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칼은 카레를 드실때는 되도록 첨가물이 없거나 되도록 적게 사용된 걸 선택하시는게 좋겠고요 가공카레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카레를 파는거 있잖아요 네 그 사다가 어 이제 소스 각종 양념들을 양념들 양념들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공카루를 섞어서 카레소스를 택해서 직접 만드시는거에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진짜 엄마표 카레 아빠표 카레 네 그거라면 진짜 아주 좋은 카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직접 만들어 드시면은 예 우리가 사 먹는거랑 비슷한가요 어떤거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담백해서 좋아요 음 맛이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자극적이지 그 조미료 향료 맛이 탁 뜨잖아요 벌써 근데 그런게 없으니까 아주 담백하면서 은은하게 당기는 자연의 맛 네 그게 아주 저는 일품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친환경 식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드시면은 거기 푹 빠져 버리실겁니다 오 자기 맛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카레를 이제 즉석에서 그런걸 해산 먹어보면은 색노랗거나 약간 갈색인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예 실제로 만들면 어떤 색인가요 대개 갈색으로 나와요 갈색이에요 네 저는 이제 만들 때 우유를 넣거든요 오 네 우유를 넣으면 풍미도 훨씬 좋아져요 오 그리고 이제 뭐 멸치가루 마늘가루 다시마가루 이런걸 넣으면은 넣고 이제 끓이면은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조금 하여튼 밝은 색상은 안 나와요 음 음 근데 뭐 몸에 좋은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 입맛에 맞고 몸에 좋은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아주 밝은 노란색은 안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밝은 노란색은 뭐 색소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겠군요 색소도 이제 경우가 제품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데 색소를 안 쓴다 하더라도 네 뭐 색깔 내는 그런 양념을 안 쓰잖아요 음 가공카레아에는 네 최대한 노란색 강한깔의 노란색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바래질 않는 거죠 음 네 그 영화가에서 이제 먹는 팝콘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제 팝콘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그냥 이제 옥수수를 약간 뭐 마가리나 이런 데서 그냥 튀겨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이 꼭 들어가죠 네 팝콘 옥수수 튀길 때는 기름이 꼭 들어가는데 네 그 식용유 같은 액상 타입의 기름을 쓰면은 먹을 때 좀 불편해요 손에 막 묶고 아 기름이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맛도 밋밋하게 나와요 네 핵상용을 쓰면은 근데 굿기름이 있죠 네 경화유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 경화유를 쓰면은 그 이제 먹는데도 손에도 잘 묻지 않고 맛도 아주 구수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그 쓰는 굿기름 그게 대개 이제 마가린이에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영화관 팝콘이 듣기인지 그렇거든요 네 영화관 팝콘은 문제를 지적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마가린 쓰기 때문이에요 마가린 뭡니까 그 최근 들어서 어떤 각종 생활습관 병에 원인 물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심혈관 건강을 해치는 네 그 물질로 알려져 있죠 트랜스지방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나오잖아요 항상 얘기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뭐 집에 사무수 한번 튀겨 보세요 예 맛이 여왕 아닐 겁니다 아주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네 근데 영화관 팝콘이나 시중에 팝콘 들은 왜 이렇게 맛있나 네 초배료 향료를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콤하게 달 맛을 내기 위해서 정제당 꼭 들어가고 그 그리고 이제 뭐 산도 조제 같은거 그런거 뭐 여왕의 쟁점제 같은거 그런것도 제품에 따라서 들어가고 색소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식품 제품들이 꼭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시중에 팝콘 들이 그 맛은 좋지만 맛은 좋지만 우리 건강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요즘에는 이제 영화에서 파는 팝콘 노인 사람은 굉장히 많이 먹으니까 건강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들을 보면 시즈닝이라고 해서 양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양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양념이 시즈닝이라는 게 그게 바로 조미료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미료 향후 혼합물이에요 그건 첨가물인 자체로 그거 자체가 첨가물 혼합물 그것도 대표적인 복합원 재료입니다 그래요 그게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비프맛 시즈닝 불고기맛 시즈닝 매운맛 시즈닝 그렇게만 쓰면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공개하지 않잖아요 트랜스지방 팝콘에 말씀하셨는데 트랜스지방 0g이라고 표시된 과자들도 저는 몇 개 보긴 했거든요 0g도 안전한 건 아닌가요? 요즘에는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다 알 수가 있죠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잘 보시면 트랜스지방산 0g이라고 거의 다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트랜스지방산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심각한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식품 표시 규정을 보면 트랜스지방산 1회 섭취량당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암만 0g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0.1999g까지는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암만 0g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1회 섭취량이라는 단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보통 한 포장에 한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은 별로 없어요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고 어떤 제품은 한 포장 안에 수십 번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에는 암만 트랜스지방산 0g이라는 표기가 있어도 실제로는 꽤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벨을 잘 보시고 쇼트닝 마가린 이런 데 트랜스지방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부분 경화 같은 거 아니면 정제 가공 유지 이런 표기가 있으면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사는 과자 한 봉지가 1회씩 섭취량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그게 2회 분일 수 있고 3회 분일 수 있고 하지만 영양 성분표는 1회분을 기준으로 써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잘 보세요 그러면 1회 섭취량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어요 요즘에 크게 포장된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몇십 번 먹을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전체 암만 0g일 수도 트랜스지방산 양이 꽤 많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랜스지방 0g이라고 해서 대용량 과자를 사서 먹었는데 이걸 다 먹으면 사실상 0g이 아닌 그렇죠 그렇죠 소포장이라도 거기도 0.19g까지는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0.2g 미만이면 무조건 0g이면 표기하니까 이 규정도 저는 다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색소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가공식품에 근데 이게 타르 타르는 제가 알기로 담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담배, 배기가스 그런 데 있고 석유, 석탄 그런 데 들어가는 게 타르죠 근데 이 타르가 색소에도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타르 색소가 문제인데 그 식용 색소의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아마 색소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자연식품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그 색깔을 냈을 테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내기도 쉽지 않았고 색깔이 바랜다든가 무엇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19세기 중반께 영국의 한 화학자가 그 석탄에 들어있는 콜 타르를 주성분으로 해서 합성 색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인기리의 식용 색소로 사용되고 있는 타르 색소의 효시입니다 이 합성 색소는 여러 가지 편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색깔을 내는 방식 이게 어려움을 단숨에 극복해 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전성이에요 당연히 해롭겠죠 근데 당시에는 식생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식품에서 색소 사용해 온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식품 안전, 건강, 환경을 거는 때보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품에서 사용하는 색소도 타르 색소 같은 거는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르 색소는 이게 여러 가지 색을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색깔은 아니고 근데 웬만한 색깔은 거의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색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할도록 허가된 게 아홉 가지예요 아홉 가지에다가 또 이제 알루미늄 레이크 계통에 다른 색소까지 다 합치면 전부 다 16가지인데 이 색소 자체로는 못 내는 색깔도 있는데 이 색소를 이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유리하실 텐데 색소를 섞어 섞어가지고 어떤 원하는 색깔을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르 색소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색깔을 다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타르도 어쨌든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뭐 혹시 아시고 있는 부작용도 있을 거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완전히 합성 물질이니까 여러 유해성이 보고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신경독성 신경기록상이에요 생식독성 구림의 원인이에요 동물실험을 해보면 생식독성 성장의 지장 초래에요 그리고 체계형성 기용화를 유발해요 동물실험을 해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한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또 ADHD를 일으킨다든가 과잉행동증 있죠 그런 거 거의 엠만한 유해성은 거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타르 색소에요 굉장히 해로운 색소입니다 그럼 이제 이 타르 색소라는 것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면은 이것도 뭐 우리나라 시각처가 다 검증해서 허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리고 다른 청감과 마찬가지로 특히 아스파단 같이 일정치 이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논리가 다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물론 업체도 그렇고 보건당도 그렇고 그 타르 색소 해놓았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그 이하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소량 무의 논리 네 그거로 지금 타르 색소를 식품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그걸 맹비난 하죠 음 그러니까 소량도 안 된다 예 지금 사용하는 도 꽤 높은 농도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과거에 에 식생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때 네 그때 설정된 건데 음 지금은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의 발달하고 그러면서 계속 훨씬 더 적은 양에서도 우리 몸에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개를 여러 첨가물들을 동시에 먹잖아요 타르 색소도 한 가지 먹는 게 아니고 타르 색소도 몇 가지 같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유해성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럴 때는 지금 사용량 기준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고 좀 봐야 돼요 그래도 복합적으로 먹으면 그게 또 초과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음료에서도 벤젠이 발견이 됐나요 예예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 네 그 벤젠 같은 거는 그 식품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네 독성 물질이자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비타민C 음료에서 검출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음료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게 어디선가 봤더니 바로 화학물질의 칵테일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게 칵테일 효과라는 게 뭔가는 식품에 여러 화학물질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화학물질기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엉뚱한 유해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그 이론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확인이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비타민C 음료에 그 안식향산나트림이라는 그 보존료를 썼어요 네 그게 비타민C하고 화학반응을 익혀가지고 벤젤을 만든 겁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그 칵테일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서양에서는 비교적 일찍 확인이 됐어요 네 이제 그 그래가지고 그 뒤로 비타민C 음료에는 그 이제 안식향산나트림을 쓰지 않죠 청량음료도 요즘에는 안 써요 네 근데 일부 그 제약회사 드링크류 있죠 거기는 여전히 쓰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시고 안식향산나트림이 들어있는 제품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안식향산나트림이 다른 말로 벤조산나트림이라고도 그럽니다 그게 똑같은 물질이에요 네 작가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이제 A에도 벤젠은 없고 B에도 벤젠은 없고 C에도 벤젠은 없는데 이 A, B, C를 섞어서 뭐 음식을 만들어 먹든 먹었더니 그렇죠 그 안에서 갑자기 굉장히 나왔다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안식향산나트림하고 저 비타민C가 있었다 그럼 벤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동안 몰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그거를 이제 칵테일 효과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칵테일 효과입니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채소 과일 이제 자연식을 먹자라고 하는데 네 이 싱싱한 채소도 위험할 수 있다 아 예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그 농산물은 네 공산품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쉽게 바래거나 뭐 시들거나 변질되죠 네 벌레가 먹거나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채소가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시중에 유명 식품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포장채소들 음 마치 공산품처럼 아주 깨끗하고 싱싱해요 그렇죠 그 비결이 뭘까 바로 식품 첨가물의 힘입니다 오 차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오존수 같은 것들이 이게 식품 첨가물로 다 허가 돼 있어요 네 이게 살균 산화력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는 식품 첨가물 용액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용액에다 채소를 일정시간 담갔다가 꺼내면은 이게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소에 들어있는 그 뭐 미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죽거나 효소에 그 효소들이 불활성화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채소가 채소에 그 신선도 신선도가 유지되고 깨끗하게 깨끗한 모습을 오래 간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안전성인데 이게 그 산화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영역에 담궈두면은 활성소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해로 문질들도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유해물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비타민 종류를 비롯한 영양분들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는 시들거나 발효거나 벌레 먹은 게 좋은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걸수록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이제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마트에 있는 채소들은 다 세척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척하죠 그래서 포장도 거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척 과정에서 물로 그냥 씻어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일종의 뭔가 살균소에다가 담궜다가 꺼냅니다 그 꺼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첨가물 뭐 이제 그 살균소 자체가 첨가물 용액이에요 그냥 이제 그러면 그게 더 채소를 싱싱하게 오래 버틸 수 있어서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물질도 뭐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의도해도 의도하지 않든 간에 유해성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발성사소 만들어질 수 있고 뭐 뭐 발암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영양분들도 파악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소의 유통 과정이니까 예 유기농인이 아니냐는 문제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유기농 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네 살균소에 담궜다가 끊을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아니 우리가 그 저기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 생각하세요 그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은 그러면 조금 의심해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게 좋은 거네요 그냥 세척 당근보다는 흙 당근 이런 게 좋은 거네요 아예 처리하지 않고 그냥 흙만 털어서 네 그래 묶어 가지고 파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 흙도 묻을 수 있고 네 뭐 벌레도 그대로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럼 이제 일반 채소하고 유기농 채소 이 둘 중에는 유기농 채소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유 저는 당연히 유기농 채소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유기농 채소도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인가요 한때 그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둔 적이 있죠 예 이게 미국 책인데 내처럴리 댄저러스 이게 이제 천연의 위험성 이라는 말인데 네 그 책에 번역서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면서 나둔 말이에요 농약을 농산물에 쓰지 않으면은 뭐 벌레가 생긴다든가 미생물이 번식해서 네 확인되지 않은 어떤 새로운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벌레가 먹거나 아니면 미생물이 소식을 해가지고 독성이 나타나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말로 독성이 나타날 정도로 벌레가 생기고 미생물이 번식하고 그랬으면은 그거는 이미 식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농산물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그 책에 저작하게 스탬퍼드 대 교수인데 네 그분도 그 책의 곳곳에 말이죠 인공 물질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백질은 인공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그런거는 우리 몸에 흡수 이용 되기가 쉽지 않다 라든가 사카리 같다고 합성감도 있죠 그게 단맛이 무척 강하잖아요 그렇다면 단맛을 좋아하는 꿀벌 꿀벌도 그걸 좋아할텐데 벌은 일졸도 사카리를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자인 자기자신도 사카리는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공부를 써놨어요 거기에 네 그런걸 보면은 그 유기농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꼭 표현을 하자면은 유기농이라고 해서 100% 안심할 수는 없다 라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카리에 대해서는 이제 유해성 논란이 이미 끝난거 아니었나요? 요즘 들어서 뭐 사카리 해롭지 않은 것을 밝혀줬다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또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뭐 요즘 이제 뭐 그동안 어린이 식품에는 못쓸 때 있다가 어린이 식품도 쓰고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예 여전히 전문가들은 사카리에 대해서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일단 그게 동물실험을 통해서 발음성이 확인이 됐는데 그 동물실험 결과를 보고 어떻게 그 그 판단할 수 있냐 인체에서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라는 건데 네 네 사실 그 식품첨과물 다 동물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거든요 네 인체실험을 못하니까 네 그게 저는 동물실험 결과도 우리가 중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미국 공익과학센터라는 아주 신뢰감을 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사카린 반드시 피해야 할 총관물 몽둥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사카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총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간에 소량무해의 법칙 네 다 들어가요 그런거죠 그게 전제가 되어있는거죠 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의 멍멍이 안전하다 이게 라는 말을 네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음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강화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만성 독성같은거 나타날 수 있고 당장은 괜찮아요 당장은 그런데 오랜기간 지수적으로 나타나면 그 유해성의 누적효과가 훗날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멍멍 튀김도 이게 좀 바삭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쓰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시중에서 파는 그 돈가스 같은거 굉장히 바삭한 식감을 주잖아요 네 집에서 돈가스 만들면 그렇게 바삭한 식감이 안나오는데 네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째 식품첨가물의 힘입니다 네 튀김옷 만들때 식품첨가물도 꽤 많이 써요 음 대표적인게 증점재로 사용되는 그 그 검유 검유 검유고 또 결착제로 사용되는 인산염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검유 인산염 이런게 그다지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검유는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고 인산염은 그 칼슘 같은 미너럴 성분의 흡수를 흡수에 지장을 주거든요 네 네 이런 청감을 써서 만든 튀김옷을 입혀서 튀기면 굉장히 바삭한 식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제 튀김 온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프라잉 오일의 온도를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튀기면 훨씬 더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름을 높은 온도가 가열하면 할수록 해로운 물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돈가스도 그렇고 그 튀김식품의 경우 네 유해성이 숨어있다고 보면 되는데 음 유감스럽게도 표현된 들은 튀김식품을 좋아하죠 음 우리가 이제 뭐 밀가루로 보통 이제 뭐 부침개를 해 먹거나 튀길 때 쓰는데 이제 튀김가루도 별도 있더라구요 예 이 튀김가루에는 그 뭔가 더 바삭하기 위한 뭐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반 시중에 파는 튀김가루는 첨가물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순수 밀가루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밀가루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밀가루는 일부고요 네 나머지 다른 다른 곡식가루들도 물론 많이 섞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식분 첨가물들이에요 음 인산염 검은염 같은 데 꼭 들어가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트도 좋게 하고 조미료 조미료 향유는 필수로 또 들어가요 음 지난번 제가 한번 이제 인터뷰 했었을 때 이제 와인에 대해서 이제 아 예 좀 놀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트에 가서 봤습니다 진짜 그 말씀하신 이산화황 예 무수황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들어가 있는 와인이 있더라고요 정말 예 예 아 근데 이걸 왜 넣는 건가요 와인에 산화방지제로 또 보존료로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효시킬 때 네 최적의 발효 조건에서 딱 끝내야 된다고 예 그러려면 이게 그 산화방지제로 딱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발효를 딱 중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뭐 구통해 놓고 발효시키고 그다음에 포장해서 유통시켜가는 과정에서 혹시 진행될 수 있는 추가 발효 같은 것도 억제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존료로써 그때는 또 사용되는 거예요 음 그럼 그 와인에 들어간 그 보존료들은 좀 어떤 유해성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산화황인데 네 이산화황 이산화황인데 그 어 이 시중에 일반 와인은 거의 다 산인데요 네 그렇더라고 네 그렇더라고 우수 아황산 다 있어요 아니면 이산화황 저기 이산화황 네 이게 이제 아황산 성분이에요 네 아황산인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음 음 이게 민감한 사람의 경우 두드리기를 느낄 수 있고 음 아니면 현기증 음 또는 뭐 어 호흡곤란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래요 특히 천식 환자들한테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 음 진짜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자주 드신다면 네 이제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데 다행히 요즘에는 그 아황산 성분을 쓰지 않은 그런 와인도 있어요 음 내추럴 와인이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천구 와인입니다 네 맛도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일단 그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되도록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무수황산 무슨 아황산 무수 아황산 같은 경우에는 네 들어가면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거겠죠 네 그건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써있으면 안 들어간 거다 그렇습니다 네 안 써있으면 안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먹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먹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최신만 하라는 거냐 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예 작가님은 일단은 고기 드시죠 네 최식주의자 아닙니다 네 고기 많이 먹어요 네 계란도 먹고 우유도 먹고 생선도 먹어요 과자도 드시잖아요 그죠 과자도 먹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과자가 아닌 네 일반 시중의 과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고기를 좀 어떻게 먹는가요 좋은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있는데 아 고기 예 어떻게 먹어야 좀 좋을까요 예 이제 육류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조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 불에 굽는 법 네 둘째 기름에 튀기는 법 셋째 삶거나 찌는 법 음 음 가장 안전한 조리법이 뭘까요 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삶거나 조리는 조림을 하는 방법 조리는 방법입니다 네 불에 굽게 되면은 태우지 않고 굽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태울 때 타게 되면은 헤테로사이클리가 아닌이라는 그 유해물질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또 기름에 튀길 때는 되게 높은 온도로 튀기잖아요 그러면 벤주피렌 같은 또 새로운 물질이 또 만들어집니다 음 그런데 삶거나 찔때는 태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온도도 100도씨 안팎으로 비전 낮은 온도에요 음 해로 물질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삶거나 찜이 좋은건데 현대인들이 대개 보면은 뭐 불에 굽는다던가 튀김식품 같은 걸 좋아한다고요 네 네 특히 젊은이들이 그래요 어 닭고기 같은 거 하나만 보더라도 치킨이 최고인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닭고기 요리를 한번 보세요 뭐 뭔가 백숙이나 네 삼계탕이에요 맞아요 음 네 예 옛 조상들이 지혜가 여럿보이는 대목입니다 음 조리방법에 따라 조리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네 햄소시지 같은 가공력이 바람물질이다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제 얘기하잖아요 언론들도 보도하고 네 햄소시지가 바람물질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의 바람물질일 수 있고 햄소시지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태울 수 있거든요 그 태국을 태운게 바람물질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햄소시지 자체가 바람물질이 아니에요 태우지 않고 조리하다던가 식분정과물 뭐 아질산나트륨 같은 그런 바람 발암성이 있는 물질을 쓰지 않은 햄소시지는 그거는 바람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들기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들기름 들기름이 식용유지 가운데 가장 고급 기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지방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들기름은 생리적으로 취약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가열할 때 제일 먼저 산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메가3지방산이 산폐에 가장 약하거든요 네 그게 지방산이 산폐 되면은 트렌스지방산을 비롯해서 여러 유해물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메가3지방산은 파괴되고 그래서 들기름을 짤 때도 되도록 낮은 온도에서 압착기를 냉각시키면서 짜야 되거든요 이렇게 냉압착식으로 짠 들기름 이걸 갖다가 생들기름이라고 그럽니다 생들기름은 색깔이 연해요 고소한 맛도 약해요 이런 들기름이 좋은 겁니다 그게 시중에 파는 거 보면 색깔이 진하고 고산맛도 강하고 네 그런 들기름인데 그런 걸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오히려 나쁜 들기름입니다 음 그럼 이게 약간 들기름을 우리가 뭐 마트에서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색깔 일단 보세요 제일 쉬운 게 색깔이 연한 거 색깔이 연한 거 그 다음에 맛도 이제 맛은 이제 볼 수가 없죠 네 되게 색깔이 연하면은 맛도 약해요 고산맛도 생들기름이라고 표시되는 게 좋아요 일반 시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식품 매장에 가시면 있어요 네 그 색깔이 연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식용유 식용유 색깔 이런 거 네 그 정도 돼요 갈색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 아까 농산물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 수확한 농산물에도 농약을 뿌리나요 보통 그 포스트 하비스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농산물을 수확한 뒤에 어떤 처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처리를 할 때 보면 되게 농약을 뿌려요 네 이게 특히 이제 그 채소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농약을 이제 뿌리고 그러는데 채소뿐만이 물론 아니지만은 먼 이국에서 그죠 먼 이국에서 수입해온 농산물의 경우 배로 싣고 들어온다면 거의 대부분 포스트 서비스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거기 필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운송과정에서 벌레가 생긴다던가 뭐 기운진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그 수출 항구에서 배에 손적하기 전에 네 그때 처리하는 그 포스트 하비스트가 아주 위험해요 음 그때 농약을 뿌린다면 그건 거의 그대로 나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 서비스 처리할 때 농약을 안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때는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방사선 처리 같은 걸 하거든요 네 이것도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음 예 그래서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제일 최고는 최고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랄 때 재배할 때만 농약을 뿌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먼 바다 건너서 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유통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서비스 처리를 한다고 보고요 그때도 뿌릴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공유 같은 거 네 공유 같은 거는 되게 그 방사선 처리를 하거든요 네 네 보통 그 수입 밀로 만든 밀가루 음식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밥은 많이 먹어도 비만 유발식품이 아닌가요 아 밥 네 밥이 비만식품일까 아닐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 중요하죠 네 주식이 쌀이니까요 네 백미의 경우 탄수화물 함양이 약 80% 가까이 됩니다 네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되어 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남은 거는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에 축적이 됩니다 네 아 그렇다면 밥이 비만식품이겠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밥 먹을 때 그냥 밥만 밥 먹지 않잖아요 네 반드시 반찬하고 같이 먹습니다 네 이 반찬이 밥의 당지수를 뚝 떨어뜨려 줍니다 음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남한 탄수화물 함량이 높더라도 우리 몸속에 비만이 익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지만 밥은 네 비만식품이 아닌 지구입니다 음 만약에 현미밥을 드신다 그럼 더 안심하셔도 되죠 음 그러니까 내가 포만감을 느낄 때만큼 먹어도 과하지 않다 예 저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가급적 백미나 현미밥을 먹어야겠네요 현미밥을 먹으면 훨씬 더 좋죠 그러면 섬유질이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다른 흥미나 흥미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좋아요 예 그런 데는 또 이제 천연 항산화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당지수를 또 낮춰줘요 그러니까 백미를 먹는 것보다는 백미보다는 이제 콩이나 조나 뭐 여러 가지 섞어 먹거나 그렇죠 작곡밥 네 그게 훨씬 더 좋고 현미를 먹어도 괜찮고 현미밥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흥미 같은 것도 훨씬 더 좋고 음 그럼 작가님은 어떤 밥을 드시나요 저는 현미밥을 주로 먹어요 현미밥 주로 먹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현미밥은 잘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백미를 좀 섞어서 좀 먹었는데 음 그래서 현미밥을 더 많이 먹어요 음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많이 얘기했는데 네 가공식품과 뗄 수가 없는 게 전자렌지잖아요 아 전자렌지 네 근데 이게 뭐 전자렌지를 만나면 가공식품이 더 나빠지는 건가요 에 이제 그 문명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 그 문명의 이익은 편리해서 좋긴 한데 그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네 그 아무 식품이나 전자렌지에 놓고 돌리면 안 되잖아요 음 그 계란 같은 거 그들이면 터질 수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그 만만하게 그 컵라면 같은 거예요 컵라면 같은 거 뜨겁게 가원하기 위해서 그 전자렌지에 놓고 돌려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용기에서 해로 물질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음 그럼 이제 pvc 랩 같은 거 있죠 네 그거로 이제 식품을 포장해서 그대로 그냥 전자렌지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환경흐름 같은 물질이 녹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은박지나 알미늄 재질이에요 네 네 알미늄 폴 같은 거 그거 김밥 이렇게 포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파는데 그걸 통째로 전자렌지 넣으면 굉장히 고용합니다 음 불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폭발할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알미늄 성분이 녹아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가열해서 먹는 식품인 경우에는 그 포장지에 그거 다 써놨어요 이거 그대로 전자렌지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유리나 종이로 포장한 제품들도 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전자렌지 하면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갑론을 박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가열 방식이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확인되지 않은 어떤 유해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가열하는 과정에서 네 네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게 태우지 않고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또 영양분 보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주장이 늘 충돌을 해요 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어느 쪽을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될 것인가 저는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해서 전자렌지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파 문제도 있잖아요 네 어떤 민감은 전문가 전자파 문제를 꼭 지적하더라고요 최소한 사용을 안 하면은 그 전자파 문제만으로부터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 MSG를 넣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 뇌를 공격할 수도 있나요 아 예 이게 MSG가 한때 그 해롭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가지고 또 시끄러웠습니다 네 네 그 인공제미료를 대표하는 거 네 이제 업계에서 가장 애주중지 않은 총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지금도 계속 MSG 유해성에 대한 논문이 나와요 그 MSG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그러면 대개 화학자나 식품과학자들이에요 네 반면에 MSG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신경과학자들입니다 네 어느 쪽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신경과학자의 의견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MSG는 신경독성 물질이거든요 신경독성 물질이라는 게 신경계를 손상해서 네 어떤 독성을 나타낸다는 건데 이게 심한 경우는 네세포까지 공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이 MSG가 그 음 그런 신경독성뿐만이 아니고 네 뭐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막막 세포로 손상한다든가 뭐 대사증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유해성도 꽤 많은데 굳이 그런 거를 들먹이지 않다더라도 네 신경독성 물질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MSG는 피하는 게 저는 충분히 좋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MSG 자체가 신경독성 물질이다 그렇습니다 네 신경과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화학자나 식품공학자한테 물어보면 네 그분들은 신경과학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입장에 달리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 이제 자료에 보면 네 전문가들의 어떤 양심 같은 것도 또 결부를 시켜요 네 왜냐하면 그 연구할 때 연구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연구비가 대개 보면 식품업계로부터 조달을 받는다고요 네 그런 분들이 연구할 때 결과를 식품업계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고지긋대로 발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이런 식으로 해롭다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한다고요 네 어느 쪽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거냐 네 네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균형식 균형식 네 균형식이란 게 대체 무엇이고 이것의 의미는 뭔가요 네 전문가들이 이제 이구동수로 균형식을 강조하는데요 네 그 균형식이 뭘까 그 실컨 좋컨 그 정체불명의 수입식품까지 두루 먹는 게 균형식일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고루 먹는 게 균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양인은 동양식품을 유럽인은 유럽식품을 아프리카인은 아프리카 식품을 먹는 게 균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에스키모인들이 된 약국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균형식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네 이 균형식은 말이죠 그래서 푸드마일리지 이론을 접목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푸드마일리지라는 게 식자재를 얼마나 많이 멀리서 저달되어 오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보통 이제 물량의 거리를 곱해서 구합니다 푸드마일리지가 높은 식품은 그만큼 에너지 낭비가 많다는 거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균형식이라는 것은 푸드마일리지가 되도록 낮은 식품을 고루 섭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푸드마일리지가 낮은 식품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식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푸드마일리지는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쌀이다 하면 국산 쌀은 거기서 운반에 오는 거리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요 아 그 거리가 이제 마일리지군요 그렇죠 거리에다가 만약에 똑같은 1톤을 이제 조달해 온다 할 때 네 국산은 뭐 한 10킬로 이내잖아요 10킬로 이내니까 1톤 곱하기 10킬로 하면은 숫자가 낮죠 네 근데 이제 저 미국산 캘리포니아 쌀을 수입해 온다 그러면 그건 1만킬로라고요 그렇죠 1톤 곱하기 1만킬로 해봐요 푸드마일리지가 굉장히 값이 높아지죠 극지죠 푸드마일리에서 낮은 음식들을 먹는 게 이제 균형식 낮은 음식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품일 거고 네 제철 식품인 로컬 푸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은 이거는 내 주변에서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바로 균형식이다 균형식이다 그걸 고루 먹는 게 바로 균형식이다 네 그럼 이제 제철 과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가 수박인데 네 수박 네 자연식품 천연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먹으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수박 하면 이제 영양적으로 어떤 식품일까 네 내게 보면 이제 시원한 맛으로 먹는다고 해가지고 수박은 영양제 그러면 별로일 거야 라는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비타민C 하나만 보더라도 사과보다 수박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두 배나 돼요 두 배 네 네 그리고 비타민A로 우리 몸에서 변하는 베타카로틴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과일 중에 수박이 최고 수준이에요 음 또 뭐 비타민B군이 있죠 뭐 엽산이나 나이아신 같은 거 네 이런 것들도 수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네 미네랄도 아이고 꽤 많아요 뭐 뭐 마그네슘 셀렌 뭐 칼슘 철인 같은 거 이런 미네랄도 수박이 절대로 다른 과일에 뒤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수박하면은 그 붉은 옷에 천사라고 그러죠 네 라이코펜 아시죠 아주 천연항사제로 아주 유명한 그런 물질이죠 토마토가 생각나실 겁니다 라이코펜 하면은 그 토마토가 웰빙식품인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수박에 라이코펜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 예 예 그 다만 이제 수박이 하나 조금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네 그 당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지수가 좀 높아요 오오 네 예 예 그래서 뭐 혈당관리 시스템에 조금 불리한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우려를 나타내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서 되는게 보통 수박을 섭취하는 양을 보면은 혈당치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 미미한 양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당지수 말고 또 당부하지수라는 또 다른 지표부 안에 있거든요 네 네 그건 굉장히 낮아요 수박이 그래서 당지수가 높더라도 당부하지수가 낮은 식품은 혈당치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시면 되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아까 과일의 당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냥 큰 문제는 없다 아무리 먹어도 예 네 네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다 이 말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미식가의 시조로 알려진 그 프랑스의 브리아 사바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럼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보겠다 이 말 속에 식생활의 중요성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게 아닐까 보통 식생활이 잘못되면 건강을 해치죠 병에 걸립니다 네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죠 대개 신체적인 질환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심리영향학자들 중심으로 식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식생활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자가 아이들의 난폭한 식성을 키운다 청량음료가 학교폭력의 원인이다 또 패스트우드가 학교 성적을 나쁘게 한다 가공육 가공육 가공육을 즐겨 먹는 아이들이 산만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이런 그 식생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그거를 천착하는 이런 연구 자료들인데 그 예 그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사람들이 중심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요즘 뭐 정신과 의원들이 아주 성업 중이고 또 그런 것도 식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뭐 심혈관 건강이 악화되는 건 또 당연한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먹는 게 바로 우리나라는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어 할 수 있을까요? 아 예 보통 이제 추석 때 성편들 많이 드시죠? 예 예전에는 그 성편을 그 집에서 직접 빚기도 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되게 사서 드시더라고요 어떤 성편을 드십니까? 저는 호남지방의 특산물인 모시성편을 먹습니다 그 모시성편이 참 좋죠 먹을 때 쫄깃한 식감을 주고 그리고 잘 굳지도 않죠 그죠? 네 쑥쑥편도 있는데 다 비슷하죠 그런데 영향적으로 보면 모시성편이 쑥쑥편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칼슘 같은 거 칼슘 하나만 보더라도 그 모신잎의 그 칼슘이 쑥쑥보다 8배나 8배나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 같이 하나만 보더라도 모신잎 송편이 훨씬 좋은데 한 가지 쑥쑥편도 마찬가지 색깔이 초록색을 띄죠 그죠? 그런데 이 초록색은 색소로도 간단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송편들에는 색소를 사용해서 색을 낸 제품도 있으니까 좀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자 내 아이를 해치낼 것 유혹 이 권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감사하구요 영상판실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은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구독자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안병수입니다 네 식생활 참 중요하죠 이 중요한 식생활을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이 아니게 고통을 겪기도 하고 불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쁜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한 일을 뻔했다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식생활 문제를 공부하면서 그 중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술과 강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영상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좋은 말씀 잘 듣고 있다고 댓글 달립니다 아 예 과거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이 청가물 위험성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청가물들도 실제 보시고 또 먹어도 보셨고 하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거 너무 나쁘다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가장 뭐가 위험할까요 네 그 우리 몸을 은밀히 망가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 저는 의외일지 모르시겠어요 네 쇼트닝 또는 마가린 같은 인공 경화야를 들겠습니다 인공 경화에는 거의 대부분 필수 저기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 있어요 네 트랜스 지방산 이 트랜스 지방산을 전문가들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래요 먹어도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나요 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탈을 일으킵니다 네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심혈관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암과 심혈관 질환이 국민 사무원인 1위와 2위 아닙니까 네 이제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인공 경화에 의해도 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줄였어요 예전에 비해서 크게 이제 줄여서 요즘에는 이제 적은 적은 완전히 없질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네 그래도 많이 줄였지만 설사 없다 하더라도 트랜스 지방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인공 경화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랜스 지방산 말고 제2, 제3의 트랜스 지방산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트랜스의 형태만 아닐 뿐이지 지방산 분자구조가 변형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해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인공 경화유가 현대인이 좋아하는 과자, 빵 같은 그런 기후식품에 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살 때는 꼭 인공 경화유가 아닌 자연의 국기름이 사용된 제품을 선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천연 버터나 뭐 천연 야자유 같은 거 이런 게 좋은 자연의 국기름입니다 쇼트닝이라는 이 단어는 저도 굉장히 좀 익숙하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과자나 이런 걸 살 때 웬만한 과자에 다 기본적으로 쓰이는 그렇습니다 쇼트닝 아니면 마가린은 네 거의 필수로 거의 필수로 과자빵 패스트도 일반 가고 싶으면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거의 필수로 그러면은 식품 기업들이 이런 거 안 쓰고는 과자 같은 거 못 만드는 건가요? 네 첨가물 네 첨가물 안 쓰고 네 이 식품 첨가물 안 쓰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음 그런데 네 여전히 쓰고 있죠 이 식품 첨가물은 식품 업체들한테 대단히 편리한 물질입니다 아주 원하는 어떤 원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이걸 들어보시자고요 집에서 요리하실 때 쇠고기 국물 맛을 내고 싶다 싶으면 반드시 쇠고기를 넣어야 된다고 네 그런데 비프 향 그 이제 쇠고기 맛 향이거든요 비프 향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기막히게 쇠고기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선식품의 경우 이제 툭하면 변질될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포장을 잘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콜드체인에 태워서 유통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보존료를 살짝 써주면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네 건강 측면에서는 큰 재앙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라벨을 꼭 잘 살피고 네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을 안 쓰고도 얼마든지 가공식품 만들 수 있다 훌륭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네 다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연구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용이 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식품 업체들로서는 그게 싫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의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자연의 재료가 들어가야지만 원래 나는 건데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산업화와 이제 뭐 비용 절감 이런 목적으로 그 맛을 비슷하게 내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뭐 국민들은 싸게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가짜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뭐 가짜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좀 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자연식품의 맛은 아니죠 인공의 맛 인공의 맛이고 인공 물질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식품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해롭지 않으면 괜찮은데 해로우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연식품 소재 그대로 이용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효과를 안전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쇼트닝을 이제 가장 나쁜 어떻게 보면 첨가물로 꼽아 주셨는데 쇼트닝 말고 다른 첨가물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꽤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 어떤 목적으로 넣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향료 기초물질로 2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별도로 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각 고유한 사용 목적이 있거든요 네 이 용도별로 보면은 이것들을 용도별로 보면은 그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조미료 네 그 다음에 뭐 향미증지제 같은 거 또 이제 어떤 특정한 맛을 내기 위한 향료나 감미료 같은 거 그리고 색깔을 먹음직스럽게 만든다든가 뭐 싱싱한 느낌을 주기 위한 색소 그리고 뭐 변질을 억제하는 보존용 물과 기름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 뭐 침전을 막아주는 안정제 네 이런 등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설탕 물력 같은 그 정제 당뇨 그리고 또 이제 쇼트닝 마가리 같은 정제 가공 유지 이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식품 첨가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 유화제 같은 경우에 물과 기름을 잘 섞이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물과 기름 굳이 섞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의 경우 네 아이스크림의 경우 물과 기름 잘 안 섞인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녹으면 다 분리돼 버려요 아 물과 기름하고 네 다 고체하고 액체하고 다 나눠줘 버려요 네 네 주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과자 빵 같은 것도 보시자고요 네 보통 유화제를 써서 이제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해서 기름들이 저기 그 제품 속 깊이 침투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네 유화제를 안 쓰면 침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들고 바로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은 기름들이 침투를 못 했으니까 흘러나온다고 물하고 분리돼서 흘러나가지고 겉에 그냥 막 이렇게 묻어있어요 네 제품 속이 떨어져요 아 맛에도 또 영향을 미쳐요 겉분만 기름기가 많겠지 네 속에는 기름기가 없고 네 그리고 작업할 때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작업할 때도 네 그 무슨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당분들도 많고 접착성 있는 그런 원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유화제를 안 쓰면은 기름이 다른 데로 다 가버리고 음 그래서 막 생산 시설에 달로 붙고 막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아 그래서 작업성이 편리 를 위해서도 유화제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유화제도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없겠네요 가고 싶으면 거기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 이제 첨가물에 대해서도 이제 천연 첨가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이 천연 첨가물은 뭔가 이제 건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 천연 첨가물과 근데 화학 첨가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예예예 예예 그게 이제 천차물 어떻게 만드는지 네 화학 첨가물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천연 첨가물은 자연 소재로 만들고 네 화학 첨가물은 합성소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천연 첨가물이 더 나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천연 첨가물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천연 첨가물 중에도 해로운 게 꽤 많아요 왜냐하면 화학물질들이 제조가 당해서 마구 사용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천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천연, 첨가물, 화학, 첨가물이 굳이 구분하지 않는 건데 아무리 안전한 소재를 하더라도 말이죠. 그 속에 특정물질만 빼서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새롭게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요즘에는 천연, 첨가물이니 화학, 첨가물이니 굳이 구분하지 않는 추세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댓글을 보면 저 작가님 나와서 맨날 하시는 말 다 들으면 우리는 정말 먹일 수 없다. 그리고 첨가물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여면이 있고 다 허용된 기준치가 있고 기준이 있어서 다 그 안에서 먹는 건데 뭐 그렇게 다 따지고 들면 대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 기준치인의 식품, 첨가물 괜찮다. 여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일단 말이죠. 독성이나 바람성 있는 첨가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성 다 확인됐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시대 이론이에요. 요즘 생리학과 신경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기준치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첨가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섭취했을 때 생기는 유해성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얘기지 못하던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유해성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실들이 실제로 요즘에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암만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먹게 되면 그러면 이 독성이 점점 쌓여서 유해성으로 실제로 나타나요. 신실적으로. 이게 바로 만성독성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지금 첨가물 관리기 중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 같은 거는 한 번 정해지면 바뀌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그게 자주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났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2ppm 이하로 쓰는 거다. 그러면 그거를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나는 만큼 더 엄하게 관련되어 있구나 싶어서 절반 1ppm 이하로 낮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2ppm 쓰던 거를 3ppm, 4ppm으로 올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미 허가돼서 안전하다고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중에서도 딱 유해성이 새로 확인돼서 쫓겨나는 것도 있어요. 첨가물 리스트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허가돼서 사용된 첨가물이라고 해서 사용지 내에서 쓰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설탕도 별로 좋게 보지는 않으시지만 이런 이슈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스파탐 한번 다룬 적이 있잖아요. 아스파탐을 진짜 뭐 조만큼 정확히 그 그램은 생각나지 않지만 0.1g을 먹는 거하고 그 설탕의 몇백 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설탕을 200g 이 두 개를 두고 비교하면 차라리 아스파탐을 0.2g을 먹으면 단전하다. 그 설탕 200g은 단전하다. 이런 의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사실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저 같으면 설탕 200g을 먹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간미는 똑같아요. 단맛은. 그렇지만 그 합성간미료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느끼는 반응은 천지차이예요. 설탕은 그래도 사탕수수 사탕부에서 만드니까 천연 물질이에요. 그나마 우리 몸이 적응을 해 있어요. 그런데 합성간미료는 굉장히 생소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유해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간미료들은 다 보면 개별적인 그 유해성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다 안고 있어요. 그런 보고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게 햄이 발암물질이다. 아, 예. 그런 말이 있었죠. 햄이 사실 왜 나쁠까? 햄은 독일에서 유래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건 건강식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 햄은 왜 나쁜 식품이 되어버린가요? 그게 좀 와전됐어요.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이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입니다. 뭐냐 그게? 아질산나트료. 거의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제품에서 약방에 감춰져요. 이 아질산나트룸은 가공육 업체들에게는 일석삼조의 물질이에요. 세 가지 효과를 내요. 첫째, 변질을 억제한다. 둘째, 색깔을 싱싱하게 보이도록 해준다. 셋째, 맛을 부드럽게 해준다. 청강을 하나로다가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내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업체들도 이 물질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안전성인데 이 아질산나트룸이 독성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아질산나트룸이 소금하고 비슷해요. 소금으로 잘못 알고 국에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었다는 게 그게 아질산나트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숨졌어요. 이렇게 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질산나트룸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아주 고약한 물질입니다. 면역력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을 일으켜서 대사증후군을 불러오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랄지 아니면 치매등과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제품을 드실 때는 되도록 채소하고 함께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아질산나트룸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는 것을 일정 부분을 막아줍니다. 제일 좋은 것은 라벨을 잘 보고 아질산나트룸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겠죠. 그럼 소시지 같은 거 물에 한번 데쳐서 먹으면 이게 좀 빠질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부 그런 조언이 있죠.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식품청각물들이 대개 물에 녹기 때문에 끓는 물이어야 돼요. 끓는 물에 살짝 데치지 말고 대략 오래 4, 5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데쳐주면 그 안에 녹은 아질산나트룸 비롯한 다른 해로청각물들이 상당량 녹아 나옵니다. 완전히 녹아 나오지는 않아요. 한 80% 정도까지는 녹아 나온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 맛성무도 같이 불어나와요. 그래서 맛이 없어진다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에 더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기름적인 부분이잖아요. 식용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용유를 종류별로 건강에 나쁘지 않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용유는 제조 방법에 따라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압착류와 추출류인데요. 물론 이제 압착류가 더 좋은 거죠. 추출류는 말 그대로 녹여내는 거거든요. 녹여낼 때 용매를 씁니다. 유경매. 그게 바로 핵산이라는 소교화물질이에요. 이게 신경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출류에는 이 용매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법적으로 지금 OPPM까지 잔류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먹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이 추출류는 반드시 또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하는 과정에 새로운 물질들이 또 많이 만들어져요. 트랜스지방산, 과산화물 같은 거. 그래서 추출정제유보다는 압착류를 드시는 게 좋은데 엑스트라 버거진이라는 표기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압착류입니다. 그리고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기름 있죠. 이런 유지도 상식이 필요합니다. 보통 색깔이 진하거나 고소한 맛이 강한 기름들을 더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색깔이 연하거나 고소한 맛이 약한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색깔이 진하고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름을 짤 때 차기기 온도를 확 올려요. 일부러. 뜨거운 상태에서 짜면 색깔이 진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온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산폐가 진행됩니다. 신선한 기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어떤 때는 그 차기기 온도를 낮추면서 저온 냉압착식으로 짠 그런 경우에는 색깔이 연하고 두산 맛이 약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특히 이제 들기름일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들기름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열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쉽게 파괴가 돼요. 음해가3 지방산이 그래서 들기름 같은 걸수록 냉압착식으로 짠 생들기름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특히 취약하니까 이제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광선 같은 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광선 햇빛 그렇죠. 햇빛 햇빛 이런 빛을 조이면 산별가 더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냉암소에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냉등실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보관할 경우 그 이제 이거 이제 기름 설명 보신 분들이 이제 그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 압착하고 추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압착이라고 하면은 뭔가 눌러서 일단 기름을 뽑는 것 같고 추출은 저도 잘 상상이 안 가는데 뭔가 스포이처럼 이런 걸 해서 뽑아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인가요? 아 예. 그 저 기름집 이렇게 장거리에 보시면은 이제 있죠. 방앗간. 네. 방앗간. 네. 맞아요. 방앗간에 가보시면은 그 기름 짜는 기계 잘 보세요. 거기에 큰 롤러 같은 게 있다고. 롤러. 이제 세뭉치지. 세뭉치지가 돌아가면서 압착을 해요. 종자. 저기 기름 종자를. 압착을 하면 이제 그 기름 종자에 있는 기름이 이제 이제 압출이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받아놓은 거. 네. 그게 바로 이제 압착류예요. 말 그대로 압착해서 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압착류고 추출류는 추출류는 이제 추출이라는 게 녹인다는 뜻 아닙니까? 뭐 스포이더 같은 거를 빼내는 게 아니고 그거 빠질 수가 없죠. 그 추출류 제조 공장에 가시면 커다란 탱크가 무척 많아요. 커다란 탱크. 그 안에 유기용무의 핵산이 가득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기름 종자를 넣는 거예요. 넣으면은 이게 이 용매 용매다 보니까 핵산 같은 용매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을 녹여내요. 녹여가지고 밖으로 다 끄집어내요. 분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기름을.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 기름하고 그 고체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나가면은 그 액체 부분만 액체 부분이 기름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것만 받아서 이제 병에 담아놓는 건데 그 안에 이제 핵산이 같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유기용매가? 네. 그럼 그것도 이제 분리시켜요. 그게 비등 저기 비 그 밀도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시키는 건데 완전 분리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면 이게 압착을 할 거냐 추출을 할 거냐는 이게 씨앗의 종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여기다 뭔가 비용 정의 이런 게 고려가 돼서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비용이 압착률 자를 때 암만 해도 높아요. 아니면 수율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 종자에 들어있는 지방의 함량 함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대개 보면 함량이 보통 지방의 함량이 30% 이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압착률이 잘 짜져요. 그런데 30% 이하인 경우는 압착으로 짜지는 짜지만 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일단 압착으로 짜고 나서 남은 거 거기도 기름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또 다시 또 이제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추출해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식용료들은 다 추출류도 있고 압착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격 차이가 나죠.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이 비싼 압착률은 잘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매장에는 잘 없고 백화점 같은 데 가셔야 됩니다.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시든가.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는 추출류에서 이제 핵산의 우려 때문에 압착률을 더 선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핵산 핵산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추출류는 반드시 또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로요? 네. 정제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강한 열풍을 장시간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름을 태워놓으라고 보시면 돼요. 왜 태워요? 그게 이제 그 안에 드는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해로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추출정제유는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겉보기는 깨끗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해로물질들을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에너지 음료는 뭐 괜찮을까요? 어떤가요? 에너지 음료 주 타겟이 학생이죠. 네. 그런데 이게 학생들 마시면 안 됩니다. 왜? 카페인 때문에 그 에너지 음료에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그게 카페인 때문인데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카페인은 잘 아시다시피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에너지 음료도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또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식품업체들은 거기 타오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장도 만만치 않아요. 일부 계층에서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게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너지 음료에 의외로 식품청관물들이 꽤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설탕, 과당 같은 정제당은 물론이고 향료도 거의 필수고요. 그리고 산도조절제 색소 같은 거 제품에 따라서 뭐 증정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그래서 이런 청관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음료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고요. 안전한 대안 음료가 사실 있어요. 생강차나 식초자 같은 거 식초 음료 같은 거 이런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런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생강에는 신경안정과 기본전환의 효능이 있어요. 생강에 그리고 식초에는 피로회복의 효능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안전한 음료를 주시자고요. 작가님의 말씀하신 그 식초 음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판되고 있는 요즘에 음료로 만들기 좋게 만든 식초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먹으면 제가 식초 음료 말씀드리는 건 시중에 판매되고 시초 음료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피로회복의 효능은 당장은 있을지 모르는데 많이 먹게 되면 조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거기 식분 전환이 무척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초 음료는 집에서 만드시는 거 천연바르시초에다가 천연바르시초에다가 물로 시속을 해서 말이죠. 물로 시속을 해서 그대로 마시자고. 마시기 천연바르시초에다가 단맛을 가미해 주시는데 설탕이나 감미료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될 수 있으면 비정제당이 있죠. 비정제설탕 조청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단맛을 내주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이 괜찮아요. 다른 천가물도 넣지 않고 마시는 그런 식초 음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품들에 대해서 어떤 천가물들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작가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아 이런 식품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아시죠? 탕후루라는 제품 이런 식품이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뻔하잖아요. 설탕 물려 같은 정제당 범벅이에요. 과일을 과일이 있다고요? 과일? 그 과일은 저는 모독하는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자주 먹게 되면 당대사 시스템의 혼선을 초래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에 빠질 수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오고 비만해지고 기본이고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성지방 함량이 높아져가지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지방간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또 그게 또 또 다른 질병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탕후루라는 제품을 아이들한테 주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페린젓 도시락 있죠. 이것도 사실 저는 이런 식품이 인기인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간편해서 좋긴 하지만 건강을 좀 생각해야죠. 도시락에 들어있는 밥 이게 쉽게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하는데 대개 보면 유지 있죠. 기름 기름 그거를 밥을에다 묻혀요. 그러면 이제 유지가 덜 진행되거든요. 저기 노화가 전분의 노화가 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 편의점 도시락이 고지방식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청감물들 많이 사용되죠. 당연히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인공저비로 사용되고 뭐 변성전공 같은 거 제품에 따라서 색소 감미료 같은 것도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런 편의점 도시락도 저는 유지의 식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요즘 이제 배달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밀키트가 아주 인기죠. 밀키트 굉장히 가정 간편식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밀키트 제품에도 식품 첨가물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첨가물 문제 말고 식문화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 밀키트가 우리 가정의 부엌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부엌에 식칼과 도마가 없어요. 싱크대가 폐쇄되어 있어요. 요리를 안 하니까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하나만 달랑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현대병을 부르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로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치킨 이게 식생활이 엄격한 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 튀김식품 일자로 안 먹어요. 잘 알거든요. 해롭다는 걸. 튀김식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지방식품이죠. 고칼로리가 되겠죠. 그리고 튀기는 과정에서 되게 높은 운들 튀기다 보니까 뭐 트랜스지방산 아크리라마이드 같은 회로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치킨에도 말이죠. 의외로 식품 첨감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그 첨가물이 써있는 영양정보표를 보면서 한번 작가님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진짜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콜릿 그렇죠. 초콜릿 초콜릿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초콜릿에는 대체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초콜릿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어떤 원료를 썼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라벨을 잘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라벨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중에 유명 초콜릿 제품의 라벨입니다. 원료 표시라는 부분이죠. 사인된 원료들 첨가물들을 쭉 써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코아 메스와 코코아 버터입니다. 이게 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원료예요. 굉장히. 여기서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게 코코아 버터예요. 이게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천연 유지인데 초콜릿을 초콜릿답게 해주고 초콜릿의 항산화력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좋은 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초콜릿 제품에는 이걸 잘 안 써요. 안 쓰고 대신 정제 가공 유지를 씁니다. 그거를 업계에서는 대형 버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정제 가공 유지로 만들다 보니까 물론 값이 싸죠. 값이 싸는데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해롭게 작용해요. 우리 몸에서 정제 가공 유지가 여기 지금 세 가지나 사용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가공 유지 1, 2, 3 그렇죠? 세 가지나 들어있죠. 이게 나쁜 유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밑에 맨 밑에 레이시지친이라고 보이시죠? 조금 생소한 이름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유화제입니다. 다른 말로 대두인지질이라고도 그래요. 콩으로 만든 건데 민감성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향료 향료는 잘 아시죠? 수많은 화학물실들을 섞어놓은 겁니다. 여기 사용되는 화학물실 중에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물질들이 꽤 많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초콜릿에서 맨 위에 나와 있는 설탕 백설탕 정제설탕이 문제죠. 이게 설탕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죠. 보시면 코코아 메스와 버터 말고는 다 해로운 물질들 아닙니까? 해로운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이런 초콜릿은 좋은 초콜릿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콜릿도 좋은 게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에는 지금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메스가 똑같이 사용됐죠? 근데 다른 원료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 좋은 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됐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또 향료 향료가 안 보이죠? 향료 안 썼어요. 대신 바닐라 불말을 썼습니다. 이 바닐라 불말은 자연 소재예요. 이건 좋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은 무엇 썼나? 설탕도 백설탕이 아니에요. 유기농 설탕 누런세상 유기농 설탕에는 자연 물질이 일정일정이나 남아있어요.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만 쓴 이런 초콜릿 이걸 소양 사람들은 리얼 초콜릿이라고 진짜 초콜릿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런 초콜릿을 이용하도록 하시자고요. 이제 초콜릿 성분표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원재료명을 어떤 걸 앞에 쓸까가 함량이 많이 들어간 걸 앞에 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요 원료인 경우 주요 원료인 경우에는 순서대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차례대로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 이후부터는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앞뒤로 섞어놓은 게요. 네. 주요 원료가 아닌 것들은 그런 것들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초콜릿 성분표를 봤을 때는 일단은 코코아 메스보다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간 설탕 덩어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코코아 메스보다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지분유고 그 다음에 코코아 메스고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건데 저 우유 대두 함류는 웬만한 식품에 다 써있더라고요. 이 대두라는 게 레시틴 때문에 써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레시틴은 없어도 대두라는 걸 쓰도록 써야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콩이 알레르기성 식품이거든요. 암만 자연의 껌이라도 민감성 치질인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를다가 써준 거예요. 직접 대두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주 극스로 향해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콩이 들어가 있는 가긍식품을 만든 공장에서 공장이 그 라인에서 생산한 경우도 거기서 라인에 묻어있는 콩이 들어가서 알레르기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쪼끄내도 콩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다 대두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또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우유도 직접 우유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유가 혹시 제조관에서 손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알레르기를 이렇게 이 때문에 여기서 작가님께서 보여주신 자료에는 가공유지 1, 2, 3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원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님 성명을 가리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대형버터라고 그랬잖아요. 대형버터를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데 이게 아마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다를 거예요. 가공유지 1번을 공급하는 업체 2번을 공급하는 업체 3번을 공급하는 업체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원래 그럼 1, 2, 3으로 써 있어요? 아니죠. 거기서는 다른 명칭이 있죠.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거를 이 회사에서 초콜릿 회사에서 편의상 이렇게 바꾼 거죠. 이런 걸 그 전지분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유 대신에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건 좋은 겁니다. 전지분유는. 전지분유, 탈지분유 이건 우유를 그대로 건조시킨 거니까 이건 좋은 원료입니다. 청과물은 안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쉽게 사 먹는 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껌에는 어떤 청과물이 들어갈까요? 껌은 대표적인 심시프리 식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어요. 껌 보시면 거의 100% 식품청과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벨을 한번 보시죠. 라벨을 보시면 실감하실 텐데 자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시중에 어떤 무설탕 제품의 라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껌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거 껌 베이스 껌 베이스인데요. 이 껌 베이스가 여기 지금 한 가지 이름으로만 써놨지만 이게 한 물질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식품청과물들이 화학물질들이 섞여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초산비닐수지인데 초산비닐수지 외에 다른 무척 많은 화학물질들이 섞여있는데 그거는 공개할 필요가 없도록 지금 돼있어요.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거다. 그 안에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게 꽤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무설탕 껌이다 보니까 설탕 대신에 다른 감미 소재를 썼죠. 당알콜을 썼네요. 지금 당알콜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일리톨 말티톨 에이스리톨 이 당알콜류는 2.2까지 있긴 해요. 충치를 안 일으킨다든가 칼로리가 낮다든가 아니면 혈당치를 덜 올린다든가 그런 이점이 있긴 있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당대사 시스템을 혼선에 빠뜨려가지고요. 오히려 대사증후군이 원인이 된다는 그런 연구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당알콜을 잘 아시죠? 많이 먹으면 설사를 느끼잖아요. 우리 몸에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 껌의 경우 빼놓을 수 없는 게 향료입니다. 향료. 그 맛을 오랜 기간 지속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향료를 굉장히 많이 써요. 껌은 대표적인 고향류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산념인데 인산념인데 지금 여기 세 가지 하나 사용이 됐어요. 그죠? 이 인산념들이 껌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많이 먹게 되면 미네랄 흡수를 저해한다는 방해한다는 그런 연구 자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인산념도 좋은 물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잔탄검이라는 거 이건 증전되는 사용이 되는 건데 질감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이거는 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좋은 물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당검이니까 단알콜류를 썼는데 그거 가지고 단맛이 좀 부족하니까 감미료로 보완을 해줬는데 합성 감미료네요. 두 가지가 사용됐습니다. 수컬를로스와 아셀솔팡 칼륨 이게 이제 종양세포를 만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실험을 해보면 여러 유해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 내 미생물 준총을 나쁘게 한다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화제 유화제도 들어가는데 되게 합성 유화제이기 때문에 유화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을 이렇게 나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 같은 거 보세요. 100% 식품첨가물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런 껌을 우리가 입에 넣고 씹는 겁니다. 아무리 취식량이 적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를 자주 씹게 되면 엄청난 양의 식품첨가물을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잘 찾아보면 썩 괜찮은 껌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껌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껌인데 좋은 시도라고 저는 봐요. 껌베이스 한번 보시자고요. 껌베이스가 천연치클로 만들었어요. 황물 찔리지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껌 만든 게 있는데 여기에 설탕은 무엇을 썼냐. 정제 설탕이 아니고 비정제 설탕을 썼습니다. 비정제 설탕은 설탕 대안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쌀가루까지 썼네요. 다만 향료하고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어서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건 천연치 차이죠. 이 정도 껌이라면 그래도 안심하고 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는 스쿠랄루스하고 아세설탕 칼륨을 제가 작가님한테 듣기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 이걸 두 가지 섞어 쓰는 건 있나 보죠? 두 가지 섞어 쓰는 게 더 감미 패턴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두 가지 같이 써요. 왜냐하면 아세설탕 칼륨이 조금 단맛이 자극적으로 뜨거든요. 뒷끝에 쓴 맛이 좀 남아요. 그런데 이제 스쿠라로서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쓰면 아주 이상적인 감미가 나옵니다. 그럼 이 껌에서 봤을 때는 자이리톨 빼고 다 첨가물인 건가요? 자이리톨도 첨가물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첨가물은 그 자연 아닌가요? 원래 이제 자작나무 숲에 들어있는 자연에도 존재하긴 하죠. 자연에도 말티톨 이런 것도 다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죠. 여기에 그래서 공작에서 대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자연수체를 만드는 거니까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식품첨가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진짜 완전 검은 100% 첨가물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라벨을 한번 보시자고. 같이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시판되고 있는 어묵 제품 중에 하나인데 주원료가 연육이네요. 연육 잘 아시죠? 생선사를 갈아 놓은 겁니다. 주로 이제 수입한 냉동수입 연육을 씁니다. 그죠? 거기에 첨가물들 설탕 솔비톨 같은 거 단맛을 넣어줘요. 어묵에도 감미소재가 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산도조절제 이 산도조절제는 어떤 물질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용도물로 표시한 예거든요. 그래서 물질 이름을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이게 인산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산염일 가능성 인산염이 어묵에서 접착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잘 뭉치게 해줘요. 근데 인산염이 아까 말씀드렸듯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지금 보이는 거 긴 이름의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있죠.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인공 조미료를 대표하는 MSG 감칠맛을 내는 거 특히 어묵에 MSG가 많이 사용된다는 시중의 중론이 있습니다. 조미료가 이거 하나뿐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시즈닝이라고 있죠. 이 시즈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양념을 말해요. 양념. 양념을 말하는데 파우더 형식으로 된 양념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조미료 형식으로 섞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조미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는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담배 가수분양 같은 것도 거의 이거는 보존료입니다. 바람의식물질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유해성들이 또 있어요. 보존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스테비아 효소처리 스테비아인데 이거는 합성감미료는 아닙니다. 천연 감미료입니다. 스테비아 잎사귀에서 감미성분만 추출해낸 거예요. 합성감미료보다는 좀 낫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특정성분만 추출해서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테비아성 추출 천가물 중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꽤 있다.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묵 말고 이런 첨가물 본벅인 것 말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거나 덜 들어간 거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이런 어묵 감옥 보시자고요. 여기 연육인데 이것도 똑같은 간 생선살이겠지만 이거 국산이네요. 그렇죠? 아까하고 좀 다르죠? 간 생선살이지만 국산이네요. 그리고 또 쭉 가면 보세요. 아까하고 판약이 다르죠? 나쁜 첨가물들 없어요. 다만 설탕이 눈에 가시네. 설탕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어묵 대안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아까 좋은 어묵도 없고 나쁜 어묵도 없고 유탕 처리 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나요? 네. 기름에 튀긴 식품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기름에 튀겨서 나온 거나 기름에 튀긴 식품은 다 유탕 처리 식품이라고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라면의 경우에는 유탕면이라고 표기하면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유탕 처리 식품이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어묵도 기름에 튀기잖아요. 기름에 튀긴 거 아닙니까? 보면 여기에서는 유화제는 보이지 않는데 유화제는 안 쓰인 건가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는 유화제가 없네요. 맞네요. 이게 유화제가 필요 없는 게 어묵을 성형을 하잖아요. 성형을 하면 그게 고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굳이 쓰지 않아도 저기 이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고 기름에 튀긴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기름이 잔뜩 들어있어요. 골고루 다 골고 속속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따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화제를 안 쓴 겁니다. 어묵만 시즈닝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분말가루 맞추내는 거잖아요. 양념 분말가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청각을 쓸지는 여기에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조미 소재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다 포함시켜서 그거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즈닝 같은 건 대개 이 어묵 업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드는 게 아니에요. 또 그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시즈닝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즈닝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요. 그걸 그대로 납품 받아서 그대로는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어묵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 거기 다 이제 그 자료도 받긴 하지만 받긴 받아요. 그대로 다 거기에 공개하지 않아요. 역관에서. 그 업체의 그 하청업체의 노하우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진짜 핵심적인 연료는 거기에 올려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요. 어묵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장마차 이런 데서 물에 담가 놓고 삶아도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첨가물들이 다 이제 어묵 국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이해되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묵에 끓일 때 보통 끓는 물에 담궜던 걸 그대로 먹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첨가물들이 그때 담가서 데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러나옵니다. 육수로 그래서 빠져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빠져나온 게 어디로 가겠어요? 국물에 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다 빠져나와서 조금 첨가물이 적겠지. 그런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첨가물 용액에도 국물에도 첨가물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포화됐군요. 더 이상 안 빠져나온 거지. 첨가물 덜 먹으려면 처음에 바로 끓인 거 그거 사 먹으면 되겠네요. 오뎅 국물이 사실상 이게 생선 사려다 나오는 맛이 아니라 첨가물의 맛이 그럼요. 거기 조미료 맛이고 색깔도 아주 누룽지 맛 색깔을 뜨죠? 색소로 써서 그래요. 카라멜 색소는. 그렇군요. 그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또 해외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는 라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라면은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나요? 예. 라면 하면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대표하는 식품인데요. 이 라면을 가르쳐서 일본의 한 전문가가 21세기에는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될 식품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새삼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 해롭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게 라면이잖아요. 아마 식품 첨가물이 없었으면 인스턴트 라면이 이토록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여튼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쌓인 돼요. 라벨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것도 시중에 인기 라면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여기 제일 먼저 주목하실 게 감칠맛을 내는 뭘까요?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엘그루탄산 나트료 이게 MSG라는 인공조미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죠. 이 조미료가 들어갔는데 MSG가 해롭지 않느니 뭐 그런 얘기가 한때 나와가지고 언론들도 보도하고 그랬죠. 그게 해롭지 않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여전히 해롭다는 연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 향미진진자라고 있죠. 이것도 점유료예요. 이거는 MSG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인공점유료예요. 이것도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여기 바로 감칠맛 베이스 그다음에 조미분말 같은 거 또 그다음에 조미마늘분 조미맛분 같은 거 여기도 시즈닝 같은 거는 없는데 이게 조미맛 베이스 같은 게 다 시즈닝 이에요. 이런 것도 다 조미료 향료도 섞어놓은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맛을 내는 여러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위쪽에 보면 향미요 야채 풍미액 녹차 풍미액 이런 풍미액이 있죠? 이런 것들은 향료가 들어가 있는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인산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네요. 인산념이 보시면 피로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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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나 사용됐네요. 인산념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 라면을 많이 먹으면 거의 대부분 인산념은 과잉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칼슘 결핍증 같은 걸로 이어지죠. 미네란을 흡수로 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면발의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증점제 같은 게 있는데 변성 전문이 있고 검유가 있습니다. 구화검 이것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민감성 체질인 경우 그리고 또 글루텐 있잖아요. 이건 밀에 들어있는 단백질인데 이건 사실 쓸모가 없는 단백질이에요. 오히려 나쁘기 작용이에요. 민감성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 소화가 잘 안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루텐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산도조절제 있죠. 잘 아시죠. 이것도 이제 맛을 상큼한 맛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넣은 건데 그것도 무슨 물질인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용도명으로 표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색소인데 파프리카 추출 색소죠. 이거를 파프리카 열매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파프리카 열매 가루는 좋죠. 근데 파프리카 열매 속에 들어있는 색소성분만 추출해서 거기에 뭐 유화제 보정제 안정제 그런 색깔 그런 화학물질을 넣어서 사용하기 좋게 만든 것 그게 바로 파프리카 추출 색소인데 역시 색소로 만들면 안전하지 않은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가물 범벅인 이런 라면을 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스턴트 식품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잘 찾아보시면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라면이 있어요. 이것도 인스턴트 라면이긴 한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까 판약이 다르죠? 뭐 해로운 첨가물들은 없어요. 물론 해물맛 베이스라고 있네. 이것도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조미료 향료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연식품 조미 소재로다가 한번 맛을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만드는 분이 굉장히 저는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보면 우리는 조미료 안 쓰고 만듭니다. 라고 자랑하는 분일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미료 향료까지 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하나 설탕이 들어가 있네요. 설탕도 이 정도라면 괜찮다고 봐요. 꼭 인스턴트 라면을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라면을 구입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진짜 무천가 완전히 진짜 해롭지 않은 물질로 만드는 걸 원한다면 일본의 전통라면 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집들이 우리나라도 요즘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얼마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라면 소비 문화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파프리카 추출 색소를 썼잖아요. 제가 지난번 촬영 때 작가님께서 타르 색소의 위험성을 말씀하셨거든요. 타르 색소는 다른 건가요? 타르 색소는 다른 거죠. 타르 색소는 합성 색소입니다. 그거는 석유 석탄에 들어있는 콜타르를 주원위로 해서 합성 반응시켜서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파프리카 추출 색소는 파프리카 열매를 이용을 해요. 열매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채소 성분만 추출해내요. 추출해낸 거에다가 거기다가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또 가공을 좀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건 천연 색소예요. 여기서 좀 더 신경 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타르 색소보다는 훨씬 좋죠. 안전쓰면 훨씬 나은데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글론다산 나트륨도 제가 이야기로는 감칠맛을 내는 걸 알고 있는데 감칠맛을 또 썼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쓰는 게 굉장히 많나 봐요. 그러니까 더 풍리를 더 깊고 진하게 하기 위해서. 조미료 하나만 MSG 하나만 쓰면 감칠맛이 나오긴 나오는데 좀 가벼워요. 그래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양념 분말들 이런 혼합 분말들을 같이 써주면 시즈닝이죠. 시즈닝 내지는 이런 베이스 계통의 양념 분말들을 같이 써주면 훨씬 풍미가 진하게 깊고 진하게 나오죠. 그런 깊은 풍미 그 맛을 깊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쓴다. 그렇습니다. 변성 전분이란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변성이라는 말이 뭔가 어감이 되게 안 좋긴 해요.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전분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연의 전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분의 분자구조를 바꿉니다. 화학적으로. 바꿔서 만든 게 그게 바로 변성 전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방산 분자구조가 변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전분 자체는 그런 의미가 없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음식이 약간 정신적인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우울증 같은 거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발표된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쉽겠네요. 지금 이게 지난 9월에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목에 여기 보시면 울트라 프로세스드 훗 나오죠. 이게 첨가물을 무척 많이 쓰고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디프레션 잘 아시죠? 우울증입니다. 초가공식품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핵심 논문의가 맨 앞부분부터 나와요. 뭐라고 썼냐? 초가공식품이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 감미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내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례들이 요즘 들어서 영양학자들이 많이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식사양으로 정신공 관계를 그래서 이게 보면 가공식품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첨가물을 남용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식품 이런 거예요. 일반 가공식품도 첨가물 쓰지 않고 자연식품 철학을 살려서 만든 가공식품은 전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런 초가공식품이 아이들의 행동에까지 악의 영향을 미친다. 행동이사까지 불러온다. 라는 그런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들이 뇌에 영향을 줘서 정신적인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분 전분표를 보고서 뭔가 구매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써있는 것만 보면 우리가 이런 첨가물도 완전히 다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또 맹점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표시 규정에는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용하는 원리와 첨가물들은 100% 다 표기한다는 이게 원칙인데 아직도 숨어있는 첨가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예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특정 내용을 표시하는 규정의 경우 또 맹점이 있어요. 역시 예를 든다면 트랜스지방산 표시 규정의 경우 1회 섭취량당 0.2g 미만인 경우에는 0g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가고 아셔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1회 섭취량에 인한 단서도 주목하셔야 돼요. 한 포장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어떤 거는 열 번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응형 포장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트랜스지방산 연구람으로 표기되어있어도 실제로는 꽤 많은 양의 트랜스지방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칼로리 표기도 있죠. 열량 칼로리 표기도 대개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기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응형 포장의 경우 의외로 칼로리가 낮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칼로리 식품인 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던데 1회 섭취량이 얼마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라벨에 보면 다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1회 섭취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표기 양으로 칼로리 양이 그거 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10번 먹을 수 있는 양이 들어있는 거라면 거기 표시량이 10을 곱해야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열량이 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꼭 1회 섭취량을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표시 면제 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면제 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지금 몇 가지 예의 규정이 있습니다. PC 규정에서 보면 대응 대표적인 게 복합원 재료라는 거예요. 복합원 재료가 여러 원료와 첨가물도 섞어주는 호나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호나물에 일일이 그 호나물의 정체가 뭔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시즌이다 무슨 베이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조미인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 그건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복합원 재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식품 첨가물들은 따로 분류해놓은 게 있는데 구분해놓은 게 있는데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지 용도여로만 표시해놓으면 돼요. 산도조절제 향미 증진제 정점제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문제도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그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어떤 첨가물 썼는데 썼는데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만 않으면 또 굳이 거기에 표결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염산이나 무슨 오전수 같은 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염산을 중화시키고 오전수를 다 씻어서 없애버렸으면 체중제품이 남아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는 염산으로 처리하는 과정 오전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효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도 소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포장 사이즈가 작은 것들 있죠. 소포장 제품들 이런 제품에도 폭넓게 표시 예의 규정을 허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캐리오버 첨가물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반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을 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전도 있고요. 이런 규전도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 확인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악용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또 숨기고 싶으면 그 속에 그거를 숨겨놓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예외기종을 적응해서 숨길 수도 있어요.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예를 들어서 염산을 처리했다 싶으면 말이죠. 염산으로 분해시키기 위해서 염산을 처리한 거거든요. 단백질을 분해시킬 때 주는 염산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맛이 좋아져요. 단백질이 분해져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 그때 해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3mcpd라는 환경호르몬 발암 물질 같은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연산만 중화시켜서 없어졌을 뿐이지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변형된 거 내지는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존수를 처리한다. 그러면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거거든요. 오존수를 처리하고 나면 그 안에 활성산사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들 활성산사 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굉장히 해롭게 작용하죠. 그런 걸 선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인의 식문화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약간 모순되거나 반성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공식품에서 조미료 향료 색소 같은 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런 걸 꼭 써야 되는 건가? 이런 걸 꼭 써서 식품을 그렇게 맛있게 먹은 질스럽게 자극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걸까? 그런 식으로 가공식품을 만들다 보니까 과식 폭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비만을 불러오는 거예요. 비만 클리닉을 융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현대병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의료비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식욕을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조미료는 출출함입니다. 다들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다이어트하려고 애쓰면서 억지로 해로운 방법으로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 뭐가 큰 모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첨가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맛을 다 살리면서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만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겁니다. 왜 밥만 먹고 싶은 생각 없는데도 아주 맛있어 보이는 치킨 아니면 아주 그냥 화려한 뭐 탕후루 같은 거 그러고 딱 보는 순간 침이 꿇고 생기고 아주 저기 식욕이 막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거 없다면 안 먹었을 텐데 그래서 먹게 되는 거예요. 먹게 되고 이제 그게 또 이제 다이어트 필요성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런 거 그리고 과식하다 보니까 아 그럼 작가님 이제 말씀을 이제 구체적인 그 영양정보표 성분표를 보면서 이제 보니까 진짜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첨가물이 진짜 피할 수 없는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도 될까요? 예 소비자가 깨어있으면 시장이 투명해집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시장이 망가집니다. 이제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뜻인데요. 이 첨가물 만드는 시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라벨 라벨의 원료표시란을 잘 살피자. 그 라벨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라벨은 말이죠 업체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입니다. 그걸 소비자들이 안 읽으면 그거 하낭의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품표시기 규정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걸 꼭 살피자고요. 그래서 첨가물이 들어있는 거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첨가물 박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집 부엌에 어울리는 물질이냐 아니냐 이거로 판단하시자고요. 우리집 부엌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 식품이 들어있는 걸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로컬푸드 국산 식자재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자. 대개 로컬푸드를 사용한 식품은 식분 첨가물을 멀리합니다. 가공식품을 쓰지 않든가 좋겠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식문화 차원에서도 로컬푸드 식사화는 중요한 게 요즘 ES 시대 아닙니까? 대개 먼 데서 수입해 온 식품은 이송 과정에서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운동도 많이 시킬 수밖에 없어요. 로컬푸드 운동을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바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로컬푸드 운동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식량 자극률이 너무 낮아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국산 식사재를 되도록 많이 이용해서 생산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생활만큼은 슬로 문화를 즐기자. 슬로 푸드 패스트푸드 의 반대입니다. 슬로 푸드에는 식분청각을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슬로 푸드 식생활 하는 사람은 청각 문제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는 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음식을 먹을 때만은 천천히 여유롭게 느긋하게 먹자고요. 이런 식생활을 하게 되면 식분청각물을 굳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식분청각물은 편리성 편리성은 신속성 신속성은 유해성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성립하는 4등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로컬푸드를 강조하시는 게 이제 뭐 하다못해 해외에서 만약에 오는 걸 경우에 그 운송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게 되고 그 해외 농산물 당연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로움을 발생하는 거죠? 아니 물론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먼 그리에서 이승이었잖아요. 베르타쉽 들어오는데 대개 그게 이제 후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멀리서 얼마나 많은 양을 불러왔냐. 그걸 이제 곱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양하고 거리를 그러니까 멀리서 오면 올수록 후드 마일리지가 커요. 후드 마일리가 큰 식품은 에너지를 많이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먼 거리를 운송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을 많이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적인 신문에서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진짜 신성한 재료를 사서 직접 집에서 요리를 해먹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요리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없을까요? 일단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헤테로사일클릭 아민이라는 바람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탄 부위는 바람물질 덜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튀김식품 만들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 이번에는 벤조피레인이라는 바람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환경 호르몬이기도 해요. 또 그 밖에 트렌스지방산이니 과산화물 활성산소 같은 하열물질도 많이 만들어져요.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그리고 세 번째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들어보실 텐데요. 탄수화물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만들어지는 나쁜 물질입니다. 특히 감자식품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감자튀김이나 감자구이 포테이토칩 같은 제품을 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퓨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조금 더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커피에 바람물질이 있느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맞아요. 그런데 그 바람물질이 바로 퓨란이라는 물질입니다. 커피를 태울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볶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식품성분을 열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높은 온도 고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리하실 때는 높은 온도를 올리지 마시고 되도록 중저 상태 중도 정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식품도 음식도 튀김이나 구이보다는 삶은 거나 찌는 거나 조리하는 게 더 안전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 항상 나오는 게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드세요 라고 하나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예. 제가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뭘 먹어 먹을 거 없어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찾아보시면 꽤 먹을 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당연히 자연식품이죠. 고구마. 고구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구마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와 함께해온 자연의 목걸이죠. 예전에는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먹던 구황식품이었는데 요즘에는 약선식품으로 대워받고 있죠. 맞습니다. 고구마에 약선효과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고구마를 당뇨병예방 예방식품으로 사용해왔어요. 그리고 고구마는 다이어트 효능이죠. 고구마는 감자와 같은 서류에 속하지만 감자는 당지수가 무척 높아요. 그런데 고구마는 당지수가 낮아요. 당지수가 낮은 식품은 다이어트 효능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지수가 낮은 이유는 고구마에 식이섬유가 무척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 고구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건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이 고구마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비타민C 비타민E 같은 항산화 영양분이 고구마에 꽤 많이 들어있고요. 비네랄 같은 거 칼슘 칼륨 철 망가 같은 것도 고구마에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구마를 빛내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를 권해드릴게요. 고구마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예 고구마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고구마는 먹을 때 보면 퍽퍽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견과류 땅콩 같은 거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먹기도 편하고요. 영양적으로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고구마에 고구마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이나 실수지방 같은 거 그런 거를 견과류가 잘 보완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바나나 바나나도 아주 고구마하고 잘 어울립니다. 역시 먹기 편하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도 서로 잘 보충을 해줘요. 그런데 이 고구마는 대개 보면 삶은 고구마보다는 구운 고구마들을 더 선호하시죠. 좋아요. 고구마도 그런데 굴대에 태울지야 태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태우게 되면 아크릴라마이드 같은 해로물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알비뉴 포일에 싸서 굽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데서 굽는 거다 보니까 알비뉴 성분들이 많이 녹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냥 태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굽는 게 좋고요. 모든 농산물이 마찬가지인데 되도록 깨끗이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식생활에 대해서 도움이 되실만한 말툰들을 드렸는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식생활 잘하셔서 식생활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잘하셔서 늘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저자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반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병수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제 생각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전공했고 한때 가공식품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공식품의 여러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요. 지금은 가공식품 특히 식품첨가물을 남용한 초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그 문제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과자 내 아이를 헤치는 달콤한 유혹 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고요. 최근에는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 그죠 영양보충제라고 그러죠.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마침 이 주제를 다룬 책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의 저명한 영양학자인데요. 브라이언 클레멘트 박사가 쓴 책으로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 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국내서적이에요. 입바른 의사로서 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명승건 박사 책으로 국내서적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우리가 먹어야 될 식품과 먹지 말아야 될 식품 구근을 한번 알려주셨잖아요. 비타민 비타민 재나 건강기능식품 에서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해요. 시종 일관 주장하는 바가 자연이 만든 영양분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연이 만든 영양소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제품이라는 거예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거의 대부분은 자연이 아닌 과학이 만들어요. 합성물질이 사용되거든요. 화학물질들이 당장 비타민 보충제 하나만 보더라도 95% 이상의 제품에 합성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보충제는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 C를 예를 들면 비타민 C 음료도 있고 비타민 C가 들어갔다 여러가지 젤리도 있는데 그런 거랑 우리가 레몬을 통해서 먹는 비타민 C 이 둘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계속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가장 큰 차이가 합성 비타민 한 가지 음식만 있어요. 물론 물질 자체도 다른데 화학적으로 한 가지 물질만 있고 레몬 이라든가 이런 자연식 소재는 수많은 다른 영양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같은 물질들이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영양불 흡수 이용 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는 합성 영양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양제에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될 어떤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합성 물질로 202 영양제. 그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요건 조금 비유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바닷물의 경우 한번 예를 생각해 보시자 고요. 과학자는 천연의 바닷물과 구성비가 거의 똑같은 인공 바닷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공 바닷물에 바닷물 구기를 넣으면 살 수 없든가 산다 하더라도 제수면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인공 적으로는 천연의 바닷물을 그대로 흉낼 수가 없거든요. 그 천연의 바닷물 속에는 지구 표면에 수많은 물질들 그것들이 그대로 방식으로 녹아 들어 있기 때문 이에요. 그걸 흉낼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뭐 이제 그런 예는 많이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일 같은 과일 중에 사과 사과도 말이죠.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 어떤 사과냐 천연 사과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인공 적으로 사과를 만들려면 먼저 우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미국의 천문학자 인 칼 세이건 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주를 만든 것 만큼이나 사과 하나만 되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여행인제도 접근을 해야 돼요. 최애연 년전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 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속에서도 효능이 다른 거고 합성 여행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합성 여행제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 들어가요. 식품 첨가물 자체로 해롭게 해로 면서 우리 용어만 해서 여행성 분들을 고갈 시키는 문제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 여행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든가 오히려 해롭 다든가 그런 조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굳이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전문 전원 해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베타카로틴 이 되는 거예요. 베타카로틴 잘 아시죠? 비타민 A의 전구물질로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 입니다. 논문을 하나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제목에 보면 베타카로틴 이런 거 나옵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물질 라고 말씀드렸죠. 베타카로틴 요즘 새롭게 새로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얘긴 가면 비타카로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라고 제목이 나와있어요. 결론이 밑에 나와있어요. 베타카로틴 에서도 첫 베타카로틴 건강에 필요없이 유익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한게 합성 베타카로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천연 영양제 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합성 영양제 는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양제 문제점 말씀해주셨는데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꼭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 건강 기능 식품 존재 자체가 걸리는 질문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양제 충분할까 이게 중요한 질문인 만큼 전문가에 따라서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음식만으로 영양제 섭취가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전문가는 불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먼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현대식 농사 범위에 취약성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농약 비료 같은데 과도하게 의존 하다 보니까 토양에 영양성분이 많이 유실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란 농작물은 영양분 구성에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음식만으로 영양 영양분이 결핍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식상으로 문제를 삼아요. 그런데 주로 가공식품 이용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식품 첨가물들이 또 영양분 결핍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양분 부족 사태가 생기는 거고 영양제를 모아야 되는 거고 영양분 필요성 인정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영양제로 선택할 거냐 합성 영양제는 안된 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연 식품 으로 만든 그런 영양제 된 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음식만으로 영양분 섭취가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식생활을 잘해야 되는 조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채소 과일 같은 거. 많이 먹고 가공 가공식품들 특히 초가공식품 먹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여행분 결피 염려 없다는 거예요. 음식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여행분 결피 문제 심각하진 않아요. 보건복지에서 매년 국민건강 영향조사를 하거든요. 그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 과일 많이 먹잖아요. 김치 같은 거 비빔밥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은 음식이니까 이런 것만 제대로 먹으면 괜찮은 건데 일부 계층의 사람들 페스트로 인스탄 치과 초가 음식 즐겨 먹잖아요. 그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은 영양분 결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 기능 식품 권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개모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바로 보건 당국 해야 될 일 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식 생활 제대로 잘 하면 걱정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건강 기능 식품 의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 영양분 유실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 개선을 해야죠. 미래를 위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따로 드시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건강 기능 식 품 일절 안 먹습니다. 하다못해 비타민 C도 먹지 않습니다. 오메가3 지방 산 많이 비교 하시죠. 저는 전혀 안 먹습니다. 작가님은 들게 강정 드시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비타민 합성 비타민도 있고 천연 비타민도 있는 거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결국 오늘 얘기의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 만드는 방법 다 다릅니다. 합성 비타민 대개 석유화학 물질 를 주원류로 사용하여 대개 그래가지고 복잡한 화학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천연비타민은 자연식품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 안에 영양성분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고안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또 분자 구조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분자 구조에서도 물론 평면적인 구조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물질 인겁니다. 이걸 이성체라고 그러더니 이성체 이성체를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물질로 인식해요. 그래서 효과도 꽃에 비유해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꽃 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조화와 생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압을 주는 꽃은 어느 쪽인가요? 당연히 생화죠. 합성비타민이 조화라면 천연비타민은 생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성비타민은 인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든 거고 그렇죠. 천연비타민은 뭔가 자연의 물질에서 뽑아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연으로 뽑아서 만들 수도 있고 자연식품 그대로 그 자체로 그거 먹기 좋게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만든 걸 수도 있고 생화나 조화 말씀하셨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향미 성분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감흥을 주냐 안주냐 그 차이죠. 그럼 합성비타민이 나쁜 약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는? 그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사실 합성비타민을 알면 아 이게 의약품과 비슷한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영양제들이 다 그래요. 합성영양제들이 합성영양제가 처음에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게 합성영양제는 의약품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미용력 체결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리 서플로먼트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합성보조식품입니다. 합성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사망률이죠. 사망률 합성영양제와 사망률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인데 결론이유기 나와 있어요. 결론이 뭐라고 나와있나요? 비타민 및 미네랄 보조식품은 총체적으로 사망률을 높인다. 이 현상은 비타민 뿐만이 아니라 철분 보조식품 같은 미네랄 제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철분 보조식품에서도 아주 심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뿐만이 아니고 미네랄 보조식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말이죠. 어떤 어떤 회사들이 만드나 이런 합성비타민 합성영양제는 대개 제약회사나 화학회사가 만든다. 그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사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거기 대변인들이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걸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약회사다.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고백을 해요. 이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얘기가 그러면 FDA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들을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근데 어느 쪽을 더 우선하느냐 제약회사 쪽을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비타민은 그럼 대체품이 없는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대체품이 없다는 말이 저는 옳습니다. 여기서 보조인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보조인자 그게 뭔가 하면 말 그대로 도와주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해요. 단일 물질만은 흡수 이용이 잘 안 돼요. 그게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보조인자인데 그 보조인자에는 다른 미네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또 수많은 식물성 영양물 이걸 일단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 수도 있어요. 자연식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시너지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써 흡수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식품을 대표하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 또 논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 이게 과일과 채소죠. 과일과 채소고 그다음에 이게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물이죠. 과일과 채소에 파이토케미칼이 잔뜩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의 역할 역할을 여기 결론적으로 써놨는데 그 과일과 채소가 갖는 항산화 효능 항암효능은 이 파이토케미칼들 수만 종류의 영양분들의 시너지 효과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고한 논문이거든요. 여러 영양분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흡수 이용 영양분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보조인자에는 말이죠. 이런 영양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게 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소 그 다음에 또 이제 호르몬 같은 거 산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널미에서 다 포함돼요. 자연식품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냐 대체품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비타민C만 먹는다고 그 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보조인자들 같이 먹어야 비로소 원활한 흡수 이윤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좋다고 하는 그 성분만 지금 약으로 뽑아서 먹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잘 탓하지 않는다. 그 성분만 만들어서 그거를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합성 영양제를 먹고 있던 1만 1천명의 사람들의 혈액을 연구한 결과가 있죠. 그 사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연구인데요. 이 연구를 한 기관이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라는 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매년 흥미있는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1만 1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집단의 사람들이 누군가면 천연 영양분을 안 먹고 주로 합성 영양분을 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액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영양분이 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흡수 이용되지 않고 이분들은 영양분 결핍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합성 영양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말이죠. 양무 준둔 현상을 보이고 그 복용을 중지하니까 금단현상까지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 일부 계층에서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실험 결과는 20년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대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들에게 3주 동안 천연 영양을 먹이고 자연식 생활을 하게 했더니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문제가 없어지면서 이게 바로 합성 영양의 문제점을 보여지는 않아죠.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만 보면 사실은 전혀 흡수가 안 되고 돈만 쓰는 거 그렇게 나타난 거죠. 합성 영양이 무용 은흥을 보여주는 사례죠. 영양 보충제도 품질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일반인들이 참 잘못생각이 쉬운 건데 여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합성 영양제와 천연 영양제는 품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천연 영양제라 하더라도 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조금씩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 영양제에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하나는 천연 물질에다가 합성물질을 섞은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천연 영양제 라고 하지만 그 특정물질을 자연식품에서 추출해서 만든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식품 그대로 최소한 들어간 가공에서 만든 제품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천연 영양제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제품은 당연히 맨 뒤에 나와 있는 자연식품 그대로 가공에서 만든 거 되겠죠. 품질적으로 다 다른데 그중에서도 자연식품 그대로 만든 거 이게 가장 품질적으로 우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광고라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데이터 어떻게 있는데 효과를 받다라는 그래프나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데이터를 그게 임상실험 결과를 거쳐서 나온 건데 그게 참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임상실험이 설계 단계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잘못 설계하면 이제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설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논란도 있고 그런 건데 그 영양보충제의 경우도 특히 그래요. 가끔 영양보충제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죠. 소용없다. 무용론 임상실험 결과가 안 좋다. 이런 사례가 많이 보도되는데 예를 든다면 상온율이 올라간다든가 암발병률을 높인다든가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영양제를 사용했느냐. 그런데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때 대개 보면 합성영양제로 사용했거든요. 당연히 결과가 나쁘게 나오죠. 그리고 또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편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합성영양제나 초영양제나 똑같았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결과가 또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는 임상실험 진행자가 누구냐. 그 진행자의 양심이 어떠냐. 의도나 목적성 등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한데 연구비를 어디서 조달받습니까. 독자적으로 조달하면 참 좋은데 대개 업체로부터 업계 업체로부터 조달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업체의 이익에 반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경우에도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도 요즘에 비타민C가 들어간 음료수 젤리 많죠. 이런 거 많잖아요. 영양강화 식품이라고 하나요. 예. 영양강화 식품. 이런 영양강화 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왔 해야 편의점 좋고 슈퍼도 좋고 마트도 좋고 각종 가공 식품들 보시면 특정 영양성분을 더 첨가 해서 영양성분을 높인 식품들이 있죠. 바로 영양강화 식품 인데 흔히 기능성 식품 이라고 하는 을까요 천연영양제를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 합성영양제를 씁니다. 이렇게 어떤 가공식품의 합성물질을 일부 첨가해놓고 영양 효능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 입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영양학 교수인 메리언 넥슬 박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재미있어요. 이게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영양학 문제는 음식에서 영양 수를 뺐고 식사에서 음식을 뺐고 삶에서 식사를 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풍조에서 생겨난 대표적인 식품이 영양강화 식품 즉 기능성 식품 이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마케팅 기법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강화 식품 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들은 대부분 합성 영양제 높은 거고 합성 영양제를 되게 첨가를 하죠. 거의 대통 그래요. 특히 음료수 같은 데 보면 그럼 합성 영양제가 우리 혈액 속에 뭔가 그대로 있다는 거잖아요. 흡수가 안되고 흡수가 잘 안되고 그럼 이거는 사실상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A먹을까 B먹을까 구매할 때 B에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되 선택을 하기 위한 마케팅 수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합성 영양제를 가지고 첨가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뭐라고 보면 됩니다. 기왕이면 소비자는 좋은 거 먹어야지 하니까 그걸 선택을 유도하는 장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대개 보면 음료수 같은 데도 비타민C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그럼 이거 좋은 거네? 우유에도 보면 뭐를 첨가했느니 무슨 강화우유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철분이 들어가 있네? 이거는 칼슘이 더 많이 들어가 있네? 어 이건 비타민C가 들어있네? 어 이거 더 좋은 거네? 그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아주 훌륭한 마케팅 기법인 거죠. 그 이제 비타민에도 라벨이 붙어있나보죠? 예 맞아요. 가공식품에 라벨이 있죠? 네. 그거같이 이제 비타민 보충제 뭐 철미네랄도 마찬가지 거기도 다 이제 라벨이 있습니다. 표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시 내용들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는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적절하지 않은 표기입니다.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은 그 제품입니다.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으면 소비자들 대개 보면 아 이거는 백호스 천연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 합성물질이 같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표기 누락의 경우입니다. 원래 그런 건강기능 싶으면 주원료에 굉장히 여러 식품첨가물을 해서 많은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이 물질들 가운데는 분명히 알레르기 라든가 ADH 들이 일으키는 물질들이 들을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걸 이게 1위다 표기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들 금지 안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잘 표기를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실 전문가 아니면 이제 확인하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과장된 표기입니다. 사실 효능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과도하게 효능을 부풀려 가지고 표기 하는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 강화 식품 기능 수 식품 같은 경우 그런 사례 많을 수가 있는 같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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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보니까 식품 첨가물 소 거의 필수 적 으로 고착 제 충전 제 또 부영 제 같은 것들이 사용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영양제 영양제 제품이 우리 소화기 안에서 잘 녹도록 하기 위해서 또 첨가물 사용되는데 분해자 같은 거 그런 게 사용되고 또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미료나 향료 같은 거 사용되고 그리고 영양제를 구성하는 구성물질들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유화제나 안정제 같은 게 사용되고 또 이제 보관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존료나 무슨 항산화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공장에서 작업할 때 작업 편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감마제나 윤활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그리고 또 외관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헥스나 코티신제 같은 것도 사용되고 이렇게 다양한 청각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건강기능 식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가3 아 그렇죠 오메가3 지방도 오메가3 에서 뭘 따져봐야 될까요 예 이제 필수 지방산 이죠 오메가3 지방산 반드시 음식이나 영양제를 섭취해야 되는데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 거의 대부분 뭐로 만드나요 아마 대부분 생선기름 으로 만들 겁니다 생선기름 어유로 만들어요 어유 가 문제에요 요즘 해양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금속 환경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필수지방산 제품까지 이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조 과정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게 오메가3 지방산 취약한게 이제 뭐 공기 광선 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접촉하면 금방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런거에 접촉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오메가3 지방산만 오유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변질을 일으키는 그런 인자의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때도 산표가 잘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제품은 좋은 양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변질되면 이거는 더이상 영양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독성물질에 가까워요 오메가3 지방산을 선택할 때는 이제 그런 변질되지 않은 중근성이나 오염되지 않은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참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조업체가 신경 써야 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유통업체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메가3가 생선에서 채취 추출한다고 한다면 생선은 또 자연산 양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큰 문제 없을까요 이때 어떤 생선을 썼느냐 자연산 생선을 썼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개 양식 생선을 쓰거든요 이런 제품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양식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 가까운 근혜에 위치했잖아요 가까운 바다는 당연히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같은 거 더 많이 오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양식장이라는 게 자연상 상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좁은 공간에 많은 물고기들이 갇혀서 생육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 물고기들이 이제 비용도 걸리고 질병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항생제를 또 써요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 오염되는 거예요 이게 또 며칠지 반성까지 이행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사료 사료를 먹이잖아요 사료가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다지 좋은 사료를 안 써요 되게 질이 나쁜 저업사료를 쓰게 되는데 이런 데는 또 총가물이 들어가요 사료 총가물 아닙니까 어떤 양식장에서는 색소를 쓰는 데도 있대요 이런 데서 생산한 그 어류 그런 데서 만든 어유로다가 추출한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지방산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지방산일수록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오메가3에 들어가는 이제 생선기름이 그러니까 오메가3 보충제죠 이게 이게 발암물씨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개 보면 귀한 거 귀한 걸 쓰러가지고 취약하죠 쉽게 깨지거나 변질되거나 오메가3 지방산이 딱 그래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영향은 쉽게 변질되어 쉽게 말해서 안정성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아주 쉽게 변화든가 상폐든가 그래요 그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분자적으로 볼 때 아주 취약한 부위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분자사슬에서 그 취약한 부위를 전문적으로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에서 모든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폐든이 일어나고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아주 그 취약한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의 지방산 가운데 그 이중결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변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오메가3 지방산이 변질되면 그때는 해로물질들이 무척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바람 속에 가한 물질들이에요 대개 대표적인게 트랜스지방산 잘 아시잖아요 과산암을 알데이도암을 활성산소 같은 것들 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오메가3 지방산은 되도록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식물성 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자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주로 권하는 것 있죠 들깨 아마시 견과류 같은 거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 같은데 비교적 많이 들어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들깨입니다 아마시도 좋은데 아마시는 우리나라에서 좀 귀하잖아요 들깨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들깨를 이용하자고요 그대로 먹는 것도 좋고 들기름 생들기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생들기름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름이 아마 콩기름하고 카놀라유 카놀라유 아니까 싶은데 카놀라유가 좀 문제가 있나요 카놀라유가 많이 구설에 오르죠 카놀라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돼요 대표적인 채 종류죠 식물의 씨앗을 만든 기름인데 주로 유채시우를 말합니다 그죠 유채시우인데 전문가들은 유채시우를 예로부터 방충제로 사용해왔다는 점을 주목해요 이게 벌레 잡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게 독성물질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유채시우에는 독성물질이 들어있어요 에루신산 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에루신산 이라는 물질을 다 제거를 했죠 유채시우에서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이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 문제예요 예전에는 품적이랑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유전자 조작 방식 GMO 방식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카놀라유가 GMO일이라는 그 굴레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업체들은 또 다른 방식을 써요 물질이 생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열처리하는 거예요 가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산폐가 진행되는 거예요 열 온도가 높으면 산폐가 훨씬 더 촉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놀라유는 좋은 기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주로 쓰시나요 저는 압착류를 씁니다 압착류도 다 있어요 대두유도 압착류가 있고 포도슈에도 압착류가 있고 다 압착류가 있는데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압착류는 올리브유죠 에스라버니라 써놓은 거 이게 압착올리브유입니다 압착올리브유 중에서도 품질 좋은 게 있는데 유리병에 들어있는 거 유리병도 색깔이 들어있는 검은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압착류가 꽤 좋은 건데 저는 그게 좀 비싸요 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어떤 용기에 들어있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광순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검은색 유리병을 쓰는데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페트병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압착 엑스트라 버진 표기만 있으면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걸 씁니다 비타민을 이제 A, D, E, K를 항상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비타민 A, D, E, K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먼저 비타민 전문가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위한 전부 전부를 위한 하나 라는 말인데 이게 비타민 형제들을 위한 구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타민은 한 가지만 먹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흡수 이용을 도와주는 다른 비타민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가 그렇습니다 이 비타민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죠 기름에 녹는 지용소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들을 지용소 비타민 사형제라고 불러요 지용소 비타민만은 되도록 같이 먹어라 원래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잖아요 근데 특히 지용소 비타민이 과도하게 소처하면 특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영양인제는 되도록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지용소 비타민 하나만 보더라도 합성 영양제는 안 좋다 합성 영양제는 한 가지 물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물줄은 과잉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으면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특히 비타민 B군은 가공하지 않은 식품으로 보충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비타민 B군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비타민 B군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타민 B군이 워낙 형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비타민 형제들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8가지나 돼요 근데 이게 종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12가지였었어요 근데 그중에 4가지는 비타민으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뺐어요 그래서 지금 8가지만 남은 건데 사실은 8가지 이외에도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물질들이 꽤 많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학이 현대과학이 아직 비타민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직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이렇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비타민을 먹으려면 이 형제들 다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합성 비타민으로다가 비타민 B를 먹는다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넌세스예요 근데 자연식품을 통해서 먹으면 그런 것도 전혀 안 해도 되죠 비타민 현재들이 다 같이 식품 안에 다 같이 들어 있으니까 확인 안 된 것도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게 바로 비타민은 가공하지 않은 특히 비타민 B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마 그 종합 비타민 하나쯤은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기준율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권장량에 몇 파인트의 비타민 B가 들어있다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그렇죠 많게는 몇 배도 막 들어있던데 맞습니다 딱 보면은 이거 하나 먹으면 내가 다른 거 안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게? 표기 보면은 하여튼 과장 표기가 꽤 많은데 이 제품 안에 사과 몇 개가 들어있다는 건가 레몬 몇 개가 들어있다는 건가 굉장히 하여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합성 비타민 이에요 합성 비타민 예 흡수율이 낮아요 합성 비타민이 예 비타민을 흡수익률 때 반드시 보조인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흡수익률이 잘 안 되는 건데 비타민 보증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그런 제품이 미네랄이 없어요 그게 비타민이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비타민 뿐만이 아니고 미네랄도 마찬가지인데 미네랄이 또 원활하게 흡수 이용되기 위해서는 또 비타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은 서로 보조인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론을 이해하면 합성 비타민 합성 미네랄 무용농도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합성 비타민은 미네랄이 없고 합성 미네랄은 미네랄에는 비타민이 없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흡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암만 많이 들어있다고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흡수익률이 잘 안 되는데 혈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연식품을 통해서 영양분은 이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는 들어있는 건 맞지만 이게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그거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논란이 있다 그렇죠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이니까 라벨이 있겠죠? 그렇죠 라벨이 있습니다 이 라벨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이제 라벨 잘 봐야 되죠 예 이제 그 표시 기준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공식품하고 똑같아요 예 라벨을 요즘 잘 안 보시는데 건강식품일수록 더 잘 보셔야 돼요 이 라벨에 표기된 내용은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거든요 근데 이 라벨에 적힌 그 글귀들이 홍보 일색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까지 계속 언급했었는데 예 그 천연이라는 표기 천연이라는 표기를 넘어 믿지 마라 예 이런 그 천연 표기가 있는 제품들도 합성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합성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유기능 표시입니다 유기능 표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거 좋은 거 그쵸 천연 제품 자연식품 이런 것도 연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잘 살펴보면 또 합성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건강기는 식품에는 보면은 그 발효식품 두께 있죠 효모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꽤 많은데 이거는 간접적으로 합성물질을 첨가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요즘 들어서 나노 기술을 많이 더 접목을 해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만들어 가지고 뭐 하여튼 혁신을 기치로 대단한 제품도 선전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나노 성분이 울으면서 흡수 이용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접성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세포를 내세포에 스트레스를 준다던가 혈관이나 무슨 신경세포에 축적된다던가 그런 유해성보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에 잘 보시고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 입자라던가 뭐 울트라파인 입자라던가 그런 표기가 있으면 아 이건 나노 제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영양소 섭취 기준도 이제 그 논란이 많은데 이게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다량의 연소는 그래도 쉬운 편이에요 근데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이런 미란 영양분은 아주 섬세하게 설계해 가지고 조사해야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섭취 기준 정해는 섭취 기준에 여러째 허점이 있는데요 대약 그 두 가지 문제로 들 수 있어요 이제 가장 흔한 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게 그 합성 영양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흡수익률이 그 천연이나 합성 영양에 따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현재 섭취 기준이 너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그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당장 그 전문가들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비타민C 제품의 경우 천연 비타민C를 이용한다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절반 정도 수준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영양제 섭취가 좀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비타민C 제품이 아니에요 비타민E 같은 거 비타민E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논문을 잘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비타민E를 말하죠 이 비타민E가 이제 잘 아시죠 그 토크페롤 제제입니다 그죠 천연과 합성 비타민E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데 이게 지금 농도입니다 농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도인데 이 농도가 바로 세뇌의 흡수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 내 농도니까 혈액 혈액 내 농도니까 흡수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비교해 봤는데 결과가 여기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 천연 비타민E는 합성 비타민E에 비해서 체내의 흡률이 약 두 배 두 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합성 비타민이 훨씬 불리하다는 거죠 다른 비타민들도 비슷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 얘기를 한다면 바로 개인 차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개인차이 원래 영양소 요구량은 사람한테 다 다르거든요 나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성별 건강 상태 식습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건 영양분의 영양분 섭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본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일일 영양 권장량은 권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걸로 과연 선택해야 되느냐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지 말고 자연식 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좋겠는데 굳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가 되겠죠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그죠 영양무충제들 꽤 많잖아요 근데 시판되는 거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물질로만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합성물질에 천연물질이 섞여있는 것 그 다음에 천연에서 유래한 제품 그 다음에 끝으로 천연물질로만 만든 것 그죠? 요거 네 가지인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합성제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두 가지가 섞여있는 것은 합성물질과 천연물질이 섞여있는 거고 천연 유래한 것은 어떤 특정 물질을 추출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천연제품 요거를 자연 그대로 최소한으로만 가공해서 만든 거 식품청과물들이 사용됐냐 안 됐냐 요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 가지는 다 식품청과물이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거 천연제품은 식품청과물이 안 들어갑니다 표기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요게 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비타민C 제품의 경우입니다 비타민C 제품의 경우 합성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비타민C 미꾸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합성물질과 천연물질이 섞여있는 제품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까 요 표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주로 비타민C는 아세룰라 열매를 더 많이 만들거든요 아세룰라 열매에는 비타민C가 부척 많은데 보통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인 레몬보다 비타민C 압력이 스무 배나 더 많은 거로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세룰라 열매를 다 많이 비타민C 제품을 만드는데 그 추출해서 만든 분말 그걸 섞은 거예요 섞어서 만든 거 우리가 표시를 보면 그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유래 제품 추출해서 만든 건 어떻게 표기를 할까 아세룰라 열매로 만드는데 그 속에서 추출했다 그래가지고 일단 합량까지 표기를 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C 미꾸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자연 그대로 만든 천연 제품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을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아세룰라 100%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은 뭘까 이게 이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굳이 건강 있는 식품을 이용한다면 바로 이걸 먹자 다 짐작하시겠죠 이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분들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 라벨을 잘 보고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석재 행동이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식품을 구입했다면 그 식품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지하는 소비자가 있는 한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잘 우리가 유지 보존해 나가려면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골든 에포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100% 천연물질로만 영연제를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주관스럽게도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소비자 사람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 합성물질로 인공영연제를 만들던 그 막강은 회사들한테 게임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 그 소비자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NOSG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영리단체인데 천연식품기준그룹이라는 단체예요 네 이 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천연연연제 소비확대운동입니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그 얘기의 길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은 비타민제 중 90% 이상의 제품에 합성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합성물질이 들어있는 여행자는 소비하지 말자 라고 하는데 그다시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술자들이 이런 단체 호소에 다시 길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선택 선택을 또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뭘까 보통 이제 제조업체들이 중시하는 건 기술력이죠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R&D 쪽 그 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쪽은 이제 중시하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 쪽을 가장 중시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강자들을 보면 대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에요 아니면 보상 플랜이 잘되어 있는 회사라든가 그 사실이 마케팅 쪽을 중시한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책을 쓴 저작 클레멘트 박사 그 책의 말미에 이제 강좌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걸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지금 라벨을 먼저 그리고 합성 비타민 구입에 돈을 난비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반드시 천연식품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천연예능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기꺼이 싸우세요 싸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식생활을 잘하면 굳이 건강기능식품 이용할 필요가 없고 꼭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100% 천연제품을 이용하십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이란 뭘까? 건강이란 건강이란 좋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향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그러면 질병이란 뭘까요? 그 반대죠? 나쁜 음식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놓은 추한 악취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병숙 작가님을 모시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